비사형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지 마시오.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숭산파의 다른 사형제들께서도 모두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지붕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좋소. 노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어느덧 대청 문앞에 우뚝 서있었다. 이 경신법은 조금 전 비빈이 뛰어내릴 때의 그 수법이었다. 동쪽의 선사람은 뚱뚱하고 체구가 우람한 편이었다. 정일사태 등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숭산파 장문인의 둘째 사제인 탁탑수 정면이었다. 서쪽의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빗정 마른 사람이었다. 바로 숭산파의 세 번째 선악수 600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맞잡고 흔들며 말했다. 유 셋째 나으리 안녕하시오. 여러 영웅들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정면과 602사람은 무림에서 대단한 명성을 누리는 고수들이었다. 군웅들이 일제히 일어나 발례를 했다. 숭산파의 고수들이 잇따라 도달한 것을 보고 울 사람들은 속으로 오늘 일이 좋게 해결되기는 어렵고 유정풍이 크게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일사태는 분연히 말했다. 유 아우님 걱정할 것 없소. 천하의 일이라는 것은 이치를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상대방이 많다고 겁을 낼 필요는 없소. 설마 우리 화산파와 항산파의 친구들이 모두 눈을 멀거니 뜨고 이 일을 방관하겠소. 유정풍은 웃었다. 정일사태 이번 일은 말하자면 부끄럽기 짝이 없소. 본래는 형산파 안에 사사로운 일입니다만 여러 친구들에게 그만 근심을 끼쳐드리게 되었군요. 유모는 지금에 와서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막사형께서 숭산파 좌맹주에게 내가 여러모로 잘못했다고 고자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숭산파의 사형들께서 크게 따지러 온 모양입니다. 좋아요. 유모는 막사형에 대해 예의를 다하지 못했으니 이 몸이 나서서 막사형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죠. 비비는 눈을 들어 대청을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는데 형형한 안광이 가늘게 띄어진 눈을 통해 예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내공이 몹시 심호하다는 증거였다. 이때 비비니 유정풍의 말을 받아 입을 열었다. 이 일이 어제서 막대선생과 관계가 있단 말이오. 막대선생께서는 일이 나오십시오. 모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대청하는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잠시 시간이 흘렀으나 막대선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정풍은 쓰디쓰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사형제의 불화를 무림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소재는 위서른들의 덕택으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편이죠. 우리 막사형은 집안이 가난하답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재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사형제지간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소이까. 그러나 막사형은 웬 까닭인지 감정을 품으시고 소재의 문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놓은 적이 없소이다. 우리 사형제는 수년간 내왕을 하지 않았고 얼굴을 대하지도 않았으니 막사형이 오늘 이곳에 왕림하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불초가 마 음속으로 승복할 수 없는 것은 좌맹주가 우리 막사형의 말만 듣고 이토록 많은 사형들을 보내 소재를 상대할 뿐만 아니라 이 유모의 처와 자녀들까지도 인질로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오. 이건 이야말로 조그만 일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겠소. 비비는 사등달에게 말했다. 연기를 들어 올려라. 사등달은 말했다. 네. 그리고 연기를 높이 쳐들고 비비는 곁으로 가서 섰다. 비비는 싸늘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유사형 오늘의 이 일은 형산파의 장문인 막대선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니 그대는 그를 끌어대지 마시오. 좌맹주께서는 우리에게 진상을 분명히 알아보라는 분부를 내렸소. 유사형이 마, 교, 교주 동방불패와 몰래 결탁하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알아내라고 하셨소. 그리고 어떤 음모를 꾸며 우리 오악건파와 무림의 정파동도들을 상대하려고 하는지도 밝혀내라고 하셨소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군웅들의 얼굴빛은 즉시 해슥하게 변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소리를 질렀다. 마교와 백도의 협사들은 철천지의 원수지간이었다. 쌍방이 원한을 맺은 지 이미 백년이 흘렀으며 서로 끊임없는 싸움을 벌여왔고 상호간에 무수한 사상자를 냈다. 이 대청의 천여 명이나 되는 군웅들 중에서 적어도 반 이상은 마교에게 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구형이 피살되거나 사부를 잃은 사람이 태반이었다. 따라서 마교라는 말만 들어도 이를 갈고 통하니 여겼다. 오악건파가 결맹을 맺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마교를 상대하기 위함이었다. 마교는 사람도 많고 세력도 강할 뿐 아니라 무공히 곡방했다. 명문정파에선 각기 절해를 지니고 있었으나 종종 마교를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 마교 교주 동방불패로 말하면 고금을 통틀어 제일 가는 고수라고 일컬어질 정도였다. 그의 이름이 불패라고 하듯 무예를 익힌 이래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군웅들은 비빈으로부터 유정풍과 마교가 결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본래 유정풍에 대해 갖고 있던 동정심이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유정풍은 말했다. 불초는 아직 한 번도 마교의 동방불패는 본 적이 없소이다. 어찌하여 결탁하니 음문이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오. 비빈은 고개를 돌리고 셋째 사형 육백을 쳐다보았다. 육백은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유사형 그대의 그와 같은 말은 솔직하지 못한 것 같구려. 마교 가운데는 한 명의 장로가 있는데 이름은 공냥이라고 하지요. 유사형은 그 사람을 모르시오. 유정풍은 침착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냥이란 이름이 거론되자 안색이 창백하게 변한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면은 대청으로 들어선 이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어조로 다그쳤다. 당신은 공냥을 모르오. 그 음성은 우렁차기 이를 때 없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귀가 윙윙거리는 것을 느꼈다. 유정풍은 나무란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주시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 유정풍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았어. 공냥 형님으로 말하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유일한 직위이고 가장 절친한 친구여. 대청 안은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군웅들은 술렁거리며 다투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유정풍의 말은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비비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그대 스스로 인정하니 참 잘 되었소. 사내 대장부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소. 유정풍 좌맹주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그대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했소. 유정풍은 비비는 말을 못 들은 척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술주전자를 들던 이 잔에 따라 한자의 술을 천천히 마셨다. 군웅들은 그의 옷소매가 직선으로 아래로 드리워져 있을 뿐 조금도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수양이 대단히 깊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요긴한 때에도 조금도 표정과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은 무공이 상승의 경지에 도달해 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담이 크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 같은 행동을 보고 군웅들은 판복했다. 비비는 낭낭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좌맹주개선 유정풍이 형산파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인재라고 하시며 일시 도적을 잘못 사기어 나쁜 길로 접어들게 되었으나만 약 깊이 뉘우친다면 우리는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소이다. 그대가 이 길을 선택하겠다면 한 달 안으로 마교장로 공량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숭산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은 따지지 않겠으며 다시금 옛날같이 사이좋은 형제가 될 것이라고 하셨소. 군웅들은 생각했다. 정사는 양립할 수 없는 법이다. 마교의 방문좌도의 무리들은 협의도의 인물들을 만나기만 하면 사생결단을 내려고 한다. 따라서 좌맹주가 유정풍에게 공량을 죽여 뜻을 분명히 하라고 한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유정풍의 얼굴에 한 가닥 철양한 빛을 띄우며 말했다. 곡형과 나는 한 번 보자마자 의기가 투합하여 친구가 되었소. 그와 나는 십여 차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밤중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간혹 우연히 문호나 종파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는 언제나 깊이 탄식하면서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했소. 나와 곡형이 사귄 것은 다만 음류를 연구하자는 것에 불과하오. 그는 칠양금의 명수이고 나는 통솔을 붉기 좋아하오.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칠양금과 통솔을 함께 부는 데 소일할 뿐 무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소이다. 거기까지 말한 그는 빙글에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방금 세상에서 칠양금을 튕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곡형을 따라갈 수 없소. 그리고 통솔을 부는 데 있어 불초 역시 두 번째 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소. 곡형이 비록 마교의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나는 그가 칠양금을 튕기는 가락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성품이 고결하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소. 그야말로 가을 하늘처럼 넓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분이오. 유정풍은 그에 대해서 탐곡할 뿐 아니라 악무하고 있소. 이 유모는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으나 그 같은 군자를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소이다. 군웅들은 들을수록 어리둥절해졌다. 그와 공냥이 음악으로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은 천만 뜻밖이었다.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해드나 유정풍의 말이 너무나 강복하여 조금도 거짓말을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강우에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로부터 성과 색은 사람을 홀리게 하지 않았던가. 유정풍이 음악에 탐닉하게 된 것도 크게 신기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형산파의 내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형산파의 역대 고수들이 몬 음악을 좋아했다는 사실과 특히 당금 장문인 막대선생의 호가 소상야 우이며 언제나 호금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금중장검 건발금음이라는 여덟 자의 외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유정풍이 통소를 불다가 공냥과 서로 사귀게 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비비는 말했다. 그대와 공마두가 음률로 사귀었다는 사정을 좌맹주는 이미 알고 있소. 좌맹주께서는 마교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소. 마교에게는 오악검파가 근래 들어 무척 세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해서 오악검파 길이의 불화를 심고 이간질을 시키는 등 온갖 음물을 꾸미고 있소. 혹은 재물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미색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오. 유사형은 평소 근엄하기 때문에 마교에게는 그대가 좋아하는 발을 간파한 후 공냥을 보내 음률로서 친굴을 맺도록 계책을 꾸몄던 것이오. 유사형 그대는 반드시 머리를 맑게 하고 생각해보시오. 과거 마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소. 그런데도 그대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일사태는 말했다. 그렇지. 비사제인은 말이 맞아. 마교가 무서운 점은 무공의 음독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여러가지 강기를 쓴다는 데에 있지. 유사제 그대는 정인군자가 아니오. 한시 박비 공냥이라는 마두를 일검에 죽이도록 하시오. 그렇다면 모든 일은 깨끗이 처리될 것이오. 오하권파는 한 지방과 다름이 없는 사이 마교의 이간지를 받아 분열되는 불상사를 막아내야 할 것이예다. 천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사제. 잘못이 있으면 서슴없이 고치는 것이 분자의 할도리라고 했소. 그대가 공마두를 죽인다면 협의도를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형산파의 유정풍은 과연 선악을 분명히 가릴 줄 아는 호걸이라고 칭찬을 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그대의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소. 유정풍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들어 악불군을 한동안 조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악사형은 시비를 구분할 줄 아는 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친구를 팔아먹으라고 핍박하고 있는데 악사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아우님 진정한 친구라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의리를 지켜야 할 것이오. 그러나 마교의 그 곳가는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고 입술은 달콤하나 속에는 검을 품고 있는 자로서 온갖 방법을 따해 그대의 환심을 사려고 했소. 그 자야말로 가장 음독하고 악랄한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소. 그는 유 아우님을 폐가망신 기키고 오악 건파를 분열시키려는 악독하기 그지없는 작자란 말이오. 그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친구라는 두 글자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소. 옛사람들은 대의를 위해서 혈육을 버린다고 했소. 혈육을 죽일 수도 있거늘 어찌 그와 같은 마두를 죽이지 못한단 말이오. 군웅들은 그가 조금도 거침없이 내뱉는 말을 듣고 다투어 말했다. 악선생의 그와 같은 말씀은 몹시 명백하게 도리를 밝힌 것이군요. 친구를 위해서는 의리를 지켜야 되겠지만 적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법이오. 유정풍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불초와 곡형은 처음 사귈 때부터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했었소. 최근의 형세를 살펴본 결과 우리 오악 건파와 마교 사이에는 커다란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군요. 한쪽은 동맹을 맺은 사형제들이고 한편은 절친한 친구이니 불초로서는 어느 한쪽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금분세수의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천하의 이 유모가 무림에서 물러서며 다시는 강호의 은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리려 했던 것이오다. 그리하여 나는 돈을 주고 쥐꼬리만한 벼슬을 얻어내었고 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목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오. 그런데 뜻밖에도 신통력이 대단하신 좌맹주께서 불초의 사정을 환히 알고 계셨구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정풍이 은퇴식을 하는 이유를 알았다는 신용을 했다. 비빔과 정일 600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좌맹주께서 유정풍의 관계를 미리 알아차려 방비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유정풍은 계속해서 말했다. 마교와 우리 협의도는 100년이 넘도록 싸워왔으며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지간으로 변하고 말았소이다. 따라서 시비를 가리기란 여간 복잡 미묘한 게 아니외다. 나는 그저 피비린의 나는 강호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퉁소나 불고 자식들에게 글공부나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오다. 이것이 오악건파의 맹약을 어긴 행위일까요? 비비는 멸시의 웃음을 입가에 담고 말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조용히 응거한다는 것은 마교가 세상을 유린하도록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 그 곡시성을 가진 마두는 당신과 친구인데 당신은 강호의 일에서 손을 떼고 곡관은 여전히 마교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교를 돕는 결과가 되는 것이오. 유정풍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곡형은 이미 내 앞에서 맹세를 했소. 마교와 백도가 어떻게 싸 뭐든지 절대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맹세였소. 남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람을 비비는 냉랭히 말했다. 흥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란 말인가. 유정풍은 대답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싸움을 막겠다고 했소. 그는 오늘 아침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말했소. 화산의 영호충이 누구에겐가 상처를 입어 세형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가 나서서 구해냈다고 했소. 그 말이 떨어지자 군웅들은 수긍거리기 시작했다. 박영산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대사형은 어디에 있나요? 정말 곡시 선배가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나요? 곡형의 말이니 거짓은 아니겠지. 이후 영호 현지를 만난다면 내가 친히 물어보렴은아. 비비는 냉소를 날렸다. 흥 마교의 녀석들은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또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별별 수단을 다 쓰지. 그러니 온갖 방법을 다해 영호충을 포섭하려는 모양이지. 영호충은 어쩌면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마교의 부탁을 들어줄지도 모르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오악건파는 또 한 명의 반도가 생기게 마련이야. 유정풍의 눈썹이 꿈틀뻗쳐 올라갔다. 그는 노한 어조로 말했다. 비사형 그대는 또 한 명의 반도라고 했는데 또 라는 그 한 글자는 무슨 뜻이오. 비비는 냉소했다. 벙어리 냉가슴 알 듯 속으로 짐작하고 있을 터인데 밝혀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소. 유정풍은 말했다. 흥 그대는 이 유모가 본문의 반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유모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니 다른 사람이 관계할 것 없소. 유정풍은 감히 조사나 위서른들을 기만한 적이 없으며 형산파 본문을 배반한 적도 없소. 그 반도라는 두 글자는 그대로 돌려드리겠소. 그는 예의가 깍듯한 편이었다. 군웅들은 그의 처지가 매우 불리한데도 여전히 비빔과 칼날 같은 언사로 맞서서 논쟁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담량이 뛰어난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비는 말했다. 그렇다면 유사형은 첫 번째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대마도 공량을 죽이지 못하겠다는 것이오. 유정풍은 말했다. 좌아 맹주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면 비사형은 이대로 손을 써서 우리 유씨 집안의 정가족을 죽이도록 하시구려. 비비는 말했다. 그대는 믿는 데가 있는 채 행동하지 마시오. 천하의 영웅호걸들 이 그대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 오악검파가 두려워서 문호를 정리하지 못할 줄 아시오. 그는 손을 뻗어 사등달에게 손짓을 했다. 이리 오너라. 사등달은 대답했다. 예. 그리고 그는 세 걸음 다가섰다. 비비는 그에게서 오생연기를 받아 높이 쳐들며 말했다. 유정풍을 들으시오. 좌아 맹주께서는 영을 내리셨소. 그대가 만약 한 달 안으로 공량을 죽일 것을 응락하지 않는다면 오악검파는 부득이 후한을 없애기 위해 뿌리째 풀을 잘라버릴 것이며 결코 용서하지 않겠소. 그대는 다시 생각해보시오. 유정풍은 참담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이 유모는 친구를 사김에 있어 온 정열과 정성을 다했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를 죽여 구차하게 생명을 보존한단 말이오. 그대 숭산파에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모양이구려. 손을 쓰려면 즉시 손을 쓰시오. 언제까지 기다릴 참이오. 비비는 연기를 활짝 펼치며 낭낭이 외쳤다. 해산파의 천문사형 화산파의 악, 사형항산파의 정일사태 형산파의 사형과 사제들은 좌아 맹주의 분부를 들으시오. 자고로 정사는 양립할 수 없으며 마교와 우리 오악검파의 원하는 바다같이 깊소. 유정풍은 도적과 사괴고 원수를 돕고자 하니 우리 오악의 형제들은 함께 손을 써서 주사를 해야 할 것이오. 자아 명령을 따를 사람들은 왼쪽에 서시오. 천문진이는 몸을 일으키더니 성큼성큼 걸어 왼쪽에 가서 섰다. 그는 유정풍에게 일변조차 던지지 않았다. 천문진이네 사부가 과거 마교의 장로에 의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마교에 대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갖고 있었다. 그가 왼쪽으로 가자 문화 제자들도 뒤를 따랐다. 악불군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유 아오 그대가 고개만 끄덕인다면 악불군이 책임지고 그대를 위해 공략의 일을 처리하겠소. 어떠시오? 그대는 사내대장부로서 친구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고 했는데 천하의 공략 한 사람만 그대의 친구이고 오악건파와 이곳에 많이 모인 호걸들은 그대의 친구가 아니란 말이오. 이곳에 천여 명이나 되는 무림의 동도들이 그대가 금분세수를 한다는 말을 듣고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왔으며 가슴 가득히 성의를 다해 그대에게 축하를 했으니 진정한 우정을 보인 것이 아니겠소. 그대는 집안의 나이 많은 노인과 어어 미네와 오악건파의 사형제들의 의리 이곳에 수천 명이나 되는 동도들의 우정을 함께 합친다. 해도 공략 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오. 유정풍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악사형 그대는 선배이니 대장부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것이오. 그대의 충고에 이 유모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공략을 살해하라고 강요한다면 절대 들을 수 없소. 그것은 나보고와 사형을 해치거나 이곳에 계신 한 분을 해치라고 강요했을 때 내가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오. 이 유모는 전가족이 죽음을 당한다 해도 결코 허락할 수 없는 노르디웨다. 곡형은 나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와 같은 말은 지극히 성의에 차있어서 군웅들은 얼굴빛이 변했다. 무림에선 의리를 가장 중시했다. 유정풍이 공략과의 교분을 중요시하는 데 대해 강호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편 찬탄을 금치 못했다. 악불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아우님 그 말은 틀렸소. 유아우님이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탄복할 일이지만 정사를 가리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면이 있구려. 마교는 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강호의 정인 군자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잔인하게 해쳤소. 유아우님은 일시적으로 칠형금과 통소로서 의기투합한다고 하여 전가족의 목숨을 그 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의리라는 두 글자를 오해한 것이오. 유정풍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악사형 그대는 의미를 좋아하지 않으니 소재의 뜻을 모를 것이오. 말이나 글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칠형금이나 통소의 소리는 마음의 소리라서 결코 가장할 수가 없는 것이오다. 소재와 곡형이 서로 사귀게 된 후 칠형금과 통소 소리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마음과 뜻이 통하게 되었소. 소재는 기꺼이 전가족의 목숨을 걸고 거부하겠소. 곡형은 마교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손톱만큼도 사악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에다. 악불군은 길게 한숨을 쉬고 천문지닌 옆으로 갔다. 노더약 악영산 유프와 등도 악불군과 같이 행동했다. 정일사태는 유정풍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후 내가 그대를 이 와우님이라 불러야겠소. 아니면 유정풍이라 불러야겠소. 유정풍은 센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유정풍은 이미 죽고 없을 텐데 부를 일이 있겠소. 정일사태는 합장하고 말했다. 아미타불. 그리고 악불군 곁으로 가더니 말했다. 나의 깊이 빠졌으니 정말 죄가 크도다. 죄가 크도다. 그녀의 제자들도 그녀를 따라갔다. 비비는 말했다. 이것은 유정풍 한 사람의 일로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오. 형산파의 제자들 가운데 반역도를 따르기 싫은 사람은 모두 왼쪽으로 가서시오. 대청 안은 잠시 조용했다. 한 명의 젊은 사내가 입을 열었다. 유사백부님 제자들은 실례하겠습니다. 곧이어 30명이나 되는 형산파의 제자들이 항산파 여승들의 옆으로 가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유정풍의 사질들이었다. 비비는 다시 말했다. 유시문 중에 직계 제자들도 왼쪽으로 가서시오. 상대년이 낭낭이 말했다. 우리는 상은의 깊은 은혜를 입은 몸으로서 의리로 보더라도 그 은혜를 젖버릴 수 없습니다. 유시문 중에 제자들은 은사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소이다. 유정풍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좋다 좋아. 대년 너는 그 한마디 말로써 이미 사부에게 할 바를 다했다. 너희들도 저쪽으로 가거라. 이 사부가 친구를 사귄 것이니 너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위에는 장검을 뽑아들고 말했다. 어느 누구든 우리 은사를 해치고자 한다면 나를 먼저 죽이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는 유정풍의 앞을 막아섰다. 정면이 왼손을 쳐들었다. 식하는 가벼운 음향이 일면서 가느다란 은빛 광채가 번개같이 쏟아졌다. 유정풍이 깜짝 놀라 미위에의 오른쪽 어깨를 밀었다. 내 력이 이르는 곳에 미위에는 왼쪽으로 밀려났다. 그러자 그 은빛 광채는 유정풍의 가슴을 향해 날았다. 상대녀는 사부님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즉시 몸을 날려 유정풍의 앞을 막아섰다. 순간 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은침은 그의 심장에 적중되었고 그는 즉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유정풍은 왼손으로 그의 시체를 얼싸안고 손을 그의 코앞으로 가져갔으나 이미 숨은 멈추어져 있었다. 유정풍은 고개를 돌려 정면에게 말했다. 정노이 그대 송산파에서 먼저 나의 제자를 죽였다. 정면은 싸늘히 말했다. 그렇소. 우리가 먼저 손을 썼소. 어떻게 할 참이오. 유정풍은 상대년의 시체를 안더니 힘주어 정면에게 던질 자세를 취했다. 정면은 그의 힘을 주려는 자세를 바라보고 형산파의 내공이 매우 독특한 점을 상기했다. 거기다 유정풍은 형산파의 인류 고수가 아닌가. 한 번 던진다면 그의 기세는 대단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즉시 암암리의 내력을 끌어올리고 시체를 받아들었다가 재차 그에게 던질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유정풍이 시체를 앞으로 내던질 자세를 취하더니 벼랑간 몸을 비스듬히 날렸다. 그리고 두 손을 조금 구부려서 상대년의 시체를 비빈의 가슴 쪽으로 밀었다. 그 같은 행동은 너무 빨라 비빈은 뜻밖의 일을 당한 셈이었다. 비빈은 두 손을 세우고 힘을 주어 시체를 막으려고 했다. 바로 이때 그는 양쪽의 허리가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유정풍에게 혈도를 지킨 것이다. 유정풍은 1초가 성공하게 되자 왼손으로 비빈의 손에 들려있는 연기를 낚아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검을 뽑아 들고 비스듬히 그의 목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왼쪽 팔굽을 연달아 움직여 그의 등에 있는 세 곳의 혈도를 봉해버렸다. 손을 쓰느라고 상대년의 시체가 땅가닥에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이 몇 가지의 행동은 변화가 지극히 빨라 비빈이 제압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하경기가 이미 유정풍의 손으로 넘어간 후였다. 유정풍이 펼친 것은 바로 형산파의 절기로서 백변 천환형산 운무십삼식라고 불려지는 무예였다. 무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으나 구경을 하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박불구는 과거의 사부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이 백변 천환형산 운무십삼식은 형산파 윗대 제1의 고수가 창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고수는 강호에 돌아다니면서 요술을 부려 생계를 유지했다. 강호에 떠돌아다니면 요술을 부리는 것은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치는 일이며 허허실실 사람의 이목을 속이는 일이었다. 그런데 만년에 이르러 그의 무공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요술의 기량도 날로 늙게 되자 내가 아예 재간을 요술에 섞어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요술의 재간을 무공에 섞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가지의 신기한 무공을 잇따라 창안하게 되었다. 이것 이 후세에 이르게 되자 형산파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다만 이 재간은 변화가 무쌍하기는 했으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별 쓸모가 없었다. 고수들끼리 싸우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은밀히 경계를 하고 전신의 문호를 조심스럽게 엄히 지키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의 이목을 속이는 요란스런 초식을 사용할 기회는 적었다. 그래서 형산파에서는 이 무공에 대해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유정풍은 말이 적고 신기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부에게 이 재간을 배우게 되었으나 깊이 감추고 한평생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다급해지자 그것을 펼쳐 숭산파의 명성이 쟁쟁한 대숙양수 비빈을 제압한 것이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오악검파의 맹기를 쳐들고 왼손의 장검을 비빈의 목에 겨눈 채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정사형 육사형 이 유모는 방돌하게 오악연기를 빼앗았지만 나는 결코 두 분께 위협을 하자는 게 아니오. 다만 두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면은 육백을 쳐다보고 생각했다. 비사제가 그의 암수에 걸렸으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선 들어보기로 하자. 그래서 정면은 말했다. 무슨 부탁을 하자는 것이오? 유정풍은 말했다. 두 분은 좌아 맹주에게 이 유모의 정가족이 응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차후로는 무림에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전달해주시오. 이 유모는 공냥과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소. 따라서 여러 사형들과 친구분들과도 영원히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하겠소. 이 유모는 가족과 제자를 데리고 멀리 해외로 떠나 응가하겠으며 살아 생전 다시는 중원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소. 정면은 잠시 망설인 후 말했다. 이 일은 나와 육사제로서는 결정할 수 없소. 반드시 돌아가 좌사형께 말씀을 올리고 그의 분부를 따라야 하오. 유정풍은 말했다. 이곳에 태산파 화산 두 장문인이 계시고 항산파의 정일사태도 계시니 정일사태는 그녀의 장문사제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오. 그 밖에도 영웅호걸들이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유모는 친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친구의 의리를 돌보게 하고 가족과 제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일사태는 외의 내강한 성격이었다. 성질이 조급한 편이었지만 심성은 말할 수 없이 인자한 편이었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는 게 좋겠소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들 감정을 상하지 않을 것이오. 정사형 육사형 우리 이후 현재의 청을 들어 주도록 합시다. 그는 다시 마교 사람과 사귀지 않고 또 중원서 멀리 떠나게 되니 이는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소. 그러니 반드시 살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오. 천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오. 아 현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오. 박불구는 말했다. 유 아우님은 한 번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말을 한 이상 그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싸움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유 아우님은 비 아우님을 놔주시오. 그리고 모두 함께 화해에 술을 한 잔 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일 일찍이 그대는 가족과 제자를 데리고 형산성에서 떠나가도록 하시구려. 이때 육백이 입을 열었다. 태산과 화산 두 파의 장모님께서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일사태께서도 유정풍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어찌 무사람들의 뜻을 젖버릴 수 있겠소이까. 하지만 사재가 지금 그의 암수에 걸려있는 몸인데 우리가 만약 그 요구에 응락을 하게 된다면 강호의 사람들은 반드시 숭산파에서 유정풍의 협박을 받고 부득이 머리를 숙이고 굴복했다고 할 것이오. 그와 같은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숭산파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소. 정일사태는 말했다. 유아우님은 숭산파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다. 그러니 고개를 숙이고 굴복했다고 한다면 유정풍이 굴복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대들은 이미 유시문의 제자를 한 명 죽이지 않았소. 이때 육백이 번쩍 몸을 날렸다. 유정풍의 큰 아들의 등에 칼날을 들이대고 말했다. 육백은 말했다. 유정풍 우리를 따라 숭산으로 가 좌맹주를 보고 친히 사정을 하도록 하시오. 우리는 명을 바꿔 결정을 할 수가 없소. 그대는 즉시 연기를 바치고 우리 비사제를 놔주시오. 유정풍은 참담한 미소를 짓고 아들을 보며 말했다. 예야 너는 죽음이 두려우냐. 유공자는 말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전 두렵지 않습니다. 유정풍은 말했다. 오착하다. 육백이 호통을 쳤다. 죽어라. 방검은 유공자의 등을 뚫고 들어가 그의 심장까지 파고 들었다. 유공자는 앞으로 쓰러졌으며 그의 등에 난 상처에서 샘처럼 피가 솟아올랐다. 유 부인은 큰 소리를 내지르며 아들의 시체를 덮었다. 육백은 다시 소리쳤다. 죽어라. 그는 다시 검을 찔렀다. 다시 일검으로 유 부인의 등을 찌른 것이었다. 정일사태는 대노에서 일장을 휙하고 육백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녀석. 정면이 다가들며 일장을 후려쳤다. 쌍방에 손이 부딪히게 되자 정일사태는 세 걸음 물러서게 되었다. 가슴에서 비린내가 나면서 한 모금의 선혈이 목구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호승심이 강했다. 피를 다시 꿀꺽 삼켰다. 정면은 빙글에 웃고 말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소. 정일사태는 원래 장력의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방금 이 일장은 육백을 때리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 일장으로 무리를 쳐주길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면이 손을 썼는데 정면의 일장에는 혼신의 공력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하여 두 손이 갑자기 마주치게 되었을 때 정면에 장력이 상과 바다처럼 밀어 닥치게 되었고 그만 상처를 입고 피까지 토하게 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정일사태는 크게 분노하고 말았다. 다시 두 번째로 손을 들고 제2장을 격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공력을 도두는 그 순간 반전이 칼로 에이는 듯 아파왔다. 그녀는 자기 상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당장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손을 흔들며 노예 부르짖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그리고 성큼성큼 문 밖으로 걸어 나갔고 문화의 제자들도 뒤를 따라 나갔다. 육백이 소리쳤다. 모두 죽여라. 두 명의 숭산파 제자가 검을 휘둘러 두 명의 유시문중 제자를 살해했다. 육백은 말했다. 유시문중의 제자는 들어라. 만약 살고 싶다면 땅바닥에 꿇어 앉아 용서를 빌면서 유정풍의 잘못을 꾸짖는다면 살려주겠다. 유정풍의 딸 유청은 노예 부르짖었다. 이 흉악한 보정놈. 너희 숭산파는 마교보다도 만배나 더 잔악하다. 육백이 소리를 내질렀다. 죽여라. 만대평은 장검을 들고 일검을 내리쳤다. 그의 검은 유청의 오른쪽 어깨를 곧장 허리까지 이르도록 배웠다. 나머지 숭산파의 제자들도 일검에 한 명씩 이미 혈도를 제압당해 있는 유시문중의 직계제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말았다. 배청에 모여있는 군웅들은 한평생 창과 칼끝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이와 같은 학살을 보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선배 영웅들은 말로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숭산파는 너무나 빨리 손을 썼다.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배청에는 이미 시체가 이곳저곳에 널려지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은 다시 생각했다. 자고로 정사는 세부량립이라고 했다. 숭산파에서 이와 같은 거 동을 한 것은 결코 유정풍에 대하여 어떤 사사로운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교를 상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손을 쓰는 데 있어서 잔인하다고 해서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 나 숭산파에서는 이미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항산파의 정일사태까지도 돌아갔으며 천문진인이나 악불군과 같은 고수들도 아무 소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일은 형산파의 일인데 다른 사람이 만 약 쓸데없이 간섭을 하겠다고 억지로 나섰다가는 살신지화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니 자기 몸이나 잘 지키는 것이 낫겠다. 이때 유씨 가문의 제자들과 자녀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만 유정풍이 가장 사랑하는 열다섯 살 난 아들 유근만이 남게 되었다. 육백은 사등달에게 말했다. 저 녀석에게 용서를 빌겠느냐 물어봐라.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그의 코를 자르고 다시 귀를 자른 후 눈가를 뽑아 고통을 당하도록 해 주어라. 사등달은 말했다. 좋읍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리고 유근을 향해 물었다. 너는 용서를 빌겠느냐. 유근의 안색은 창백했다. 전신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유정풍은 말했다. 얘야 너의 형과 누나는 얼마나 꿋꿋하더냐. 죽으면 죽는 것이 지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느냐. 유근은 약간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아 아버님 그들은 저의 코를 자르고 저의 누나를 뽑아내려고 유정풍은 소리내어 웃었다. 이제 이 지경에 이른 이상 그들이 우리를 놔주리라고 생각하느냐. 유근은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곡 백분임을 죽이겠다고 응락을 하세요. 유정풍은 대노하여 호통을 내질렀다. 닥쳐라. 이 짐승 같은 녀석. 무슨 말을 하느냐. 사등다른 장검을 들고 끝을 유근의 코앞에 갖다 대고서 흔드는 들여 보이며 말했다. 뭐냐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이 일검으로 코를 잘라내겠다. 하나 둘 그가 미처 세탁이도 전에 유근은 밑바닥에 꿇어 엎드려서는 애거를 했다. 나를 나를 죽이지 말아요. 나는 육백은 웃으며 말했다. 좋다. 너를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천하영웅들 앞에서 유정풍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유근은 눈으로 자기 부친을 바라보았다. 두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유정풍은 줄곧 침착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를 보였다. 처자와 아들 딸이 그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얼굴 근육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대는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듯 큰 소리로 호통을 내질렀다. 이 짐승 같은 녀석. 너는 너의 어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지도 않느냐. 유근은 어머니와 형 그리고 누나의 시체가 피받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사등다리 장범을 들고 끊임없이 얼굴 앞에 대고 흔들고 있는지라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다. 살려줘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용서해주세요. 육백은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마교의 악인과 결탁을 했다. 너는 그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유근은 나직이 말했다. 잘. 잘못했어요. 육백은 말했다.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겠지. 유근은 고개를 숙이며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육백은 말했다. 꼬마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일검으로 죽여버려라. 사등다른 대답했다. 네.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죽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칼을 들고 내리치는 신용만 했다. 유근은 재빨리 말했다. 죽여야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육백은 말했다. 잘 대답했다. 이후부터 너는 형산파의 사람도 아니고 유정풍의 아들도 아니다. 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유근은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두 다리에 맥이 빠진 듯 일어서지도 못했다. 군웅들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느꼈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바라보지도 않았다. 유정풍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육가야. 내가 이겼다. 그리고 오른손을 휙휙 둘러 오하경기를 육백에게 던졌다. 그리고 왼발을 들어 비빈을 걷어 쓰러지게 하고는 낭낭이 말했다. 이 유모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자교를 하겠다. 장범을 비켜들고 자기의 목으로 가져갔다. 바로 그때였다. 처 마쪽에서 벼랑간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날아들었다. 질풍과 같은 속도였다. 대뜸 손을 뻗쳐 유정풍의 왼쪽 손목을 잡고 말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은 게 아니다. 같이 가세. 그리고 오른손을 뒤로 향해 하나의 원을 그리더니 유정풍을 끌고 바깥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유정풍은 놀라 말했다. 곡형 그대. 군웅들은 그가 곡형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흑예인이 바로 마교장로 공냥인 것을 알고는 하나같이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냥은 부르짖었다. 말은 하지 말게. 그리고 발에다 힘을 주었다. 그런데 단 세 걸음을 옮겼을 때 정명과 육백 두 사람이 일제히 양손을 쳐들고 나누어 두 사람의 등을 후려쳤다. 공냥은 유정풍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빨리 가세. 그리고 손을 뻗쳐 유정풍의 등을 옆으로 미는 동시에 등의 과격을 돋우고 억지로 정명과 육백 두 고수가 공격한 일격을 받았다. 펑하는 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공냥의 몸뚱아리가 바깥쪽으로 날아갔다. 한 모금의 선열이 그의 입에서 뿜어졌다. 그러나 그는 뒤로 손을 돌려 잇따라 휘둘렀다. 한 줄기의 검은 바늘이 빗살처럼 뒤로 날아갔다. 정면은 부르짖었다. 흑혈심침이다. 빨리 피해라. 그리고 급히 옆으로 피했다. 그들은 한 무더기의 흑침이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마교의 흑혈심침이라는 고함 소리를 듣자 모두 놀라서는 황망히 피하느라고 대뜸 어지러워지고 말았다. 십여 명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대청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신침이 많고 빨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독침에 적중되고 말았던 것이다. 혼란 속에서 공냥과 유정풍은 어느덧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영호충이 입은 상처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항산파의 영약과 깊은 내공조에 때문에 폭포 옆에서 이틀을 지내고 나자 상처는 점차 아무러갔다. 그동안 그가 먹은 것은 의림이 따온 수박이었다. 그는 의림의 개 물고기와 토끼를 잡으라고 했으나 의림은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호충이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은 관세응보살이 보호했기 때문이므로 약 2년 동안 소체만을 얻어 관세응보살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그녀로 하여금 살상까지 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영호충은 그녀가 매우 진부하다고 보고 비웃었으나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날도 해는 저물고 두 사람은 나무든 걸에 몸을 기대고 풀밭 사이로 오락가락하는 개똥벌레를 바라보고 있었다. 점점이 쏟아지는 별똥같이 개똥벌레는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영호충은 말했다. 작년 여름 나는 수천마리나 되는 개똥벌레를 잡아서는 십여개의 은사로 만든 주머니 속에 넣어서 방 안에 걸어놓았지. 정말 재미있더군. 의림은 그의 노력으로는 결코 십여개나 되는 주머니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물었다. 그대의 소사매가 그대에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총명하구려. 대뜸 알아 맞추는군. 소사매가 나에게 개똥벌레를 넣으려고 만들어준 걸 어떻게 알았지. 의림은 미소를 띄웠다. 그대의 성격이 그토록 급하고 인내심이 없는데 어찌 참을성 있게 수천마리나 되는 개똥벌레를 잡으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 후 어떻게 됐어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사매는 주머니를 그녀의 모기장 안에 걸어놓았어. 침대 위에 개똥벌레들이 번쩍번쩍 빛을 발하게 되니 그녀는 마치 하늘의 구름 위에서 잠을 자듯이 눈을 뜨기만 하면 전우 좌우에서 개똥벌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무척 기뻐했어. 의림은 말했다. 그대의 소사매는 정말 놀기를 좋아하는군요. 그 여자의 사형 역시 비위를 잘 맞춰주었어요. 만약 그녀가 그대의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하였다면 그대는 별을 따려고 했을 거예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개똥벌레를 잡는 것도 원래는 별을 따는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함께 별을 세면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었소. 그런데 소사매는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말했소. 잠시 후면 잠을 자러 가야 해요. 저는 정말 밖에서 잠을 자고 싶어요.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 하늘에 총총이 박혀있는 별들이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말했소. 개똥벌레를 잡아서 그대의 모기장 안에 놔둡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소. 의림은 나지게 말했다. 알고 보니 역시 그대의 발상이었군요. 영호충은 빙글에 웃고 말했다. 소사매는 말했소. 개똥벌레는 날아다니며 얼굴이나 몸 위에 앉을 테니 그거야말로 귀찮은 노르딩 아니겠어요. 그런데 됐어요. 명주실로 주머니를 만들어 개똥벌레를 그 안에 두면 되겠군요. 그리하여 그녀는 주머니를 만들게 되었고 나는 개똥벌레를 잡게 되었소. 꼬박 하루 낮 하루 밤을 바쁘게 설쳐댔는데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개똥벌레를 모두 죽여버렸지. 의림은 몸을 흠칫해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수천 마리나 되는 개똥벌레를 모두 죽게 만들었어요. 그대는 그대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우리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오. 그대는 불문의 제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유난히 고꾸려. 개똥벌레는 날씨가 차고 와지게 되었을 때 모조리 얼어죽고 만다오. 다만 며칠 더 일찍 죽는 것에 불과한데 그 무슨 상관이 있겠소. 의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 죽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무상과 고라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하는 고통을 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큰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 어디 쉬운가요. 영어충은 말했다. 어려우니까 그대 또한 그와 같은 규율이나 규칙을 언제나 머리에 넣어둘 필요가 없소. 죽이면 훔치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오. 보살께서 정말 모든 일을 관계하자면 그야말로 바빠서 몸을 그르치게 되었을 거예요. 의림은 고개를 돌리고 무슨 말로 응수해야 될지 몰랐다. 바로 이때 왼쪽 산 위로 하나의 유성이 날아가며 하늘에 한 줄기 기다란 꽃을 수놓았다. 의림은 말했다. 의형 사질은 말했어요. 어느 누가 유성을 보게 되었을 때 웃고 름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마음속으로 소원을 말하되 그 유성이 사라지기 전에 매듭을 맺게 되었고 소원을 말하게 된다면 그 소원은 이룰 수 있겠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난 정말 모르겠군요. 우리 시험을 해보지요. 그러나 손이 그토록 빠르기는 힘들 거요. 그리고 그는 허리띠를 잡아들고 허리를 손에 쥐고 말했다. 허리를 잡을 준비를 해요. 때를 놓치지 말도록 준비해야 돼요. 의림은 허리띠를 잡고서는 멍하니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여름밤에는 유성이 무척 마았다. 하나의 유성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그 유성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 에림의 손가락이 움직이려고 할 때 유성은 떨어지고 만 것이다. 에림은 나지기야 하고 안타까워했다. 다시 하나의 유성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꼬리를 끌며 날았다. 의림은 동작도 민첩하게 매듭을 짓게 되었다. 영어충은 기뻐서 말했다. 좋소 좋아. 그대는 매듭을 짓게 되었구려. 관세음보설께서 보호하시어 반드시 그대의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이오. 의림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매듭을 짓느라고 마음속으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을 해놓고 몇 번 외워보도록 해요. 그렇게 되면 매듭을 짓느라고 소원을 말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거여. 의림은 허리띠를 잡고서 웃었다. 무슨 소원을 알아내는 게 좋을까. 그리고 영어충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급히 얼굴을 돌렸다. 이때 하늘에는 몇 개의 유성이 잇따라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영어충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야단을 피웠다. 저것 좀 봐. 이번 유성은 매우 길게 꼬리를 끄는군. 매듭을 지었소. 아니면 이번에도 늦었소. 의림은 마음이 착잡하기만 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의 간절이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소원은 혼자만 생각할 뿐이지 감히 관세음보살에게 필 수가 없었다. 그저 가슴이 두근거리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그때 영어충은 다시 물었다. 이제 소원을 생각해냈소. 이때 하나의 유성이 하늘가를 가로지르며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든 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짐작을 해보지요. 의림은 다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그대는 말하지 마세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내가 세 번 짐작을 해볼 테니 어디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시오. 의림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더 말한다면 저는 가겠어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하하. 좋소. 그렇다면 말하진 않겠소. 설사 그대가 마음속으로 항산파의 장문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것은 없는 것이오. 의림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항산파의 장문인이 되려고 한다고 짐작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장문인이 돼갈 수 있겠어요. 이때 갑자기 멀리서 쨍쨍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누가 금을 퉁기고 있는 것 같았다. 영어충과 의림은 서로 한 번 쳐다보고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누가 이 황량한 산속에서 금을 퉁길까. 금의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매우 우아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퉁소소리가 금의 소리에 섞여서 들려왔다. 금의 소리는 온화했다. 맑고 투명한 퉁소소리가 섞이자 더욱 더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금의 소리와 퉁소소리는 마치 묻고 대답하는 것 같았으며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영어충은 의림의 귓가에 입을 떼고 나직이 속삭였다. 저 음악 소리는 매우 이상하오. 아마도 우리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려나 보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시오. 의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금의 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퉁소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퉁소소리는 낮아졌지만은 마치 유사가 바람에 흔들리듯 은은히 이어지고 있어서 더욱 사람의 애간장을 끊게 했다. 바로 이때 산바위 뒤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때 다른 한 조각 구름에 가려져서 사방은 몽롱하기만 했다. 그러나 어렴풋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큰 편이고 한 사람은 키가 작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은 두 남자였고 작은 사람은 여자였다. 두 남자는 천천히 걸어와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더니 앉았다. 그리고 한 사람은 금을 만졌고 한 사람은 퉁소를 들었다. 그 여자는 금을 퉁기는 사람의 곁에 섰다. 영어충은 석벽 뒤에 몸을 움츠린 후 그 세 사람에게 발견이 될까봐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이때 금과 퉁소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지는데 무척 부드러웠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 폭포가 바로 곁에 있고 물 흐르는 소리가 우렁찬데도 부드러운 금과 퉁소의 소리를 막지 못하는구나. 아마도 금을 퉁기고 퉁소를 부는 사람의 내공이 약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군. 그들이 이곳에 와서 퉁소를 불고 금을 퉁기는 것은 바로 이곳의 폭포에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리하여 그는 마음을 놓았다. 벼랑간 칠형금이 쩡쩡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퉁소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흐느적흐느적했다. 잠시 후 금의 소리도 점차 부드러워졌다. 두 소리는 갑자기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지곤 했다. 그런데 벼랑간 칠형금과 퉁소소리가 삽시간에 변했다. 마치 여덟 개의 칠형금과 여덟 차루의 퉁소소리가 동시에 음유를 퉁겨내고 있는 것 같았다. 금과 퉁소소리는 복잡하고 변화가 많았으나 그 소리 하나하나의 높고 낮은 음조가 분명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 영어충은 금한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금과 퉁소소리가 다시 변했다. 이번에는 퉁소소리가 주가되고 칠형금은 그저 땡뚱땡하면서 반주를 했다. 그러나 퉁소소리는 점차 갈수록 높아졌다. 영어충은 자기도 모르게 구슬픈 마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고 의림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다. 벼랑간 쨍하는 소리가 급히 울려 퍼지면서 칠형금의 소리가 멈추어졌고 퉁소소리도 멈추어졌다. 삽시간의 사방은 조용해졌다. 오로지 하늘에 떠있는 달과 땅 위에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뿐이었다. 이때 한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 형제 내가 오늘 이곳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운명일세. 다만 이 못난 형이 일찍이 손을 쓰지 못하여 그대의 가족과 형제들이 모조리 앵란을 당하도록 만들었으니 이 우 형은 마음이 실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네. 우리 두 사람은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오. 의림은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움직이는 바가 있어서 아직이 말했다. 유정풍 사숙이에요. 그들 두 사람은 유정풍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유정풍은 슬픈 어조로 말했다. 사람은 모두 다 죽는 것이 아니겠소. 한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는 죽어도 한이 없소이다. 아오 그대의 통소소리에는 그래도 아직 한이 남아있는 것 같았군. 혹시 아드님이 위급한 경우를 당해서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그대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유정풍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곡형의 생각이 올소이다. 그러나 그 애는 평소 내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르침이 모자랐던 것이오. 끝밖에도 그토록 줏대가 없는 놈인 줄은 몰랐지요. 공냥은 말했다. 줏대가 있고 없고 간에 죽은 후에는 모두 다 황토로 돌아가는 것인데 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이 우형은 일찍부터 지붕 위에 엎드려 있었네. 원래는 일찍이 손을 써야 했겠지만은 형제가 나 때문에 건파의 친구분들과의 감정을 상하고 싶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또 우형은 형제를 위해서 협의의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며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이라네. 그런데 숭산파의 좌맹주가 그토록 강란하게 손을 쓰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유정풍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와 같은 속인들이 어찌 그대와 나 사이의 고아한 우정을 이해할 수 있겠소. 그들은 그저 상리로서 짐작하고 그대와 나 사이의 사귐이 오악건파의 협의에 크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오. 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탓할 수도 없는 노르지요. 복형 그대는 대추혈에 상처를 입고 심맥에 충격을 입게 되었소. 공량은 말했다. 바로 그렇다네. 숭산파의 내공은 정말 무섭네. 내가 뒷등으로 그와 같은 일격을 맞받아 내었는데도 내력이 미치는 곳에 그대의 심장까지 충격을 주워 죽게 되었으니 정말 뜻밖일세. 아우까지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한 무더기에 흑혈신침을 던지지 말았을 걸 그랬네. 사람을 더 해친다는 것은 이래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 다행히 침에는 복을 묻히지 않았지만은 영어충은 흑혈신침이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다. 저 사람은 나의 목숨을 구했는데 마교의 현재 고수란 말인가. 유 사수께서는 언제 그와 사귀게 되었지. 유정풍은 나직이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곡형 그대와 나는 그래서 다시 한 곡을 합주하게 되지 않았소. 이후에는 세상은 다시는 이와 같은 금과 퉁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거 뒤에다. 공냥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옛날 개강이 죽음에 임하여 한 곡을 퉁긴 후 광릉산 이라는 곳이 이제부터 단절되게 되었다고 탄식하였지. 허허허 광릉산이 정묘하기는 하나 어찌 우리의 소호강우라는 곡에 미칠 수 있겠는가. 다만 과거 개강의 심정은 지금의 그대와 나의 심정과 똑같았을 것이네. 유정풍은 웃으며 말했다. 곡형은 조금 전까지도 무척 달관해 보이시더니 어째서 지금은 그토록 집착을 하시오. 그대와 내가 오늘 밤 합주를 하여 소호강우라는 곡을 남김없이 퉁기고 불어내지 않았소. 세상에 이 한 곡이 있세 되었고 우리가 또 이 곡을 합주하게 된 이상 이 세상에 또 무슨 한을 남길 수 있겠소. 공냥은 가볍게 손뼉을 치며 말했다. 형제의 말씀이 오르이.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깊이 한숨을 내셨다. 유정풍은 그에게 물었다. 형은 또 어째서 한숨을 쉬시오. 아마도 비비가 걱정되는 모양이구려. 의림은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었다. 비비라니 바로 그 비비인가. 그러자 곡비연의 음성이 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유공공께서 천천히 상처를 치료하신 하우리는 숭산으로 들어가 그 악당들을 한 사람 남김없이 물살시켜요. 할머니 등의 원수를 갚도록 해요. 벼랑간 산벽 뒤쪽에서 기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가 끊기기 전에 산벽 뒤에서 한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푸른 광채가 번뜩이는 가운데 그 사람이 공냥과 유정풍의 앞에 섰다. 손에 장검을 들고 있는데 바로 숭산파의 비빈이었다. 그는 냉소를 하더니 입을 열었다. 허허허. 계집애의 말투가 엄청나구나. 숭산파를 모조리 물살시키겠다고. 세상에 그와 같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유정풍은 몸을 일으키고 말했다. 비빈 그대는 이미 우리 전가족을 죽였고 유모는 그분 사형의 장력에 적중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소. 그런데 또 어쩌자는 것이오. 비비는 소리내어 웃더니 유란하게 말했다. 하하하 저 계집애는 몰살시키겠다고 했으니 불초도 당신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오. 이 계집애야 내가 먼저 일이 나와서 죽음을 받도록 해라. 의림은 영호충에게 말했다. 그대는 비비와 그녀의 할아버지가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게더요. 영호충은 이미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해 그 조손이 자기를 구해준 은덕을 갚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째 상대방은 숭산파의 고수였다. 자기가 설사 중상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둘째 공냥이 지금 마교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산파는 언제나 마교하는 원수지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구해주겠는가 하는 문제가 그를 당혹해했다. 따라서 그는 마음속으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유정풍이 입을 열었다. 비비나 너 역시 명문정파에서 이름이 있고 알려진 사람이다. 공냥과 유정풍이 오늘 너의 손에 걸린 이상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한 나이 어린 여아를 못살게 군다면 그것은 영웅호걸이라 할 수 없다. 비비야 너는 빨리 떠나도록 해라. 비비는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와 유 할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죽겠으며 결코 혼자 살아남지는 않겠어요. 유정풍은 말했다. 떠나라. 빨리 떠나라. 우리 어른들의 일은 너희 아이들과는 나 물원 상관이 없느니라. 곡비어는 말했다. 저는 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휙휙하니 허리 깨서 수자루의 단검을 꼽아들고는 유정풍의 앞을 가로막고서는 부르짖었다. 비비는 조금 전 유 할아버지께서 그대를 용서해 죽이지 않았는데 그대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다니 염치가 있어요 어버여. 비비는 음산한 어조로 말했다. 너 이 계집애야 너는 우리 숭산파를 몰살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 또한 몰살시키고 말테다. 설마하니 너희가 감히 나를 죽이도록 당하고만 있겠느냐.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도망을 쳐야 한단 말이냐. 유정풍은 곡비어는 손을 잡고 말했다. 빨리 가거라. 빨리 가. 그러나 그는 숭산파 내력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신맥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거기다가 조금 전 소호강호라는 곡을 불어냈기 때 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어 손에 아무런 힘도 없었다. 곡비어니가 겹게 뿌리치자 유정풍의 붙잡은 손이 떨어지게 되었다. 바로 그때 곡비어니의 눈앞에 푸른 광채가 번뜩이는 가운데 비빈의 장검이 어느덧 얼굴 앞으로 찔러왔다. 곡비어는 왼손에 장검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오른손에 검을 잇따라 뒤밀었다. 비빈은 싸늘이 냉소를 흘리며 장검으로 원을 그렸다. 그 순간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장검이 그녀의 오른손에 단검을 후려치게 되었다. 곡비어는 오른팔이 시큰거리고 손아귀가 찢어지는 듯 아픔을 느꼈다. 따라서 그녀의 단검을 그만 놓치고 말았다. 비빈의 장검은 비스듬히 흔들거리며 반대 방향으로 옮겨갔다. 칭! 소리가 나면서 곡비어니의 왼쪽 장검 역시 충격을 받고서는 수장 밖으로 날아갔다. 비빈의 장검은 어느덧 그녀의 목을 겨누었다. 비빈은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다. 곡 장로 나는 먼저 당신 손녀의 왼쪽 눈을 찔러 멀게 한 후 그녀의 코를 잘라내고 재차 그녀의 두 귀마저 잘라내겠소. 곡비어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몸을 날려 장검에 스스로 부딪히려고 했다. 비빈은 장검을 재빨리 움츠리면서 왼손에 식지를 찔러내었다. 곡비어는 그만 나뒹꾸러지고 말았다. 비빈은 소리 내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 하하! 사마외도의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쉽게 죽일 수는 없지. 역시 먼저 내 왼쪽 눈알을 찔러 멀게 한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장검을 들고서는 곡비어는 곡비어의 왼쪽 눈을 찌르려고 했다. 벼랑간 등 뒤에서 그 누가 소리쳤다. 잠깐! 비빈은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검을 들어 자기 자신부터 지켰다. 그는 영호충과 의림이 벌써 산벽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재간으로는 그 누가 다가오는 기척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달빛다래 한 젊은이가 두 손을 허리께 짚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비비는 호통쳐 물었다. 너는 누구냐? 영호충은 말했다. 소이는 화산파의 영호충입니다. 비사숙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부리고 절을 했다. 몸을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직도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드는 모양이었다. 비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현재는 그만두게. 알고 보니 악사형의 대제자였군. 너는 이곳에서 무엇하고 있었지? 영호충은 말했다. 소재는 청성파 제자에게 상처를 입어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비사숙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비비는 커다랗게 코웃음을 쳤다. 마침 잘 왔다. 이 계집애는 마교의 산화에 돌아 마땅히 주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손을 쓰게 된다면 어른이 어린 사람을 해쳤다는 비난을 듣기가 쉽상이니 내가 이 계집애를 죽이도록 해라. 그리고 손으로 곡비연을 가르쳤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저 소녀의 조부와 형산파의 유사숙께서 친구로 사귀고 계시니 따지자면 그녀는 저보다 한 학렬 아래입니다. 소질이 만약 그녀를 죽이게 된다면 강호에서는 화산파에서 어른의 신분으로 어린 사람을 해쳤다는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화산파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저 곡 선배님과 유사숙께서는 이 미 몸의 중상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들 앞에서 두 분의 아랫사람을 못살게 군다는 것은 결코 영웅호걸의 행동이라 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화산파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 사숙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그 말 뜻은 명백했다. 화산파가 할 수 없는 일을 숭산파에서 하게 된다면 숭산파가 크게 화산파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비비는 두 눈썹을 곤두세우며 두 눈에 흉측한 안광을 빛냈다. 그리고 날카롭게 외쳤다. 알고 보니 너도 마교의 요사한 인물들과 원래 결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조금 전 유정풍은 고가라는 요사한 인물이 너를 위해 상처를 치료해주고 너의 목숨을 구했다는 말을 했다. 끝밖에 도 너는 당당한 화산파의 제자가 되어 가지고서 이토록 빨리 마교에 투신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손에 장검을 흔들었다. 겁날에 차가운 광채가 번쩍번쩍 빛났다. 금방이라도 영호충을 찔러올 것 같았다. 유정풍은 말했다. 영호 현질 자네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 쓸데없는 일에 뛰어들지 말고 빨리 되돌아가게 그래야만 장래의 자네의 사부도 난처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네. 영호충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비사숙 우리는 협의도의 사람으로 자처하며 사마외도와는 세부양립이라고 떠들고 있으나 이 협의라는 두 글자가 무엇입입니까? 몸에 중상을 입은 사람을 욕보는 것이 협의입니까? 조그만 어린 소녀를 참혹하게 죽이는 것이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을 모조리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사마외도와는 무슨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공냥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마교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다네. 영호형 제 그대는 스스로 자기 볼일이나 보도록 하게. 숭산파에서 이와 같은 짓을 하기 좋아한다면 실컷 하도록 내버려 두 개나.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불초는 가지 않겠습니다. 배숙양수는 강호에서 명성이 유명한 사람이며 숭산파에서 첫째나 둘째가는 영호모걸입니다. 그는 그저 소녀를 놀리려고 몇 마디 했을 뿐 어디 정말 그와 같이 염치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비사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으로 팔짱을 끼고 한 그루의 소나무에 등을 기댔다. 비비는 살기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흉측한 미소를 띄었다. 너는 그와 같은 말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는 이 세 요사한 인물을 용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겠지. 흐흐흐 그야말로 잠꼬대도 분수가 있다. 내가 이미 마교에 투신한 이상 이 비모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네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걸음 내딛었다. 영호충은 그의 흉측한 얼굴을 대하자 그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내색도 하지 않고 말했다. 비사숙 저마저 죽여 입을 봉하려는 것입니까? 비비는 말했다. 너는 매우 총명하군. 그 한마디 말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벼랑간 산바위 뒤에서 한 묘령의 여승이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비사숙 고해는 끝이 없으나 돌아서게 된다면 언덕가이라 했습니다. 비사숙에서는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만 하는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아직 나쁜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급히 마음을 돌리신다면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의림이었다. 영호충은 그때 바위 뒤에 숨어서 남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당부했지만 그녀는 영호충이 위태한 처지에 빠지게 되자 더 생각해 볼 여지 없이 급히 좋은 말로서 비비는에게 충고하여 손을 쓰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선 것이었다. 비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는 항산파의 제자로구나. 그렇지. 어찌하여 슬그머니 그와 같은 곳에 숨어있었지. 의림은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다. 저는 복비어는 혈도가 지켜 땅바닥에 쓰러져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입은 움직일 수가 있어 부르짖었다. 의림 언니 저는 이미 그대가 영호, 오라버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정말 그대는 그의 상처를 치료했군요.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애석하게도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어요. 의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일어서 비 사수께서는 무림에서도 크게 이름이 알려지 신영웅호걸인데 어떻게 몸에 중상을 입은 사람과 그대와 같은 소녀를 해칠 수 있겠어. 복비어는 싸늘이 냉소를 흘렸다. 호호 그가 정말 대영웅 대호걸일까요? 의림은 말했다. 숭산파는 오악건파의 맹주이며 강호협도의 영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 자연이 협의를 내세우며 그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이면마디는 실로 진정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비빈인 들을 때 비빈 자신을 비웃는 말로밖에 들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 내친걸음이라 오늘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내게 된다면 이 몸은 명성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죽이는 자들이 마교의 요사한 인물이라고 하나 상처를 입은 포로를 주살한다는 것은 영웅호걸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남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장검을 뻗치며 의림을 가리켰다. 너는 몸에 중상을 입지 않았고 또한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도 아니니 내가 너만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지. 의림은 깜짝 놀라 몇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저를 저를요 어째서 저를 죽이시려고 하지요 비비는 말했다. 너는 마교의 요사한 인물과 결탁하고 있으며 서로 언니니 누이니 하는 처지다. 그러니 이미 요사한 인물과 한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너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성큼 다가서며 검을 뻗쳐서는 의림을 찌르려고 했다. 영호충은 급히 달려와 의림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르짖었다. 산에 빨리 가시오 가서 사부님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청을 하시오. 그는 물론 먼데 물러서서 가가운 곳에 난 불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의림으로 하여금 구원병을 불러오도록 시킨 것은 단지 그녀를 이 자리에서 떠나보내 목숨을 건지도록 하려는 계책에 불과했다. 비비는 장검을 흔들더니 검을 영호충의 오른쪽으로 공격해왔다. 영호충은 급히 몸을 기울여 피했다. 비비는 히히히하며 돌연산 검을 찔댔다. 이와 같은 공세에 영호충은 연신 아슬아슬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 의림은 크게 초조한 나머지 재빨리 허리에 찬장 검을 뽑아서는 비비 내 어깨 쪽지를 찔러가며 부르짖었다. 영호 오라버니 몸에 상처가 있으니 빨리 물러서세요. 비비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하 젊은 여승이 속세에 정해 눈뜨게 되었군. 준수한 젊은이를 대하게 되자 자기 목숨마저도 바치려 하는구나. 그리고 검을 휘둘러 창하는 소리와 함께 쌍검이 서로 부딪혔다. 의림의 손에 들린 장검은 대뜸 그녀의 손을 빠져서 날아갔다. 비비는 장검을 쳐들어 의림의 가슴팍을 겨누었다. 비비니 당장 죽여야 할 사람이 다섯이나 되었다. 하나같이 별로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만일 실수해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무궁한 후환을 남기게 되므로 손을 쓰자마자 살수를 펼쳤다. 이때 영호충이 몸을 날려 달려들었다. 왼손에 두 손가락으로 비비 내 왼팔을 찍으려고 했다. 비비는 두 발로 급히 땅을 차며 뒤로 물러섰다. 곧이어 장검을 걷어들이는 그 기세를 빌려서는 영호충의 왼팔에 기다란 상처를 내도록 만들었다. 영호충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의림을 구출한 그 순간 이미 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할 지경으로 헐떡이게 되었다. 그래서 몸을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의림은 재빨리 달려들어가 그를 부축하며 목매인 어조로 말했다. 우리를 함께 죽인세여. 영호충은 가쁜 숨을 무라쉬며 말했다. 그대는 빨리 떠나시오. 곧비연은 웃으며 말했다. 바보 아직도 상대방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대와 함께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미처 끝나기 전에 비비는 장검을 밀어냈다. 어느덧 곧비연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공냥과 유정풍 그리고 영호충은 물론 의림까지도 일제히 놀라 부르짖었다. 비비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영호충과 의림 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검 끝에서는 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영호충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그는 정말 소녀를 죽이고 말았구나. 정말 악독하다. 이제 나도 죽게 되었다. 의림 사매는 어찌해서 나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그녀를 구했지만 그녀도 나를 구했으니 이미 내게 진비증 갚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전에 그녀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다만 같은 오아권파의 산암매에 불과했었다. 강호의 도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목숨까지 버리면서 죽음을 함께할 필요는 없다. 정말 항산파의 문화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토록 무림의 의림을 돌보고자 할 줄은 몰랐다. 정일 사태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 의림 사매가 나와 함께 죽게 되었구나. 나와 함께 죽는 사람이 영산 사매가 아니라서 유감이로군. 사매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비빈이 흉측한 얼굴을 하고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영어충은 빙그레 웃으며 한숨을 내쉰 후 눈을 감았다. 별안한 그의 귀에 나직한 호금소리가 들려왔다. 호금소리는 매우 철양했다.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는 것 같았다. 호금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잇따라 수수수하는 소리가 띄엄띄엄 들렸다. 그것은 남아 한 방울 한 방울의 비가 풀립에 떨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영어충은 크게 의아하여 눈을 떴다. 비비는 흠칫했다. 소상야우 막대선생이 나타났군. 그러나 호금소리는 갈수록 철양왕 빛을 띄우게 되었으나 막대선생은 시종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비는 물론 불을 짖었다. 막대선생 어지하여 몸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호금소리가 갑자기 멎으면서 소나무 뒤에서 한 빛적 마른 사람이 걸어나왔다. 영어충은 어려서부터 소상야우 막대선생의 이름을 들어온 터였으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달피달을 바라보니 그는 앙상하여 뼈마디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깨는 우뚝 솟아 있어서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져 숨을 거둘 것 같은 폐병쟁이 같았다. 강호의 명성이 쟁쟁한 문파의 장문이니 이토록 초라한 사람이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터였다. 그런데 막대선생은 눈길을 허공에 두고 두 손을 잡고서 비빈에게 흔들어 보인 후 말했다. 비사형 좌아 맹주께서는 안녕하시오. 비비는 그의 악의가 없는 것을 보고 또 그와 유정풍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대답했다. 염려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사형은 잘 있습니다. 귀파의 유정풍과 마교의 요사한 인물이 연합하여 우리 오아건파의 불리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막대선생께서는 마땅히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막대선생은 유정풍에게 두어 걸음 다가가며 살벌한 어조로 말했다. 마땅히 죽어야지.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싸늘한 광채가 갑자기 빛났다. 그의 소녀는 이미 한 자루에 열고 폭이 좁은 장검이 쥐어 있었다. 그는 벼락같이 그 검을 뒤로 뻗치며 비빈의 가슴팍을 찌르는 것이 아닌가. 이 한 수는 너무나 빠랐고 또한 아련한 것이 도깨비와 같았다. 그것은 바로 백병천환 형산 운무십삼식 가운데 전초였다. 비비는 일시에 유정풍의 그와 같은 무공에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재차 그와 같은 술수에 말려든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깜짝 놀란 나머지 이번엔 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짝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팍은 어느덧 예리한 검에 의해 기다란 상처가 나고 말았고 옷자락도 찢어졌다. 가슴팍의 근육이 베어진 것은 더 말할 나이가 없었다. 상처는 깊지 않으나 이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자 비비는 논란과 분노에 얽히게 되었고 그만 얘기가 크게 움츠려들게 되었다. 비비는 즉시 검을 휘둘러 반격하려 했다. 그러나 막대선생의 일검이 선기를 먼저 제압하자 뒷수가 끝임없이 잇따라 펼쳐졌다. 한 자루에 엷은 검은 마치 교묘한 뱀처럼 끊임없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비비는 검의 장막 속에서 이리저리 몸을 날렸으나 그것은 부족해서 부득이 연신 뒤로 물러서야 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해 욕을 할 기회마저 없는 형편이었다. 공량과 유정풍 영호충 세 사람은 막대선생의 검초의 변화가 마치 유령처럼 아련하면서도 헛개비를 보는 듯한지라 하나같이 논란과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유정풍은 그와 한 동문으로서 무공을 익혔을 뿐 아니라 수십년간 사형제라는 관계에 놓여있는 처지였으나 그 사형의 검술이 이토록 정료한 지경에 이르렀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상태였다. 한 방울 두 방울의 피가 두 자루의 장검 사이에서 뿌려졌다. 비빈은 이리 몸을 날리고 저리 몸을 날리면서 힘을 다해 맞받아 내려고 했으나 시종 막대선생이 펼쳐내는 검의 장막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선혈은 점차 두 사람의 주위에 한 붉은 원을 그리게 되었다. 벼랑간 비빈이 길게 한 소리 비명을 질러내었다. 그리고 높이 뛰어올랐다. 막대선생은 뒤로 두 걸음 물러서 묘장검을 호금 속에다 감추고는 몸을 돌려서 그 자리를 떴다. 소상야우라는 곡이 소나무 뒤쪽에서 울려퍼졌는데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갔다. 비비는 몸을 허공으로 날렸으나 곧이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가슴팍에서 피가 샘물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조금 전 그는 숭산파의 내력을 도두었던 것인데 가슴팍에 검을 맞은 후에도 그 내력이 해 소대지 않아 선혈이 그 상처에서 급히 뿜어진 것이었다. 그야말로 처참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의림은 영호층의 팔을 붙잡았다.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나직이 물었다.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공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유현질 그대는 그대의 사형과 화목하지 못한 사이라고 말했는데 뜻밖에도 그는 그대가 위험하게 되었을 때 손을 써서 구원을 해주는군. 유정풍은 말했다. 나의 사형의 행동은 괴팍하여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짐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나와 그는 화목하지 못하기는 하나 결코 빈부의 격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냥은 말했다. 그의 건법은 그토록 강맹한데 그가 연주하는 호금소리는 언제나 철양하기 그지였구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니 속된 시정의 음률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없네. 유정풍은 말했다. 그렇지요. 사형은 언제나 그와 같은 곡만 퉁긴답니다. 그리고 그 곡은 항상 서글프기만 하죠. 좋은 시나 사는 좋으면서도 음란하지 말아야 하고 슬프면서도 철양한 맛이 없어야 한다고 해듭니다. 따라서 좋은 곡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의 호금소리를 듣기만 하면 멀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죠. 영어충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다가 완전히 빠져들었군. 이 생사의 고비길에도 슬프거나 철양하지 말아야 하며 우아해야 하고서 글프지 말아야 한문이 하는 말들을 하고 있을까. 다행히 막대 400에서 늦지 않게 달려오시어 우리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곡씨의 소년은 그만 비빈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구나. 이때 유정풍은 다시 말했다. 그러나 권법과 무공에 있어서는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에 그에게 퍽이나 공손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실로 부끄럽기만 하구려. 공냥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형산의 장문이는 정말 명불허전이네. 그리고 고개를 돌리더니 영호충에게 말했다. 소형제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께서 분부만 하십시오. 마땅히 받들겠습니다. 공냥은 유정풍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다. 나와 유형제는 음률에 깊이 빠지고 말았네. 그리하여 수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공을 들여서는 소호강호라는 한 곡을 지어내었는데 이 곡의 기이함은 천고에 없었던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네. 금후 이 세상에 공냥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유정풍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유정풍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네. 설사 공냥과 유정풍과 같은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나서 서로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네. 즉 음률에 정통하고 내공에 정통한 두 사람의 뜻이 맞고 성격이 비슷하여 함께 이런 곡을 지어낸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일세. 이 곡이 단절되게 된다면 나와 유형제는 부천지하에서도 길게 탄식을 불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와 같이 말하고는 품속에서 한 권의 책재를 꺼내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이는 소호강호곡의 금과 풍소의 악보이네. 소형제는 우리 두 사람이 기울인 심혈을 생각해서 이 금과 풍소의 악보를 세상으로 가져가 전할 만한 사람을 찾아주게. 유정풍은 말했다. 이 소호강호곡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된다면 이분 곡형은 죽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네. 영호충은 허리를 구부려서 공냥의 손에서 그 악보를 받아 품속의 갈무리하고는 말했다. 두 분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이 후배는 온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는 처음 공냥이 부탁할 것이 있다는 말을 하자 마음속으로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 아닐까 걱정을 했다. 더군다나 이 일을 행하다가 문규를 위반하거나 종파의 동도들에게 죄를 짓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응락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부탁이라는 것이 이 금과 통소를 배울 수 있는 두 사람을 찾아달라는 것이 아닌가. 그는 크게 마음을 놓고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유정풍이 입을 열었다. 영호현질 이 곡은 우리 두 사람이 필생의 심혈을 기울인 곡일 뿐만 아니라 한 분의 고인과도 관련이 있다네. 소호강호 곡 한 군데의 상당한 부분은 칠형금의 곡을 곡형이 짓나라 사람인 개강 광릉산에 의거하여 고쳐 쓴 것이라네. 공냥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든 미소를 띄었다. 옛부터 전해지기를 개강이 죽은 이후 광릉산이 단절되었다고 했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이 곡을 얻게 되었는지 자네는 짐작할 수 있겠는가. 영호충은 생각했다. 음률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당신 내 두 사람의 행동은 무사람들과 매우 다른데 내 어찌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공냥은 웃으며 말했다. 개강이라는 사람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야. 역사서에는 그의 글이 장려하고 또한 노자 장자를 즐겨 말하며 그 자신은 협사들을 숭배하고 있다고 했네. 그의 성격은 정말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할 수 있네. 종회는 당시 큰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듣고 그를 방문했다네. 그런데 개강은 그저 무쇄를 달구고 있을 뿐 상대를 하지 않았네. 종회는 냉대를 받고 부득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개강이 그에게 물었다네. 무엇을 하러 왔으며 무엇을 보고 가는가. 종회는 말했네. 듣던 발을 듣고 본 발을 보고 가회다. 종회라는 녀석은 영림하고 재치가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그 흉금이 너무 좁다고 할 수 있지. 그는 이 일로 화를 내게 되었고 사마소에게 개강을 헐뜯는 말을 하게 되었네. 그리하여 사마소는 개강을 죽이게 되었는데 개강은 형장에 이르러 한 곡을 통기는 여유마저 보였지. 정말 의연한 기풍을 보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네. 그런데 그는 광릉산이 이로써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는 후세의 사람은 너무나 잘못 본 것이라 할 수 있네. 그 곡이 그가 지은 것도 아니었지. 그리고 그는 서진 때의 사람인데 이 곡이 설사 서진 때에 실종되었다 하더라도 설마하니 서진 이전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영호충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서진 이전이라고요? 공냥은 말했다. 그렇다네. 나는 전해오는 말에 승복할 수 없어서 서왕과 동안대의 황제와 대신들의 무덤을 파게 되었는데 잇따라 스물아홉채의 오래된 무덤을 판 뒤에야 끝내 채소. 내 무덤에서 광릉산의 곡을 발견하게 되었다네. 말이 끝나고서는 껄껄 웃었다. 매우 자랑스러운 듯했다. 영호충은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선배님이 한수의 음류를 타는 악보를 위해 잇따라 스물아홉채의 무덤을 파헤치다니. 이때 공냥은 웃음을 거두었다. 그리고 침울한 얼굴빛으로 말했다. 소형제 그대는 명문의 대제자이다. 나는 본래 자네에게 부탁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은 일이 다급하게 되어서 자네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으니 너무 탓하지 말게.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리고 유정풍에게 말했다. 유 현재 이제 우리들은 떠나야 되겠네. 유정풍은 말했다. 그렇지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두 손을 꼭 마주 잡았다. 그리고 일제히 기다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매력을 도둔 가운데 힘을 주어 심장의 주맥을 끊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는 이 세상을 하직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선배님. 유사숙. 그리고 손을 뻗쳐 그들의 코 앞으로 가져갔다. 이미 숨쉬는 것이 멎어있었다. 의림은 놀라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두 죽었나요?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3의 우리는 빨리 이 네 사람의 시체를 묻어줍시다.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비빈인 막대 선생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절대 밖으로 누설해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 말한 뒤에는 음성을 낮춰 말했다. 만약 이 일이 누설된다면 막대 선생은 과연 우리 두 사람이 말한 것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은 화를 불러들리게 될 거야. 의림은 말했다. 예 그러지요 뭐. 그런데 사부님이 물어보시더라도 말을 하지 않아야 되나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소. 그대가 말을 하기만 한다면 막대 선생은 그대의 사부와 검을 들고 싸우게 될 것이니 야단할 일이 아니겠소. 의림은 조금 전 막대 선생의 검법을 상기했다.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떨면서 말했다.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영호충은 천천히 몸을 구부려서는 비빈의 장검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일검으로 비빈의 시체 위에다가 십체 개의 구멍을 뚫었다. 의림은 마음속으로 안 되었다는 듯 입을 열었다. 영호 오라버니 그는 죽었는데 그토록 미워서 시체마저 망갔듯 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막대 선생의 겁날은 좁고 얇아서 전문가라면 비사숙의 상처를 한번 보고 누가 손을 쓴 것인지 알게 될 것이오. 그의 시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일고 벼덜개의 상처를 내어서 그 누구도 단서를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오. 의림은 한숨을 내쉬고 속으로 생각했다. 강호에는 이토록 많은 꾀를 부리고 있구나. 정말 정말 헤쳐나 가기가 어렵군. 그러다가 그녀는 영호충이 장검을 내던지고 볼을 들어서는 비빈의 시체 위에 던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말했다. 그대는 움직이지 말고 앉아서 쉬도록 하세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 볼을 들어서는 가볍게 비빈의 시체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죽은 시체에 지각이 있어 아파하면 어쩔까 염려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볼들을 주어서는 유정풍 등 내구의 시체를 모조리 묻어주었다. 그리고 곡비현의 돌무덤을 향해 말했다. 누이 그대가 만약 나 때문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야. 아무쪼록 그대는 하늘로 올라가 복을 받도록 하고 내세에는 남자가 되어 많은 공덕을 쌓아서 복을 받도록 하고 끝내는 서방극락세계로 갈 수 있기를 빌겠어요. 나무아미타불라 무아미타불 관세응보살 영호충은 바위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그런데 곡비현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베풀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어린 나이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만 목숨을 잃다니 하는 생각이 들자 서글퍼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물론 부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참을 수 없어 의림을 따라 몇 마디 나무아미타불을 따라 외웠다. 잠시 쉰 후 영호충은 상처의 아픔이 약간 가라앉았다. 그리하여 그는 품속에서 소호강호를 꺼내 펼쳐보았다. 그런데 장마다 괴상하게 생긴 부호들이 쓰여있었는데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본래 그가 알고 있는 악보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칠형금의 악보가 본래는 모두 이상하게 생긴 부호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악보에 실린 문자가 너무나 오래된 것이고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한 그로서는 자연히 읽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책자를 품속에 다시 집어넣고는 고개를 쳐들고 길게 한숨을 내뿜고 속으로 생각했다. 유사숙은 친구를 사귄 것이 화근이 되어 정가족의 목숨을 잃게 되었구나. 물론 사귀는 사람은 마교의 장모라고 하나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그야말로 굳굳한 사내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정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흠무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유사숙께서는 오늘 금분세수의 의식을 행한 후 무림에서 물러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어 숭산파와 원한을 맺게 되어들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큰 광채가 번 쩍번쩍 몇 번 빛났다. 그리고 검광이 종행으로 허공을 누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첫눈에 그 건법이 눈에 매우 익었다. 바로 화산파의 고수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속으로 흠칫했다. 소삼의 그대는 이곳에서 잠시 나를 기다리도록 하시오. 네 곧 갔다 오겠소. 의림은 여전히 돌무덤을 만들고 있느라고 그 푸른빛 광채를 보지 못했다. 그저 그는 소변을 보러 가는가 보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충은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하고 십여 걸음을 걸어갔다. 그는 비빈의 장검을 집어서 허리에 차고 푸른 광채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한참 가게 되었을 때 은연중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오는 것은 들을 수 있었다. 싸움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본문에 어느 어른이 남과 싸우는 것일까. 상대방 역시 고수임에 틀림이 없겠군. 그는 몸을 낮추고 천천히 다가갔다.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는 얼마되지 않는 곳에서 들려왔다. 그는 즉시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살폈다. 달빛 아래 한 유생이 장검을 들고 우뚝 버티고 서있는데 바로 그의 사부인 악불군이었다. 그리고 왜소한 노인이 그를 따라 번개와 같이 돌아가면서 손에 든 장검을 질풍과 같이 내지르고 있었다. 원을 돌 때마다 십여 검을 찔러댔다. 청성파의 장문인 여창애였다. 영호충은 갑자기 사부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청성파의 장문인인 것을 보고 크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사부는 매우 의젓했다. 여창애가 일검을 찔러 올 때마다 그는 언제나 아무렇게 손을 들어 막는 것 같았다. 여창애가 그의 등 뒤로 돌아갔을 때도 그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다만 검을 들어 뒷등을 지킬 뿐이었다. 여창애가 검을 쓰는 것은 갈수록 빨라졌다. 그런데도 악불군은 시종일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속으로 탐복했다. 사부님은 무림에서 분자검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정말 온유하고 의젓하구나. 남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패도적인 기질을 보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생각했다. 사부님께서 조금도 성을 내지 않는 것은 풍도가 무척 높을 뿐 아니라 무공이 무척 높기 때문일 것이다. 악불군은 남과 싸우는 때가 드물었다. 영호충은 그가 손쓰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사문과 대련할 때나 문인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일 때였다. 물론 그것은 거짓으로 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진짜로 싸우는 것이 그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할 수 있었다. 그는 여창애가 일검을 찔러낼 때마다 건명이 찍 울려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그의 검에 실린 힘이 강맹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영호충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청성파를 없이 여겼다. 그런데 저 왜소한 도사는 저토록 뛰어나구나. 설사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역시 멀치감치 피하는 것이 낫겠다. 다시 한동안 싸움을 주시했다. 여창애에 돌아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다. 마치 둥근 원을 그리듯 푸른 그림자가 되어 악불군 주위를 빙빙 돌아가고 있었다. 쌍검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너무나 빨라 앞에 소리와 뒷소리가 하나로 이어져서는 쨍그랑 쨍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소리로 화하고 말았다. 영호충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저 수십검이 나의 몸에 펼쳐졌더라면 나는 일검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전신은 그에게 찔러 수십 군데나 되는 구멍이 생기고 말았을 것이다. 저 여관주는 전백광과 비교할 때 반수 정도는 더 높은 것 같다. 이때 그의 사부는 여전히 몸을 돌려서 봉쇄를 취하고 있지를 않았다. 이렇게 되자 영호충은 속으로 걱정이 되어 안을 수 없었다. 저 여도사의 검법이 정말 훌륭하구나. 사부나 찰나적으로 정신을 흐트려뜨렸다간 그의 거말에 지게 된다. 벼랑간 쨍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여창에는 한 대의 화살처럼 뒤쪽을 향해 수평으로 수장 정도 날아가더니 곧이어 땅위에 바로 내려섰다. 그런데 어느결에 그의 장검은 이미 그의 검집에 들어가 있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사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사부의 검도 이미 검집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 일은 너무나 느닷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호충으로서는 도대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내상을 입은 것인지 짐작할 길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창애가 싸늘하니 코 웃음쳤다. 좋소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몸을 날리더니 곧장 오른쪽으로 달려갔다. 박불구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관주 잠깐만 그 임진남이란 분은 어떻게 되었소. 그리고 몸을 흔들하더니 뒤쫓아갔다.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의 두 사람의 모습은 이미 종족을 감추고 말았다. 영호충은 두 사람의 말투에서 사부가 여창애를 이긴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속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중상을 입은 후에 이와 같이 움직이고 정신을 쏟는다는 데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부님은 여창애를 뒤쫓아 가셨다. 그 두 분이 경신법을 일단 전개했다면 삽시간에 이미 수마장 밖에 가 있을 것이다. 그는 나뭇가지에 몸을 지탱하고는 다시 돌아가 의림과 행동을 함께 하려고 했다. 그런데 벼랑간 왼쪽 숲 속에서 또 기다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음성은 매우 처절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숲 속으로 몇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라보니 멀리 하나의 누런 담장이 보였다. 그것은 한 채의 절간 같았다. 그는 동문사형 사매가 청성파의 제자들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어 재빠른 걸음으로 그 누런 담장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절간관은 아직도 수장을 낙여두게 되었을 때 그 절간 안에서 한 늑수구레하고 오타 아닌 또 뾰족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벽사건보는 지금 어디에 있소? 그대가 솔직히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그대를 대신해서 청성파를 모조리 주살아여 그대 부부의 원한을 갚아드리겠소. 영호충은 침대 위에서 창문을 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사람이 바로 세북명타 목고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부님께서는 지금 임진남의 행방을 찾고 계신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다시 목고봉에 손에 들어가고 말았구나.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보시오. 나는 벽사건법이 무엇인지 모르오. 우리 임씨 집안의 벽사건법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모두 다 입으로 전수하는 것이지 건보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임평지의 부친인 보기표국 임진남이겠지. 이때 다시 임진남의 음성이 들려왔다. 선배가 불초를 위해 원한을 갚아준다니 정말 고맙기 이를 때 없습니다. 청성파의 여창의로 말하면 여러모로 의롭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으니 이후 결코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선배님에게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한 분의 영호모걸의 칼이나 검 아래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목고공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새북명타의 소문을 너는 들어보았느냐. 임진남은 말했다. 목 선배님. 강호에서 의세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목고공은 말했다. 좋아 좋아. 강호의 의세를 떨친다고는 할 수 없지. 하지만은 이 목가의 수단이 악랄하고 한 번도 선심을 쓴 적이 없다는 사실도 그대는 들어봤겠지. 임진남은 말했다. 목 선배님이 이 임무에게 강제적인 수단을 쓰리라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임시 집안에는 벽사건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설사 정말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위협을 가하고 위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임무는 청성파에게 사로잡혀 매일같이 혹독한 고문을 당했소이다. 임무는 무공이하트나 굳건한 면은 그런대로 지니고이 듭니다. 목고공은 말했다. 그렇지 바로 그래. 영호충은 그 말을 듣고서 속으로 생각했다. 뭐가 그렇지 그렇지야. 아 이제 보니 원래 그랬었군. 소호강호 제 한 권 끝. 소호강호 제 두 권. 목고공은 말했다. 임진남 자네는 청성파의 고수들에게 무진 고문을 당했지만 벽사건보의 비밀을 토설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군. 맞아. 그대의 집에는 벽사건보가 있지만 실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겠지. 좋아.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 잠시 후 목고공은 다시 말했다. 자네는 이미 초죽음이 되도록 고문을 당했으니 어디 더 손을 쓸 데가 없군. 가만 내버려 두어도 한 시즌 이상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자네가 죽은 다음 임평지 그 녀석을. 험. 나는 그 녀석을. 임 부인은 놀라 말했다.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었죠. 무사한가요. 목고공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아직은 무사하다. 권고의 행방을 알려준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아들을 데려다주지. 그 녀석은 나에게 사로잡혀 있거든. 나는 그 녀석에게 벽사건법을 가르쳐 뛰어난 곳으로 만들어줄 생각이다. 임진남 자네가 한평생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그 건법의 오묘한 점을 내가 깨우쳐줄 수도닌다는 얘기야. 만약 벽사건보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흥. 그 녀석을 때려 죽이고 말패다. 곧이어 쿵쾅 우지직하는 음향을 들려왔다. 영호충은 그가 집안의 물건을 두드려 부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임 부인은 놀라 외쳤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을 때려 죽이지 마세요. 목고공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임평지는 나의 제자야. 그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지. 언제든지 내가 일장으로 그를 후려친다면 제 녀석이 죽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어 우지직하는 소리가 몇 번 울렸다. 다시 장력으로 무엇을 후려쳐 부수는 모양이었다. 임진남은 말했다. 여보 더 말할 것 없소. 우리 아들은 그의 수중에 있지 않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어찌 평화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말로 협박하겠소. 목고공은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군. 세북명타가 그대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설사 그가 나의 수중에 없다 해도 내가 정말 그를 죽이려고 결심한다면 언제라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나의 친구는 천하에 널려있으며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무리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야. 그러니 그대의 귀여운 아들을 찾아내는 것은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니지. 임 부인은 나직이 말했다. 여보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찾아 분풀이를 하면 어떡하죠. 임진남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부인 만약 우리가 벽사건보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이 꼽추는 건보를 손에 넣고 난 후 우리 아들을 죽일 것이오.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이 꼽추는 건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화의 목숨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임 부인이 말했다. 그렇군요. 꼽추 당신은 우리 부부를 죽이세요. 영호충은 거기까지 듣게 되자 목고봉이 크게 노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방법을 강구해 유인해 내지 않는다면 임진남 부부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낭낭하게 외쳤다. 목 선배님 화산파 제자 영호충이 사부의 명을 받고 목 선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상의할 일이 있답니다. 목고봉은 이때 손을 쳐들고 임진남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다가 영호충이 절감 밖에서 낭낭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남에게 양보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화산파의 장문인 악불군에 대해서만은 무척거렸다. 더구나 군옥원에서 친히 악불군이 펼치는 자아신공의 위력을 목격한 이후 더욱 악불군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는 임진남 부부를 협박하는 광경을 악불군과 영호충이 엿들었다면 결코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았다. 악불군이 나보고 무슨 상의할 일이 있어 나오라는 것일까. 말이나 그렇지 나에게 쓴맛을 보여주지 않겠어. 영웅호걸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일찌감치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상수다. 그는 즉시 말했다. 이 목무는 달리 중요한 일이 있어 상대해 드릴 여가가 없네. 영사에게 여가가 있으면 새북으로 놀러오시라고 하게나. 이 목고 봉이 공손히 맞아들이겠다고 전해주게. 말이 끝나자 그는 두발로 땅을 차며 대청에서 트럭으로 몸을 날려 재차 왼발로 땅을 가볍게 찬 이후 쏜살같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절간 뒤로 재차 몸을 날렸다. 그는 낙불군이 앞길을 막을까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라져갔다. 영호충은 그가 멀리 가자 크게 기뻐했다. 꼽춘은 우리 사부님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군. 그가 도망을 가지 않고 나에게 손을 썼다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즉시 지팡이를 짚으며 절간 안으로 들어갔다. 절간 안은 어두컴컴했으며 등불조차 켜있지 않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반쯤 누운 자세로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광경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소질은 화산파의 문화인 영호충입니다. 임평지 사제와는 동문의 정을 나누게 되었지요. 임 백군님과 백모님에게 인사 올립니다. 임진남은 기뻐서 말했다. 소엽께서 깎듯이 인사를 차리니 감당할 길이 없구려. 이 늙은 부부는 몸의 중상을 입어 담내하기 어려우니 용서해 주시오. 우리 아이는 정말 화산파, 악대협의 문화로 들어가게 되었소. 최후의 한마디를 할 때 그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박불군의 명성은 무림에서 중천에 떠있는 태양처럼 찬란한 것이었다. 임진남은 여창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매년 예물을 보냈으나 박불군 등 오악건파의 장문인들에겐 뇌물마저 감히 올릴 생각을 못했다. 더구나 목고봉과 같이 무서운 고수도 화산파의 이름을 듣자 즉시 도망을 치지 않았는가. 자기 아들이 화산파의 문화제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기 한량없었다. 영어충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고봉은 억지로 자기의 제자로 거둬들이려고 했으나 자재분은 한사코 고집을 피우며 응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꽃추가 해치려고 할 때 마침 저의 사부님께서 그 곳을 지나치시다가 자재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재분이 한사코 간청을 하며 우리 화산 문화로 들어오겠다기에 사부님께서는 그의 성품이 성실하고 대성할 인물임을 알고는 응락하셨습니다. 조금 전 저의 사부님은 여창애와 검으로 싸우게 되었는데 여창애를 패배시켜 꽃무늬가 빠져라 도망치게 만드셨답니다. 임진남은 말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평화가 즉시 이곳으로 달려왔으며 좋겠소. 늦었다간 늦었다간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된다오. 영어충은 임진남이 말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증거였다. 영어충은 급히 말했다. 임 백부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의 사부님은 곧 이리로 오실 것입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두 분의 상처를 치료하실 겁니다. 임진남은 쓰게 웃더니 두 눈을 감고 나지기 말했다. 영호 현재 나는 나는 글렀소 평화가 화산파의 문화로 들어가니 나는 실로 기쁘기 그지 없소 아무쪼록 아무쪼록 그대가 이후 그를 많이 지도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구려 영어충은 말했다. 백부님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동문으로서 한 사부 밑에서 무공을 배우는 처지입니다. 친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질은 오늘 백부님의 부탁을 받은 바 마땅히 임사제를 잘 돌볼 것입니다. 임 부인이 입을 열었다. 영호 소협의 큰 은혜는 우리 부부가 죽어 구천지하에 가서라도 있지 않을 거예요. 영호충은 말했다. 두 분께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정향하십시오. 너무 많은 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임진남의 호흡이 더욱 거칠게 변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나의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복주향 양항의 옛집 지하실에 있는 물건은 우리 임씨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이니 반드시 잘 보관하라고 증조 부이신 원도공께서 유훈을 남기셨는데 누구라도 그 물건을 펼쳐보면 안된다고 했소이다. 그것을 펼쳐보면 무궁화 화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소. 그에게 잘 기억하라고 전해주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부님의 말씀을 제가 꼭 전해주겠습니다. 임진남은 말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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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고맙다는 말을 시종 내뱉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억지로 버텨온 것은 아들을 한번 보겠다는 바램 때문이었다. 그러다 마음속에 접어둔 중요한 말을 하게 되자 아들에게는 이미 빛나는 미래가 약속된 터라 크게 기쁜 나머지 마음을 놓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심하고 눈을 감은 것이었다. 임 부인이 말했다. 영호 소협 아무초록 그대는 우리 아들에게 부모님의 원한을 잊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시오. 그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절간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초석을 향해 머리를 부딪혀갔다. 그녀는 상처가 가볍지 않은 모양이었다. 머리를 부딪히게 되자 대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영호충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여창애와 목고봉이 벽사건보가 있는 곳을 실토하라고 모진고 문을 가했는데도 말을 안 터니 이제서야 자기 명의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득불 나에게 벽사건보의 비밀을 알려주었구나. 그는 내가 임시 집안의 권고를 차지할까봐 펼쳐보면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무궁한 화근을 당한다는 말을 덧붙였군. 허허허 이 영호충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들 임시 집안의 권고를 엿보겠소. 그야말로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격이지. 이때 그는 피로할 대로 피곤해져 있었다. 기둥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절감 밖에서 악불군의 음성이 들려왔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자 영호충이 외쳤다. 사부님 사부님 악불군은 기뻐서 소리쳤다. 충하냐 네 그는 기둥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때 동력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악불군은 절간 안으로 들어와 임시 부부의 시체를 발견하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저들은 누구냐 영호충은 말했다. 임진남 부부입니다. 영호충은 목고봉이 어떻게 핍박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를 사부의 이름으로 놀라게 해 도망치도록 만들었으며 임시 부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일일리 이야기했다. 임진남이 남긴 최후의 유언마저도 사부에게 말했다. 악불군은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여창애는 헛고생을 하느라고 큰 죄를 지었군. 영호충은 말했다. 사부님 여관주를 쫓아가 사과를 받아냈습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여관주의 걸음은 무척 빨랐다. 내가 한동안 뒤쫓았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청성파의 경신법은 역시 화산파보다 한 수 이더구나.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청성파의 엉덩이를 뒤로 한 채 도망치는 제가는 원래부터 다른 문파보다 고명한 편이죠. 악불군은 엄한 표정으로 꾸짖었다. 충아 너는 항상 말이 경박스럽다. 말을 할 때 조금도 점잖은 귀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여러 사제와 사매를 거느리는 장문인이 될 수 있겠느냐. 영호충은 고개를 돌리고 혀를 한 번 쑥 내밀었다. 알게 됩니다. 악불군은 말했다. 알았으면 안 것이지 혀는 왜 내미느냐. 그것이야말로 성실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니냐. 영호충은 대답했다. 예. 그는 어려서부터 악불군의 밑에서 자라났다. 그들의 정은 부자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는 사부를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기는 했지만 결코 쩔쩔매지는 않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혀를 내밀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사부님께서는 어떻게 제가 혀를 내밀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악불군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흥. 너의 귀 아래의 근육이 움직이는 걸 보았지. 그것은 혀를 내밀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너는 언제나 제멋대로 굴더니 이번에야말로 쓴 맛을 보았겠지. 상처는 좀 나았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예. 많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다. 한 번 쓴 맛을 보게 되면 좀 더 영리해지지 않겠어요. 악불군은 코오듬치더니 말했다. 흥. 너는 이미 꼬리가 아홉 개나 달린 여우가 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악불군은 품속에서 하나의 화전포 를 꺼내더니 뜨락으로 나가 화섭자로 불을 당긴 후 하늘 높이 던졌다. 화전포는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펑하는 소리를 내며 터졌다. 그러자 새벽 하늘의 한 자루에 새하얀 장검의 형체를 이루지 않는가. 이것은 화산파의 장문이니 문화의 제자를 부르는 신호였다. 얼마 되지 않아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일제히 절간 쪽으로 달려왔다. 얼마 후 고근명의 음성이 절간 밖에서 들려왔다. 사부님 어르신께서는 이곳에 계십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나는 안에 있다. 고근명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굽혔다. 사부님. 그러다가 영호충을 발견하자 기뻐서 말했다. 대사형 무사하시군요. 중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영호충은 미소지었다. 목숨이 끈질겨 아직도 죽지 않았다네. 발걸음 소리와 함께 노동약과 유쿠아가 들어왔다. 유쿠아는 영호충을 보자 사부에게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달려와 영호충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기쁨에 찬 비명을 질러댔다. 셋째 제자인 양발과 넷째 제자인 시대자가 차례로 들어섰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나자 여덟째 제자인 영백나, 박불군의 딸인 아경산, 그리고 화산파 문화로 갓 들어온 임평지가 달려왔다. 임평지는 부모의 시체를 보더니 시체 위에 몸을 던지며 대성통 곡을 했다. 박영산은 영호충이 무사한 것을 보고 놀람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대는 아무 일 없나요? 영호충은 말했다. 아무 일 없소. 이 며칠 동안 아경산은 대사형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만나게 되자 수일간 쌓인 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박영산은 영호충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영호충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나지기 말했다. 소삼에 의해 이러지. 어떤 녀석이 그대를 괴롭혔군. 내가 복수를 해줄 테니 어서 말을 해봐. 박영산은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울고 나자 속이 시원한 듯 영호충의 옷자락으로 자기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대사형은 맞봐요. 나는 대사형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영호충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이렇게 멀쩡하잖아. 어떤 녀석이 내가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모양이군. 박영산은 말했다. 말을 들으니까 그대는 청성파의 여창해에게 다시 일장을 맞았다고 했어요. 여창해의 추심장은 심장에 충격을 주어 사람을 죽이며 죽은 사람은 것으로 보면 아무 상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가 적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놀라서 영호충은 미소지었다. 다행히 그의 일장은 나에게 적중되지 않았소. 조금 전 사부님 깨선 여창해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셨다오. 그 광경은 정말 멋있었지. 그대가 보지 못한 것이 매우 애석하구려. 박불구는 말했다. 그 일은 더 이상 들먹이지 말아라. 누가 듣게 된다면 여관죽과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영호충과 여러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산은 눈물이 그 렁그렁한 모습으로 영호충을 바라보았다. 영호충의 모습이 초췌하고 얼굴엔 핏기 한 점 없는 걸 보자 마음이 아팠다. 대사형 이번엔 정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으셨군요. 화산에 돌아가면 푹 쉬시며 몸조리를 하셔야겠어요. 악불구는 임평지가 여전히 부모의 시체 위에서 슬피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말했다. 형아 울지 말아라. 너희 부모님의 후사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평지는 몸을 일으키고 대답했다. 네. 그러다가 모친의 두개골이 빠개져 온통 선열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함께 있지 못했으니 제게 무슨 유언을 남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임사제 그분들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나는 이곳에 있었다네. 두 분 어르신께서는 나에게 자네를 잘 돌보아 달라고 하셨고 영종께서는 두 마디 유언을 남기셨네. 임평지는 허리를 굽혔다. 대사형 대사형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등지게 되었을 때 대사형께서 옆에 계셔주셨으니 그래도 한 사람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소재는 소재는 무엇으로 답례를 해야 할지 모르게 듭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청성파의 악당들이 여종께 오진 고문을 가하면서 벽사건보가 있는 곳을 다그쳐 물었지만 그분께서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네. 그 이후 목고봉이 제차 두 분 어르신을 핍박했다네. 목고봉은 본래 타락한 녀석이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여창에는 일파의 종사가 되어 그 같은 비열한 짓을 저질렀으니 실로 천하영웅들의 비웃음을 받아 마땅하다고 볼 수 있네. 임평지는 이를 갈며 말했다. 이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임평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힘주어 기둥을 후려쳤다. 그의 무공은 평범했으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던 터라 대들보 위에 흙먼지가 뿌옇게 떨어져 내렸다. 박영사는 말했다. 임사제 이번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화근이라 할 수 있으니 그대가 장례 복수를 할 때 나도 돕겠어요. 임평지는 허리를 구부렸다. 사저 감사합니다. 박불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화산파가 언제나 내세우는 것이 상대방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우리도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교라는 원수들을 제외하고 우림의 각 문파와는 아무런 원한이 없다. 그러나 이후 청성파 청성파와는 아 강호의 몸을 담고 있는 몸으로 내사의 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란 정말 쉽지 않은 노릇이구나. 노덕약은 말했다. 소삼해 그리고 임사제 이번 화근은 임사제가 여창회의 못된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여창회가 임사제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벽사건보를 탐한대서 비롯된 것이라네. 과거 청성파의 장문장청자는 임사제의 증조부이신 임원도 선배님의 벽사건보 아래 패배했네. 그때부터 이 같은 불상사가 시작된 것이라네. 박불구는 말했다. 맞다. 무림의 인물들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무공의 요결이 적힌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하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으려고 한단다. 기실 여관주나 세북명타와 같은 신분을 가진 고수라면 너의 임시 집안의 건보를 욕심낼 필요는 없었는데도 그들은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 임평진은 말했다. 사부님 제자의 집안에는 벽사건보라는 게 없습니다. 71호의 벽사건법은 아버님께서 손과 입으로 전수해 주셨으며 제자에게 열심히 기억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만약 정말 건보가 있었더라면 저의 아버님께서 옛날에 제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영호충이 말했다. 임사제 영존의 유언에서는 보주향향왕. 박불구는 손을 내 흔들었다. 이것은 평화에게 남긴 유언이니 평화에게만 이야기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알 필요 없다. 영호충은 말했다. 네. 박불구는 말했다. 벽약과 금명 너희 두 사람은 어서 두 분을 안치할 관을 사오도록 해라. 임진남 부부를 염하고 나서 관에 안치한 후 일행은 커다란 배를 타고 북쪽을 향했다. 하남성 서쪽에 당도하자 무투로 올라왔다. 영호충은 커다란 수레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다. 여칠 후 그들은 화산 옥녀봉 아래 당도했다. 임진남 부부의 관은 잠시 옥녀봉 옆에 있는 조그만 절간에 맡기고 날짜를 택해 다시 안장하기로 했다. 고금명과 유쿠안은 먼저 산 위로 올라가 정가를 했다. 화산파의 제자들은 산 아래로 마중을 나와 사부에게 인사를 했다. 임평지는 제자들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미 30을 넘었고 어리다 해도 15,6세가 되며 그 가운데는 6명의 여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제자들은 막영산을 보자 조잘조잘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누덕약은 임평지에게 일일이 소개를 했다. 화산파의 규칙은 입문이 빠른 사람이 형이 되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오가 되어서 나이가 어린 서기에게도 임평지는 사형이라고 불러야 했다. 다만 악영산만은 예외였다. 그녀는 악불분의 딸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문서열을 따질 수 없었고 나이에 따라 칭호를 하였는데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녀에게 사매라고 불렀다. 그녀는 임평지보다 몇 살 아래였으나 그녀가 하도 우기는 통의 임평지는 그녀에게 사저라고 부르기로 했다. 봉오리를 오르며 임평지는 여러 사형들의 뒤를 따랐다. 산새는 매우 험준했고 수목이 울창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다. 너대체의 하얀 담장을 두른 커다란 집들이 산허리를 등지고 놓고 낮게 펼쳐져 있었다. 한 중년의 아름다운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악영사는 나는 듯 달려가더니 그녀의 품속으로 뛰어들며 부르짖었다. 어머님! 저에게 사제가 또 한 명 생겼어요. 그리고 웃으며 임평지를 손으로 가리켰다. 임평지는 사형들로부터 사모님인 악부인 영중 측은 사부와 동문 산업매이며 검술의 정묘함에 있어 사부 못지않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제자 임평지가 사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구나. 몸을 일으키도록 해라. 그녀는 악불군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산을 한 번 내려갈 때는 언제나 많은 제자를 거두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적어도 서너 명의 제자를 저두리라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한 명밖에 거두지 않았죠. 악불군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언제나 양보다는 질이 중하다고 하지 않았소. 그대가 볼 때 이 한 명이 뛰어난 보배라고 생각되지 않소.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생긴 것이 너무 준수하여 무공을 제대로 연마할 것 같지가 않군요. 차라리 당신을 흉내내어 사서 경이나 읽은 후 과거를 보아 장황급제를 하는 게 낫겠어요. 임평진은 얼굴을 붉히며 생각했다. 사모님은 내가 문약하게 생겨 약보는구나. 나는 열심히 노력하여 사형들 못지않은 무공을 닦아 남의 비웃음을 받지 말아야지. 악불군은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좋지. 화산파에서 한 명의 장원이 나오면 누구나 화산파가 문물을 겸했다고 부러워할 것이오. 악부인은 눈을 돌려 영어충을 노려보더니 말했다. 너는 또 싸우다 상처를 입은 모양이구나. 어찌 얼굴 빛니 그토록 창백하냐. 상처는 심하지 않느냐. 영어충은 미소지었다. 이미 많이 나았습니다. 명이 길지 않았다면 이번엔 뵙지 못할 뻔했습니다. 악부인은 눈을 한 번 흘기더니 말했다. 이번에 일은 너에게 하늘 밖의 하늘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준 것이다. 해안대 대해선 깨끗이 승복했겠지. 영어충은 말했다. 전백광 녀석의 쾌도를 이 제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모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생각했었습니다. 악부인은 영어충이 전백광의 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전백광 같은 악적과 싸웠군. 정말 잘한 일이다. 나는 또 내가 쓸데없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줄 알았다. 그의 쾌도가 어떻더냐. 우리 잘 연구해보자. 다음엔 그를 상대로 멋지게 싸울 수 있도록 말이다. 길을 오면서 영어충은 수차례 사부에게 전백광의 쾌도를 깨뜨리는 방법을 물었으나 악불군은 시종 말하지 않았었다. 화산에 돌아가 사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을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 부인은 그 같은 사연을 듣더니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일행은 악불군이 거쳐하는 유소브리헌으로 들어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여섯 명의 여제자들은 악영산이 복조와 형산에서 듣고 본 사실을 이야기해 주자 모두 부러워했다. 유쿠아는 사제들에게 대사형이 어떻게 해서 전백광을 상대로 싸웠는가를 크게 떠들었으며 나인 거를 죽인 데 대해서는 있는 말 없는 말을 보태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대로라면 전백광이 대사형에게 진 것이지 대사형이 그에게 형편없이 진 것이 아니었다. 무사람들은 간식을 먹고 차를 마셨다. 그런 후 악불인은 영호충에게 전백광의 도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전백광 그 녀석의 도법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시 제자는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으며 막아내려 했지만 전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악불인은 말했다. 내 녀석은 담당할 수 없게 되자 억지를 썼을 것이다. 영호충은 어려서부터 그녀에 의해 양육되었다. 따라서 악불인은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영호충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항산파의 그 사매는 떠나갔지요. 제자는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에 전백광 그 녀석과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쾌도를 펼쳐냈습니다. 제자는 2초로 막아내고 야단났다고 생각했지요. 이 번에야말로 내 목숨이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껄껄 소리내어 웃었죠. 전백광은 칼을 거두며 물었습니다. 뭐가 우스운가. 그대가 이 비사주석이라는 수법을 막아낼 수 린다는 것인가. 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성이 쟁쟁한 전백광이 알고 보니 우리 화산파에서 쫓겨난 제자였군. 천만 뜻밖이야. 천만 뜻밖이야. 그렇지. 틀림없이 그대는 나쁜 일만 일삼았다가 본파에서 쫓겨났을 것이오. 전백광은 말했습니다. 누가 화산파에서 쫓겨난 제자란 말이야. 터무니없는 소리. 이 전모의 무고은 독특하여 한 문파를 이루다시피 하는데 화산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제자는 웃으며 말했죠. 그대의 도법은 모두 13식이 아니겠소. 비사주석이라는 것은 그대 자신이 아무렇게나 멋진 이름을 만들어 붙인 것이겠지. 나는 사부님과 사모님이 대련을 하시는 광경을 본 적이 있소. 당신이 방금 펼친 일초는 우리 사모님 이 꽃을 수놓게 되었을 때 우연히 생각해낸 것이오. 우리 화산에는 옥녀봉이 있는데 그대는 들어본 적이 있소. 전백광은 말했다. 화산에 옥녀봉이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그게 어쨌다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창출하신 건법은 옥녀금 침십선검이라고 불린다오. 그 가운데는 천치민선, 천의무봉 야수원왕 등의 초식이 있소. 저는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헤아렸습니다. 그렇군. 방금 그대가 펼친 검초와 도법은 우리 사모님이 창출하신 제8초 징녀 천사에서 변화된 것이오. 당신 같은 대안이 우리 사모님의 부끄러움을 타는 자세 측, 꽃과 같은 천상의 징녀가 배틀에 앉아 섬성옥수로 배틀의 볼 이쪽에서 던졌다가 저쪽으로 던지는 잣대를 흉내냈으니 어찌 우습지 않겠소.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악영상과 묵여제자들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악불구는 빙긋 웃고는 꾸짖었다.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구나. 악구인은 탓하며 말했다. 내 멋대로 시부렁거리는 건 상관없다마는 하필이면 이 사모님을 끌어들일 게 뭐냐. 정말 매를 맞아야 하겠군.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모르십니다. 그 전백방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의 도법이 사모님께서 창출한 것이라고 말하면 그는 반드시 진상을 밝히려고 제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도법을 1초 1초 펼쳐보였는데 1초를 펼친 후 한마디씩 물었습니다. 이것도 그대 사모님이 창출하신 것인가. 제자는 짐지 생각에 잠긴 척 말하지 않고 속으로 그의 도법을 외워둡니다. 그가 13식을 펼친 후에야 입을 열었죠. 그대의 도법은 우리 사모님이 창안하신 것과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갔소. 그대는 어떻게 화산파로부터 훔쳐 배웠소. 그것 참 이상한 119료 전 백광은 노에 말했어요. 그대는 나의 도법을 당할 수 없으니 괴변을 늘어놓아 시간을 끌면서 이 도법의 초식을 알아보려고 했군. 내가 모를 줄 알아. 화산파에 이 같은 도법이 있다면 그대가 펼쳐서 이 전무에게 구경을 시켜주시지. 제자는 말했죠. 뒤파에선 검을 사용하지 칼은 사용하지 않는다오. 거기다가 사모님의 옥녀 금침검은 여제자에게만 전수하는 것이고 남자에겐 전수하지 않는 것이오. 우리 같은 사내대장부가 그 같은 계집애들의 검법을 배운다는 것은 무림의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행위가 아니겠소. 전백왕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비웃던 비웃지 않던 오늘 그대로 하여금 화산파엔 내가 펼친 무공이 없다는 것을 승인하도록 만들어줄테다. 이 전모는 그대가 사내대장부인 줄 알았는데 함부로 짓거려 나를 희롱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 크군. 악영산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 같은 모렴치한 악적은 희롱을 할수록 좋지. 배사영이 그를 희롱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영어충은 말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내가 만약 내 멋대로 날쪼한 옥여금침검을 한 번 펼치지 않는다면 즉시 목숨을 빼앗길 위험이 있었지요. 부득이 그의 도법을 흉내내어 대는 대로 펼쳐보였는데 그 당시 나는 여자들처럼 엉덩이를 이리 흔들저리 흔들했죠. 악영산은 웃으며 말했다. 사영은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면서도 초식을 제대로 펼칠 수 있었나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평소에 그대가 검법을 펼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터라 별로 어렵지 않더군. 악영산은 말했다. 아 사영은 내가 검법을 펼치는 모습을 흉보는 거군요. 나는 사흘 동안 사영과 놀지 않을 터예요. 악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사나 너는 장검을 빼어 대사영에게 주어라. 악영산은 장검을 뽑아 영어충에게 내밀며 웃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대가 엉덩이를 이리 흔들저리 흔들하며 건법을 펼치는 우스운 꼴을 보고 싶으시대요. 악부인은 말했다. 충하 산하의 터무니없는 말을 아랑곳하지 말고 그 당시 내가 어떻게 펼쳤는지 시범을 보여주련. 영어충은 즉시 장검을 받은 후 사부와 사모님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사부님 사모님 제가 전백광의 도법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악불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유쿠아가 임평지에게 귀연말로 소금거렸다. 임사제 우리 문중의 규칙에 의하면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 앞에서 건법을 펼칠 때는 반드시 먼저 의서른에게 알려 허락을 받아야 한다네. 임평지는 말했다. 네 이육사형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때 영어충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하품을 하며 두 손을 힘업이 들어 올렸다. 마치 기지개라도 켜는 것 같았다. 그런데 벼랑간 오른쪽 손목을 들추며 잇따라 상검을 쪼개내는데 재빠르기는 번개 같았으며 찍찍하는 소리가 일었다. 무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몇 명의 여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하고 비명을 질렀다. 영어충은 건법을 펼쳐냈는데 그 모양은 작다한 게 법칙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악불공과 악 부인은 수십 초를 똑똑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찌르고 한 번 내리치는 등 그 초식이 악랄하면서도 교묘하게 이를 때 없지 않은가. 잠시 후 영어충은 검을 거두고 웃더니 사부와 사모에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다. 악영사는 약간 실망하여 말했다. 너무 빨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없네요. 악 부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반드시 빨라야 좋단다. 23식의 쾌도에는 매식의 3-4초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삽시간에 40여 초를 펼치니 세상일 보기듬은 쾌도이다. 영어충은 말했다. 전백광 녀석이 펼칠 때는 제자보다 더욱 빨랐습니다. 악 부인은 악불근을 한 번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감탄하는 빛이 어려있었다. 악영사는 말했다. 대사형 어째서 엉덩이를 우리처럼 흔들지 않았죠.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이 며칠 동안 나는 수시로 그 쾌도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 신속해진 거야. 그러나 그날 황산에서 전백광에게 펼쳐 보이게 되었을 때는 이토록 빠르지 않았어. 일부러 그의 도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보이기 위해 교태어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 악영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인이 교태를 부리는 멋진 자세를 취했는지 빨리 보여주세요. 이때 악 부인이 몸을 돌리더니 한 명의 여제자 허리에서 장검을 꼽아 들고 영어충에게 말했다. 쾌도를 펼쳐라. 영어충은 대답했다. 네. 쑥하고 장검이 악 부인의 몸 뒤로 돌아갔다. 겁날은 대뜸 그녀의 허리를 베어갔다. 악영사는 놀라 부르짖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악 부인은 몸을 튕기듯 앞으로 한다름 내딛으며 영어충이 등 뒤에서 베어나오는 일검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들었던 장검을 곧 장벗쳐내 영어충의 가슴을 찔러갔다. 그녀의 수법은 눈부실 정도로 빨랐다. 악영사는 다시 놀라 부르짖었다. 대사형 조심하세요. 영어충은 역시 다른 생각을 않고 일검을 냅다 찌르며 말했다. 사모님 그는 훨씬 더 빨랐습니다. 악 부인은 휙휙휙휙하며 잇따라 삼검을 찔러댔다. 영어충은 동시에 삼검을 반격했다. 두 사람은 속공으로 맞섰고 하나 같이 공격만 하는 형태였으며 자기 몸을 보호하는 초식은 하나도 없었다. 순식간에 사모님과 제자는 20여 초를 겨루게 되었다. 임평진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다. 대사형은 언행이 우스꽝스러운 배가 있지만 무공은 정말 뛰어나구나. 이후 나는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무공을 연마해서 남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바로 이때야 부인은 번쩍하는 순간 일검의 끝으로 영어충의 목을 겨누었다. 영어충은 피할 수 없어 말했다. 그였다면 막았을 것입니다. 악 부인은 말했다. 좋아. 그리고 손에 든 장검을 휘두르며 수초가 지나서 재차 영어충의 가슴을 겨누었다. 영어충은 여전히 말했다. 그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자기는 막을 수 없지만 전백광이라면 도법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1초 1초를 모조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더욱 빠르게 돌아갔다. 영어충은 그는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여유도 없었다. 매번 악 부인의 일검에 제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고개를 가로저어 그 일검으로선 여전히 전백광을 죽일 수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악 부인은 장검을 휘두르다 갑자기 흥이 솟구치는 듯 벼랑감 맑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다. 겁날이 끊임없이 번쩍이며 영어충의 몸 주위를 돌아가며 찔러댔다. 은빛 광채가 난무하는 가운데 무사람들은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벼랑간 그녀는 일검을 뻗쳐 영어충의 가슴을 푹 찔렀다. 번개 같은 빠름이었고 우레와 같은 기세였다. 영어충은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사모님 이때 장검은 그의 옷자락을 뚫고 있었다. 악 부인은 오른손을 여전히 앞쪽으로 내밀었다. 장검의 손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영어충의 가슴에 닿을 지경이었다. 그 일검은 영어충의 몸을 관동해드며 자루가 있는 곳까지 푹 꽂힌 것 같았다. 악 형사는 놀라 부르짖었다. 어머니 이때 쨍그렁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었다.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한 치 정도 길이의 토막난 단검이 영어충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악 부인은 깔깔 소리 내어 웃으며 손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검은 겨우 자루만 남아있었다. 악 불구는 웃으며 말했다. 삼의 내력이 그토록 징보했구려. 나 역시 모르고 있었소. 그들 부부는 복문으로서 짝을 맺었다. 젊었을 때 부르던 것이 습관이 되어 결혼을 한 후에도 사남매를 칭호하고 있었다. 악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과찬이에요. 이까짓 조그만 제가는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에요. 영어충은 땅바닥에 토막난 검 조각을 내려다보며 아연해졌다. 그는 악 부인이 일검을 찔러댔을 때 전력을 도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검이 이토록 신속할 리 없는 것이다. 검의 끝이 그의 살갗에 닿는 순간 그녀는 한가닥 우무한 내력을 쏟아내었던 것이다. 격렬한 충격의 한 자루의 장검은 토막나 버렸던 것이다. 악 부인이 내경을 운용하는 재가는 출신이파의 경지에까지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영어충은 탄복했다. 전백광의 도법이 빠르다 해도 사모님의 이 일검은 결코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평진은 영어충의 온 여기저기에 구멍이 난 것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에 이같이 고명한 검술이 있었다니. 내가 조금만 배워도 부모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청성파와 목고봉은 모두 우리 집안의 벽사건부를 욕심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의 벽사건법은 사모님의 검법과 비교할 때 천양지차이다. 악 부인은 드그양양에서 말했다. 충하 이 일검으로 전백광을 죽일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너는 열심히 무공을 익혀라. 나는 이 검법을 내게 전수해 주겠다. 영어충은 말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박영사는 말했다. 어머니 저도 배우겠어요. 악 부인은 고개를 흔들고 말했다. 너의 내공 조예가 그 지경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이 일검은 배울 수가 없다. 박영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못마땅한 듯 말했다. 대사형의 내공은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구요. 어째서 그는 배울 수 있고 저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박 부인은 미소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박영사는 부친의 소매자 락을 붙잡고 말했다. 아버지 저 일검을 깨뜨릴 수 있는 재간을 저에게 전수해 주세요. 그래야 대사형이 그 일검을 배우게 되었을 때 저를 못살게 굴지 않을 거예요. 박 불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다. 내 어머니가 펼친 일검은 무쌍무대 영시일검이라는 것으로 천하무적인데 나에게 깨뜨릴 방법이 있겠느냐. 박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축혀세우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같은 말이 소문나면 무림의 동도들이 배꼽을 잡으며 웃을 거예요. 박 부인의 이 일검은 바로 우연히 떠오른 영감에서 창안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는 화산파의 내공과 검법의 절묘함이 들어있었다. 거기다 그녀의 총명함과 지혜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검초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금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름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악불구는 그 일검을 악부인 무조검이라고 부르려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부인은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 혼례를 치른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영여협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악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했다. 영여협이라 부르는 것은 그 자신의 재간이 뛰어남으로 떠받드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악부인이라는 한마디는 대명 이 쟁쟁한 남편의 덕을 본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남편이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상무대 영시일검이라는 여덟 글자를 듣자 매우 기뻤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은 역시 선비다운 데가 있어서 자기의 일검에듯 기좋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좋아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악영사는 말했다. 아버님도 언젠가는 무비무적 악가십검 을 창안에서 딸에게 전수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대사형과 한번 겨루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악불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다. 안 돼. 너의 애비는 너의 어머니처럼 총명하지 못해 새로운 초식을 창안할 수 없단다. 악영사는 입을 부친의 귀에 갖다 대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버님은 창안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누라가 무서워서 감히 창안하시지 못하는 거죠. 악불구는 껄껄 소리내 웃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가볍게 한번 꼬집어 웃으며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악부인은 말했다. 사나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소란을 피우지 말아라. 벅약 자네는 가서 향촉을 준비하도록 하게. 그리하여 임사제가 본파의 열대 조사들의 신위에 인사를 올리도록 해야지. 노덕약은 대답했다. 네. 삽시간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악불구는 사람들을 데리고 후당으로 들어갔다. 임평진은 대들보에 한 조각의 편액이 걸려있고 그 편액 위에 커다랗게 글자가 씌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 기어검이라는 네 글자였다. 단상에는 촛불과 향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양쪽 벽에는 여러 자루의 장검이 걸려있었는데 빛은 검은수름했고 수실은 색이 바른 것으로 보아 오랜된 듯했다. 아마도 화산파의 전대 고수들이 차던 검인 모양이었다. 임평진은 생각했다. 화산파가 오늘날 무림에서 커다란 명예를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간악하고 요사한 악적들이 윗대 고수들의 장검 아래 목숨을 잃었는지 모르겠군. 악불구는 향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네 번 큰절을 하더니 두 손을 모았다. 제자 악불구는 오늘 복주 임평지를 제자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역대 종사들께서는 하늘에 계신 영이나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평지로 하여금 열심히 무공을 연마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돌볼 줄 알며 본파의 규범을 엄히 지켜 화산파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임평진은 사부의 말을 듣자 공손히 엎드렸다. 악불구는 몸을 일으키더니 싸늘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임평지 너는 오늘 우리 화산의 문화가 되었으니 반드시 문규를 지켜야 한다. 만약 어길 때는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죄가 크면 즉시 목을 베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본파가 걸럽된 지 이미 수백 년 무공에 있어 다른 문파들과 자웅을 겨룰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시적인 강약성 패는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파의 제자가 하나같이 사문의 영예를 사랑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해라. 임평진은 말했다. 네 제자는 삼가 사부님의 교훈을 받들겠습니다. 악불구는 말했다. 영어충 본파의 문규를 외워 임평지로 하여금 듣도록 해라. 영어충은 말했다. 네. 임사제 잘 듣게. 본파에서 첫 번째 계율은 사문의 어른을 기만하거나 위설은을 존경하지 않는 것. 둘째는 약한 자를 못살게 굴고 함부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 세 번째 계율은 당교하고 음란하여 여자를 희롱하는 것. 넷째 동문을 질투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득의 눈이 어두워 의리를 잃는 것과 재물을 훔치는 것. 여섯째는 교만 방자하여 동도에게 죄를 짓는 것. 일곱 번째는 함부로 도적들을 사기거나 요사한 무리들과 결탁을 하는 것. 이상이 반드시 금해야만 될 화산의 칠개로서 본문의 제자는 삼가 받들어 행하여야 한다. 임평진은 말했다. 네. 소재는 대사형께서 알려주신 화산의 칠개를 삼가 기억해두겠으며 애써 받들고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 악불구는 미소지었다. 좋아 이 칠개가 전부이다. 본파는 다른 문파처럼 많은 계율이 없다. 너는 이 칠개만을 잘 지키고 정인군자의 행동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라. 임평진은 말했다. 네. 그리고 그는 사부와 사모님에게 절을 하고 우사형과 사매들에게 의불했다. 악불구는 말했다. 평화 우리는 먼저 너의 부모님을 안장하여 너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도록 하겠다. 그런 연후에 본문의 기본이 되는 재간을 전수하겠다. 임평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에 엎드려 말했다. 사부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악불구는 손을 뻗어 그를 부추기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본문의 몸을 담고 있는 이상 모두 한 가족과 다름없다.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돌보아야 한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절은 상가하도록 해라.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영호충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충아 너는 이번에 산을 내려가서 화산칠계 가운데 어떤 계율을 어겼지.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평소 사부는 무제자들에게 매우 인자한 편이었지만 누구나 문규를 어기면 엄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향한 앞에 무릎을 끌고 말했다. 제자는 잘못을 알았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과 사모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제6개인 교만 방대하여 동도에게 죄를 짓는 계율을 어겼습니다. 형산의 회알로에서 청성파의 나인걸을 죽인 것입니다. 악불구는 코오듬쳤다. 그의 얼굴빛이 더욱 준엄해졌다. 악영사는 말했다. 그것은 나인걸이 대사형을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대사형이 전백광과 악전고투한 끝이라 몸에 중상을 입고 있었는데 나인걸은 대사형의 위험한 처지를 누리고 공격했던 거죠. 대사형이 잠잠포 죽음을 당해야 하나요? 악불구는 말했다. 너는 쓸데없이 나서지 말아라. 이 일은 충하가 두 명의 청성 제자를 걷어 찾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인걸이 충하에게 괜히 화를 입혔겠느냐? 악영사는 말했다. 그 일은 이미 아버님께서 서른 대의 곤장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돼요. 지금 대사형께서는 몸에 중상을 입었으니 가 더 이상 매를 맞으면 큰일 나요. 악불구는 딸을 한번 누려보더니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지금은 복문의 게을을 누나는 자리다. 너는 함부로 입을 눌리지 말아라. 악영사는 부친이 자기에 대해 이처럼 날카롭게 꾸짖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어 눈을 붉히며 울려고 했다. 평소 때 같았으면 악부인이 무슨 말로라도 위로를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악불구는 장문인의 신분으로 문을 게을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부인으로서도 딸을 위로하기 곤 난했다. 악불구는 영호충을 향해 말했다. 나인걸이 내가 위태한 틈을 노리고 부당이 무력을 행사하자 너는 죽음을 도해시하고 굴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내대장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옥원에서 너는 항산파에 대해서 무례한 말을 했으며 여승을 보기만 하면 노름에서 반드시 진다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 여승을 보면 두려워한다고 했다면서. 악영사는 호호 웃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제자는 당시 항산파에 그 사매를 한시바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제자는 전백광의 적수가 되지 못해 항산파에 그 사매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리를 들먹이며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렸던 것입니다. 그 같은 말을 항산파의 사매나 사숙들께서 들을 땐 물론 기분이 나빴겠지만 사람을 살려야 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불구는 말했다. 내가 의림사지를 떠나도록 하려고 한 것은 좋다. 하지만 좋은 말도 많은데 하필이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느냐. 어찌되었든 너는 너무 경박하다. 이런 일을 오악건파에서 모두 알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배후에서 내가 그 같은 망나니가 된 것이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욕을 하고 있다. 영호충은 말했다. 네. 제자는 잘못을 알았습니다. 악불구는 다시 말했다. 군옥원에서 상처를 치료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두자. 하지만 너는 의림사질과 마교의 소마녀를 이불 속에 숨기고서 청성파의 여관주에게 형산해 기녀라고 했다. 이 일이 얼마나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일이 발각된다면 화산파의 명성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항산파에도 누를 끼쳐 수백년간 쌓은 명예를 하룻밤에 무너뜨리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산파의 사람들을 대하겠느냐. 영호충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일은 제자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부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군요. 악불구는 말했다. 마교의 공략이 너를 군옥원으로 보내 상처를 치료하게 한 사실을 나는 후에 알았지만 내가 두 소녀에게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라고 말할 때 나는 창문 밖에 있었느니라. 영호충은 말했다. 다행히 사부님께서 제자가 결코 기녀를 끼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악불구는 싸늘히 말했다. 내가 정말 기녀원에서 기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나는 이미 너의 목을 잘라내었을 것이다. 어찌 오늘까지 살려두었겠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네 잘 알게 됩니다. 악불구는 얼굴은 갈수록 엄해졌다. 너는 복비원이 마교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찌하여 일검으로 그녀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녀의 조부가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교의 사람들이 일부러 은혜를 베풀어 우리 오아 건파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었다. 너는 바보가 아닌데 왜 몰랐느냐. 그 사람들이 내 목숨을 구한 것은 속으로 커다란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정풍은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냐. 그런데도 상대방의 술수에 넘어가 나중에는 패가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마교의 그같이 음흉하고 동나란 수단은 내가 친히 본 바가 아니냐. 우리가 호남에서 화산에 이르는 동안 나는 내가 한마디라도 마교를 질책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충하 그 사람들이 내 한 목숨을 구한 이후 너는 정사충 간의 차이에 대해 매우 모호해진 것 같았다. 이 일은 금호 내가 출세를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 이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해선 안 될 것이다. 영호충은 그날 형산에서 유정풍을 만난 밤을 생각했다. 그때 곡 양과 유정풍은 칠형금을 튕기고 풍소를 불며 합주하지 않았던가. 공냥이 엉큼한 마음을 품고 일부러 유정풍을 함정에 빠뜨려 해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 악불군은 그의 안색을 살펴보았다. 아직도 자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 일은 우리 화산파의 흥망성쇠에 관련되며 내 일생의 안이와 승패에 관계된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조금 더 감추려고 하지 말아라. 내 너에게 묻겠는데 이후 마교의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약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죽일 수 있겠느냐. 영호충은 망연한 표정으로 사부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무수한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내가 이후 마교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불문곡직하고 검을 뽑아 죽일 수 있을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사부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박불구는 그를 한참 동안 주시했지만 시종 그가 대답을 하지 않는지라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억지로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산을 내려가서 우리 파의 명성을 크게 더럽힌 것은 사실이니 너에게 1년 동안 면벽의 벌을 내리겠다. 이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생각해 보도록 해라. 영호충은 허리를 굽혔다. 네 제자는 산과 벌을 받겠습니다. 박영산은 말했다. 1년 동안이나 면벽을 하라구요. 그렇다면 이 1년 동안 매일 몇 시즌씩 면벽을 하게 되나요? 박불구는 말했다. 뭐가 몇 시즌이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잠자는 일 이외에는 면벽하고 있어야 한다. 박영산은 급히 말했다.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해 죽고 말 거예요. 설사 대소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박불구는 호통을 쳤다. 계집아이가 조금도 얌전한 말을 하지 못하고 무슨 꼴이냐? 박부인은 말했다. 1년간의 면벽이 뭐가 대단하냐? 과거 너의 조사께서는 잘못을 저질러 옥녀봉 위에서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면벽하면서 보물 위에서 한 걸음도 내려온 적이 없다. 박영산은 혀를 쏙 내밀었다. 그렇다면 1년간의 면벽은 가벼운 벌인가요? 기실대사형이 여승을 만나면 노름에 반드시 진다고 한 것은 완전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일부러 욕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불구는 말했다. 그는 호의해서 그런 말을 했기에 1년간만 면벽하도록 한 것이야. 만약 아기에 차서 그런 말을 했더라면 나는 그의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그의 혓바닥마저 잘라내고 말았을 것이다. 박부인은 말했다. 사나 아버님께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대사형이 옥녀봉에서 면벽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동안 너는 대사형을 찾아가 쓸데없는 농담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버님이 그를 위해 취한 조치가 모조리 틀어지게 된다. 박영산은 말했다. 대사형을 옥녀봉 위에 감금시키는 것이 그를 위해서라구요. 또 저보고 대사형과 농담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대사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누가 대사형을 위로해줄 수 있겠어요. 또 1년 동안 누가 나의 검술 연마를 보아줄 수 있나요? 박부인은 말했다. 내가 그와 농담을 하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면벽을 할 수 있게 되며 과오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산 위에는 사형들과 사저들 이 얼마든지 있으지 너는 누구와도 검술을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산은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그럼 대사형은 무엇을 먹나요? 1년 동안 봉우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굶어 죽지 않겠어요. 박부인은 말했다.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밥을 갖다 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날 저녁 무렵 영호충은 사부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사제들과 사매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한 자루의 장범만을 들고 스스로 옥녀봉의 정상으로 올라갔다. 봉우리의 암벽에 하나의 동굴이 있었다. 화산파 역대 제자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 감금되어 벌을 받았던 곳이다. 벼랑에는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았으며 나무도 없었다. 동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산은 초목이 무성하고 풍광이 수려했다. 그러나 이 바위벼랑만은 예외였다.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옥녀의 머리에 꽂는 비녀의 한 알의 진주가 이 벼랑으로 화한 것이라 했다. 화산파의 선조들이 벼랑을 제자의 잘못을 벌하는 장소로 택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풀 한 폭이 없고 새들도 없어서 벌을 받는 제자가 다른 사물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고 한 마음으로 뉘우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영호충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땅바닥에는 미끈미끈한 바위가 놓여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수백 년간 우리 화산파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앉아 세월을 보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다란 바위가 이토록 매끄럽게 되었을 것이다. 영호충은 오늘날의 화산파에서 첫 번째 가는 망란이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누가 앉겠는가? 사부께서 오늘에서야 나를 이 바위에 앉게 한 것은 나에게 너무 관대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는 손을 뻗쳐 바위 위를 툭툭 치며 말했다. 바위야 바위야. 너는 몇 년 보안 홀로 지냈겠지. 오늘부터 영호충이 너와 버텨주마. 바위에 앉아 두 눈과 석벽과의 차이는 한자, 정부밖에 되지 않았다. 벽의 왼쪽에는 풍청양이라는 세 글자가 씌어있었다. 예리한 무기로 새긴 듯 했으며 필체가 힘차 보였다. 그 깊이는 반친화되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풍청양이라는 분은 누구일까? 아마도 본파의 한 분 선배님으로 서 이곳에서 면벽을 하신 모양이구나. 아 그렇지. 우리 조사들 가운데 풍자 돌림의 배분이 있었다. 그러니 이 풍 선배님은 나의 사백조이거나 사숙조였을 것이다. 이 세 글자는 매우 힘찬 것으로 보아 그의 무공도 대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부님과 사모님께서는 왜 한 번도 들먹인 적이 없을까? 아마도 이 선배님은 이 미세상을 떠나신 모양이다. 그는 눈을 감고 반시진동안 앉아서 내공을 연마하다가 몸을 일으켜 가볍게 운동을 한 후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면벽하여 생각했다. 내가 이후 마교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문곡직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을까? 마교의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일까? 만약 좋은 사람이라면 어째서 마교에 들어가 될까? 일시 길을 잘못 선택했다. 해도 즉시 물러나야 할 것. 인데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 마교의 요사한 무리들과 버타여 이 세상 사람을 해치려는 속셈이 있지 않겠는가? 삽시간에 그의 내리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평소 사부와 사모님께서 말하던 마교 사람들의 흉악한 행위들이었다. 강서 운호권사 일가족 13명은 마교에 잡혀서 산채로 큰 마무에 못 박혔고 3살 먹은 어린애들도 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운호권사의 두 아들은 사흘낮사흘밤동안 신음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재남부 용봉도의 장문인 조등괴가 며느리를 맡게 되어 집안에 손님이 가득 찼을 때 마교의 사람들이 끼어들어 신혼부부의 목을 댕겅댕겅 잘라서 여러 사람 앞에 던지고 축하의 선물이라고 했다지 않는가? 그리고 한양 항로영웅 내 70회 생일에 각자의 영웅호안들이 모여 축하하게 되었는데 축하잔치를 하는 마룻바닥 아래에 마교가 화약을 묻어놓았다가 폭발을 시켜 영웅호안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죽고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태산파의 기사숙은 바로 그 사건으로 한팔이 날라갔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기사숙이 신이 말한 것이니 절대 틀림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이 내리에 오갔고 다시 정주대로에서 순산파의 손사숙을 만난 적이 있었다. 손사숙은 두 손과 두 발이 모조리 잘렸으며 눈알마저 뽑혀져서 연신 부르짖지 않았던가? 마교가 나를 헤쳤다.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 마교가 나를 헤쳤다.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 그때 순산파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손사숙이 그토록 심한 중상을 입은 끝이라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그의 얼굴에 난 두 개의 눈구멍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던 광경을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며 생각했다. 마교의 수단이 그토록 악랄하니 공냥의 조손이 나를 구했다 해도 결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구했다고는 볼 수 없다. 사부님께서는 이후 마교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당장 죽이겠느냐고 물으셨는데 그야말로 주저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연히 검을 뽑아 죽여야지. 이치를 깨닫게 되자 그의 마음은 개운해졌다. 길게 휘파람을 내불며 뒤서름질 쳐서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허공에서 날렵하게 몸을 돌려 앞으로 나갔다가 땅 위에 내려섰다.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은 이후 눈을 떴다. 바라보니 벼랑의 가장자리에 와있었는 대벼랑의 끝과는 불과 두 차 정도의 간격이 있을 뿐이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힘을 더 주었다면 두 차 정도 더 나아갔을 것이고 그의 몸은 벼랑으로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눈을 감고 몸을 날린 것은 사전에 계산을 하고 행한 것이었다. 이후 마교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즉시 죽인다고 생각하니 번뇌가 없어져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장난을 한 것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의 담은 크지 않구나. 적어도 한 자 정도 앞으로 더 나갔어야만 했다. 이때 누군가 그의 뒤에서 손뼉을 치며 웃었다. 재미있네요. 박영산의 음성이었다. 영호충은 크게 기뻤다. 박영산은 손에 커 달한 대바구니를 들고 방글방글 웃으며 말했다. 대사형 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바구니를 놓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더니 몸을 돌려 바위 벽을 마주보고 앉으며 말했다. 눈을 감고 벽을 마주보다가 벼랑으로 날아가는 것이 무척 재미있어 보이네요. 저도 시험해 볼래요. 영호충은 이 시험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장난을 친 것도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년 후에 시행하지 않았던가. 박영산의 무공은 자기보다 훨씬 뒤떨어지니 힘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사용치 않는다면 큰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척 해보고 싶어하자 만류하지 못하고 벼랑가에서 지켜보았다. 박영산은 대사형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뛰어야 할 거리와 힘을 가늠해보고 두 발로 땅을 차며 몸을 솟구쳤다. 그녀 역시 허공에서 가볍게 몸을 돌려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영호충보다 바위 가장자리에 가깝게 내려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을 날릴 때 힘을 강하게 주었다. 몸이 내려설 때 그녀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눈을 떴다. 눈앞은 바로 밑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아닌가. 그녀는 깜짝 놀랐다. 영호충은 손을 뻗어 그녀의 왼팔을 잡았다. 그녀는 땅 위에 내려섰다. 벼랑 끝과는 한 차 정도였다. 확실히 영호충보다는 더 많이 뛴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방글에 웃으며 말했다. 대사형 제가 대사형보다 재간이 좋지요. 영호충은 그녀가 조금 전 두려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던 사실을 상기하고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 말했다. 이 같은 장난은 다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사부님과 사모님께서 아신다면 크게 꾸준하실 거다. 아마도 나에게 1년 더 면벽을 하라고 하실 거야. 박형사는 정신을 가다듬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며 웃었다. 그러면 저도 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두 사람이 이곳에서 면벽을 할 테니 재미있지 않겠어요. 매일 누가 이기나 시 합을 할 수도 있고요. 영호충은 그녀의 말을 받아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함께 면벽을 한다고. 그는 동굴 안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설레었다. 내가 만약 사매와 이곳에서 1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보낼 수 있다면 신선도 나만큼 즐겁지는 못할 거야. 아하. 그럴 수는 없지. 그는 말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 그대에게 정기현에서 면벽을 하면서 한 걸음도 떠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들이 1년간 보지 못할 것이 아니겠어. 박형사는 말했다. 그건 불공평해요. 어째서 대사형이 이곳에 있는데 저를 정기현에 가둔다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결코 자기로 하여금 주야로 대사형과 함께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말머리를 돌렸다. 대사형 어머님은 매일 유쿠아를 시켜 밥을 나르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쿠아에게 말했죠. 육사형 매일같이 사과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아무리 좋은 당나귀라 해도 역시 병이 날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수고를 해 줄 테니 무엇으로 보답해 주세요. 그럼 유쿠아 사형은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내게 시킨 일을 게으름 피울 수 없어. 더군다나 대사형은 나에게 잘 대해주니 대사형께 1년간 밥을 갖다 주면서 그를 만나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어찌 고생이라 하겠어. 대사형 육사형은 정말 얄밉지요. 영호충이 말했다. 그가 한 말은 사실이야. 박형사는 말했다. 유쿠아는 또 말해서요. 평소 내가 대사형께 몇 수의 재간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그대가 와서 나를 쫓아버리고 대사형께 한마 기도 못하게 하지 않았어. 대사형 언제 내가 그랬어요. 유쿠아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린 거예요. 그는 또 말했어요. 금후 1년 동안 나는 사과의로 올라가 대사형을 만날 수 있지만 소삼에는 대사형을 만나볼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저는 성질을 막 부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영호충은 말했다. 그대는 나중에 검을 뽑아 검을 주었지. 박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나중에 화가 나서 울었어요. 유쿠아는 그제서야 밥을 대사형께 갖다주라고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영호충은 그녀의 조그맣고 귀여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약간 붉어져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었다. 그녀가 나를 이같이 대해주는 이상 나는 그녀를 위해 천번만 번 죽으래도 죽겠다. 박형사는 바구니에 덮인 보자기를 벗기고 두 접시에 창과 젓가락 그리고 밥그릇을 꺼내 바위 위에 내놓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어째서 밥그릇과 젓가락이 두 목이지. 박형사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대사형과 함께 먹으려고요. 이것이 무엇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마구니 아래쪽에서 조그만 수로로를 꺼내들었다. 영호충은 술을 목숨처럼 좋아하는지라 술을 보자 몸을 일으켜 박형사는 향해 급히 읍을 하며 마했다. 정말 고맙군. 그렇지 않아도 이 일년도왕나 술을 못먹게 되었군 하고 근심을 하고 있던 참이야. 박형사는 호로의 마개를 뽑고 호로를 영호충에게 건네주며 웃었다. 하지만 많이 마실 술은 없어요. 저는 매일 이 조그만 호로의 술을 훔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으면 어머님께 발각이 될 거예요. 영호충이 천천히 그 조그만 호로의 술을 다 마신 후에야 식사를 했다. 화산파에선 문화제자가 사과에 의해서 면벽을 할 때 비린 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 부엌에서 영호충에게 만들어준 반찬은 한 대접의 푸른 야채와 두부였다. 박형사는 대사형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밥맛이 좋았다. 두 사람이 밥을 먹은 후 악영사는 다시 영호충과 쓸데없는 농담을 반시진이나 주고받았다. 그녀는 날이 어두워지자 그릇을 챙겨 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매일 저녁 무렵이 되면 악영사는 밥을 가지고 벼랑 위로 올라왔으며 함께 먹었다. 영호충은 벼랑 위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내공을 연마하고 사부님이 전수해준 기공과 검법을 연마하는가 하면 전백광의 쾌도를 흉내내 보기도 했고 사모님이 창안하신 무상무대 영시일검을 연구해 보기도 했다. 이 영시일검은 일검에 지나지 않았으나 화산파의 기공과 검법을 내포하고 있었다. 영호충은 자기의 조예가 아직도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내공에 힘썼다. 그는 벌을 받고 면벽을 하면서 죄를 미우쳐야 했지만 면벽은 고사하고 잘못을 미우칠 기회조차 없었다. 매일 저녁 무렵 악영상과 한담을 나누는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무공을 연마하는 데 보냈다. 어느덧 두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옥녀봉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었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악부인은 영호충을 위해 송옷 한 벌을 지었고 유쿠아를 식혀 공우리 위로 올려보내 그에게 전해주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폭풍이 붉기 시작하더니 점심때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하늘에 박털같은 구름이 덮인 것을 보고 이 눈이 좀처럼 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산길이 험준한데 이 눈이 저녁까지 내리면 땅이 매우 미끄러울 것이다. 소사매가 밥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는 아래쪽으로 정가를 보낼 수 없어 초조했다. 다만 사부와 사모님이 나서서 만료했으면 하고 바랐을 뿐이었다. 소사매가 육사제 대신 나에게 밥을 갖다주는 것을 사부님과 사모님이 어찌 모르시겠는가. 다만 모르는 척하실 뿐이겠지. 그런데 오늘 벼랑 위로 오르다가 잘못해 실족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 사모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녀를 벼랑 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겠지. 그는 걱정이 되어 황혼이 질 때까지 일각이 멀다 하고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녀가 정말 오지 않아 영호충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날이 밝으면 육사제가 반드시 밥을 가져오겠지. 그때 소사매가 모험을 하면 안 된다고 전가를 해야지. 그리고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벼랑 위로 오르는 산길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악영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사형 영호충은 놀랐다. 기쁨에 얽혀 벼랑가로 달려갔다. 목화송이 같은 눈송이가 퍼붓고 있는 벼랑 위를 악영산이 한 걸음 올라왔다가 한 걸음 미끄러지는 듯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영호충은 사명을 받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감히 벼랑 아래로 내려갈 수 없었다. 그 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붙잡아 주려고 했다. 그러다가 악영산의 오른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영호충은 그녀의 손을 잡고 힘껏 벼랑 위로 끌어올렸다. 달빛은 몽롱했다. 그녀의 전신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으며 왼쪽 이마에는 붉은 혹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고 아직 피가 맺혀 있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대는 그대는 박영산은 입을 비축하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모습으로 말했다. 넘어졌어요. 법그릇도 산골짜기로 떨어뜨렸지 뭐예요. 그대는 그대는 오늘 밤 굶어야 될 거예요. 영호충은 고맙기도 했고 측은하기도 했다. 옷 소매자락으로 그녀의 상처를 눌러주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소삼의 산길이 이처럼 미끄러운데 왜 올라왔지. 박영산은 말했다. 밥이 없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대사형이 보고 싶었어요. 영호충은 말했다. 만약 그대가 산골짜기로 떨어졌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사부님과 사모님을 대할 수 있겠어. 박영산은 미소지었다. 울상을 짓지 마세요. 저는 지금 무사하잖아요. 애석하게도 저는 쓸모가 없어 벼랑가에 닿아서 밥바구니와 호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대가 무사하다면 나는 열흘간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 박영산은 말했다. 반쯤 올라오니 땅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저는 진길을 도두어 몇 번 뛰어오른 후 다섯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가파른 언덕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영호충은 말했다. 소삼에 약속해. 이후는 정말 이 같은 모험은 않겠다고. 그대가 떨어지게 된다면 나도 함께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박영산은 두 눈에 희열의 빛이 가득 차올랐다. 대사형 초조해 할 것 없어요. 그대의 밥을 가져오다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지 대사형의 잘못이 아니에요. 영호충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마. 만약 욕사제가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나는 결코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죽지는 않을 거야. 박영산은 나직이 말했다. 그럼 내가 죽으면 그대도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고 말고. 소삼에 그것은 그대가 나에게 밥을 갖다 주기 때문이 아니야.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의 밥을 갖다 주다가 그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나는 홀로 살아남지 않을 거야. 박영산은 힘주어 그의 손을 잡았다.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애정을 느끼며 부드럽게 불렀다. 대사형 영호충은 그녀를 품속에 안고 싶었으나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차츰차츰 두 사람의 눈에 덮여가고 있었다. 한참 후에 영호충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그대는 혼자 내려갈 수 없어. 사부님께서는 그대가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오. 그 누구를 보내와서 그대를 데려갔으면 가장 좋겠군. 박영산은 말했다. 아버님은 오늘 아침 일찍 숭산파의 죄맹주가 보내온 편지를 받고 상의할 일이 있다고 어머님과 함께 산을 내려가셨어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러면 그대가 벼랑 위로 올라온 것을 아는 사람은 없소. 박영산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요. 둘째 사형 셋째 사형 넷째 사형과 유쿠아는 아버님을 따라갔으니 제가 벼랑 위로 올라와 대사형을 만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유쿠아가 밥을 갖다 주겠다고 나와 다투게 되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임평치라는 녀석이 제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에게 쓸데없이 입을 눌리지 말라고 당부해놓았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때려주겠다고 했어요. 영호충이 말했다. 아이쿠. 사매의 위풍이 대단한걸. 박영산은 웃으며 말했다. 그야 물론이죠. 간신히 나를 사절하고 부르는 사람이 생겼는데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다면 억울해서 죽고 말 거예요. 그대와는 좀 다르죠. 모두가 그대를 대사형이라고 부르니 그거야 별로 이상할 것도 없죠. 두 사람은 한동안 웃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러면 오늘 밤 그대는 돌아갈 수 없겠군. 이 동굴에서 하룻밤 지내고 날이 밝으면 내려가도록 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이 협소해 두 사람은 겨우 몸을 눕힐 수 있었으나 몸을 이리저리 뒤척일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은 채 깊은 밤가 지 한담을 주고받았다. 박영산은 끝내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영호충은 그녀가 감기에 들까봐 소못을 벗어서 그녀를 감싸주었다. 동굴 밖에서 하얀 달빛이 스며 들어왔다. 희미한 빛이 남아 악영산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소사매가 나에게 이토록 깊은 정을 느끼니 나는 그대를 위해서라면 몸이 박살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는 턱을 고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다. 사부님과 사모님이 그를 키워주었으며 또 그를 친 아들처럼 대해주었다. 그는 화산파의 대제자였다. 가장 일찍 문화 제자가 되었으며 무공에 있어서도 같은 배분의 사제들보다 뛰어났다. 훗날 반드시 사부의 의바를 이어받아 화산일파를 거느리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소사매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사부님께서 그에게 베푼 은혜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신도 천성이 구속박기를 싫어해서 때때로 사부와 사모님의 화를 도두어 그들 두 분의 기대를 젖버리는 때가 있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그가 악영산에 미미하게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역설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인간 여성 말을 듣지 않겠어. 이리 와. 때려줄 테니까. 영어충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두 눈을 꼭 감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숨소리도 고르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닌가. 영어충은 조금 전 그녀가 한 마리 잠꼬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습기 짝이 없었다. 한 번 사저가 되더니 우쭐해서 어쩔 줄 모르는구나. 이 며칠동 안임사제는 그녀의 호령을 들어야 했고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다. 속으로 꽤 화가 났을 거야. 하하하. 그녀는 꿈속에서도 그에게 욕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구나. 영어충은 그녀를 지켜보며 날이 밝을 때까지 시중 눈을 붙이지 않았다. 박영사는 전날 밤 매우 피곤한 듯 진시 때쯤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영어충이 니소를 띄운 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하품을 하더니 웃어보였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어충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무슨 꿈을 꾸었지. 임사제를 때려주었겠지. 박영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저의 잔고대를 들은 모양이군요. 그렇죠. 임평지 그 녀석이 매우 뻣뻣하게 나오며 저의 말을 안 듣잖아요. 호호호. 그래서 대낮에 욕을 했는데 밤에도 잊지 못하고 잔고대로 나오는군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지. 박영사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꿈속에서 그에게 폭포로 가서 검수를 연마하자고 했어요. 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꼬드겨서 폭포로 데리고 가 단번에 그를 폭포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영어충이 웃었다. 아이쿠. 그럴 수가 있나. 그것은 살인이 아니야. 박영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꿈에서 한 일인데 웬 걱정이세요. 내가 정말 그 녀석을 죽일까 봐 두려우세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낮에 무슨 생각을 하던 밤엔 낮의 생각을 꿈꾸는 거야. 그대가 대낮에 정말 임사제를 죽였으면 했고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밤에 그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야. 박영사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 녀석은 정말 쓸모가 없어요. 기초적인 검법을 3개월 동안 연마했는데도 조금도 진보가 없어요. 그래도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해요. 밤낮 연마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만 울화가 치밀더군요.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는 피하지 못해요. 검을 들고 단번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옆으로 휘둘렀다. 1초에 화상검법을 펼치는 신용을 해보인 것이었다.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백운충이라는 수법에 임가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겠군. 박영사는 간드러지게 웃었다. 호호호. 내가 정말 백운충을 쓴다면 그의 목이 땅에 떨어지겠군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사저니까 사제의 검법이 틀렸으면 마땅히 검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옳아. 어째서 걸핏하면 검을 들어 죽이려고만 하지. 이후 사부님께서 다시 백명의 제자를 거두어들이셨을 때 그대가 어느 날 갑자기 99명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 박영사는 벽을 붙잡고 깔깔 웃었다. 그대의 말이 정말 옳아하여. 나는 99명은 죽여도 반드시 한 사람은 남겨놓을 거예요. 모조리 죽인다면 그 누가 나를 사저라고 부르겠어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99명을 죽인다면 100번째는 도망을 치고 말걸. 그러면 역시 사저누릇을 할 수 없게 돼. 박영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그때는 그대를 다그쳐 저에게 사저라고 부르게 만들죠 뭐.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사저라고 부르는 것은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대는 정말 나를 죽일 거야. 박영사는 웃으며 말했다. 말을 들으면 죽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래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사저 제발 사정을 봐주시구려. 눈은 이미 멎었다. 사저와 사매들이 박영산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말이라도 하게 되면 소사매는 무척 무한할 것이라고 영어충은 생각했다. 그는 농담을 주고 받은 후 그녀에게 벼랑 아래로 내려가도록 재촉했다. 박영산은 미련이 남은 듯 말했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놀다 갈래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안 계시니 답답해 죽겠어요. 영어충은 말했다. 3회 2 며칠간 나는 충영검법을 연마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벼랑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대를 데리고 폭포로 가서 충영검법을 가르쳐 줄게. 그는 한참 동안 권해서야 악영산은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황혼 무렵 고금명이 밥을 가져왔다. 악영산이 감기가 든 듯 열이 나서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사형이 걱정되어 고금명에게 밥을 갖다 주라고 부탁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가져가라고 당부하더라는 것이었다. 영어충은 나경산이 걱정되었다. 어젯밤 넘어지는 바람에 놀라서 병이 났군. 당장 벼랑 아래로 내려가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는 이틀낮 하룻밤을 굶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고금명은 대사형과 소삼애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영어충이 매우 초조해하자 말했다. 대사형 너무 근심하실 것 없습니다. 어제 눈이 너무 내렸고 날씨가 차서 감기에 걸렸을 것이오. 모두 무공을 익힌 사람들인데 그까짓 감기쯤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한두 첩의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경산은 십여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악붉은 부부가 돌아와 내공으로 그녀의 몸에 스며든 한기를 몰아내고서야 점차 쾌유되었으며 그녀가 재차 벼랑 위로 오른 것은 이십여일이 나 지난 후였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자 크게 반가워했다. 아경산은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놀라 말했다. 대사형 그대도 병이 난 것이 아니에요. 왜 이토록 수척해지셨어요. 영호충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병이 나지 않았어. 나는 나는 아경산은 갑자기 깨닫고 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대는 그대는 나는 걱정하다가 이처럼 야위게 되었군요. 대사형 저는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영호충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나지기 말했다. 이 며칠 동안 나는 밤낮으로 저 길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야. 그런데 고맙게도 그대는 끝내 와주었어. 아경산은 말했다. 그러나 저는 종종 그대를 보았어요. 영호충은 의아해 말했다. 그대가 종종 나를 보다니. 아경산은 말했다. 내가 병이 났을 때 눈만 감으면 그대가 보였어요. 열이 매우 심하게 날 때 어머님은 제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모두 그대에 관해서 잠꼬대를 했다고 했어요. 대사형 어머니는 그날 밤 제가 여기 왔다가 이튿날에야 내려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영호충은 얼굴을 붉히며 놀람과 당황함을 금할 수 없어 물었다. 사모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았어. 아경산은 말했다.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영호충은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는 거지. 아경산은 말했다. 말하지 않겠어요. 영호충은 그녀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설레였다. 그는 마음을 진정하고 말했다. 큰 병을 앓고 난 후인데 이토록 빨리 벼랑 위에 오를 필요는 없었어. 나는 그대가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다섯째 사제와 여섯째 사제가 나에게 밥을 가져다 줄 때 매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는걸. 아경산은 말했다.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이토록 야위였나요. 영호충은 씩 웃고 말했다. 그대의 병이 나았으니 나는 금방 살이 오르게 될 거야. 아경산은 말했다. 솔직히 말하세요. 이 며칠 동안 도대체 몇 그릇의 밥을 먹었죠. 유쿠아는 그대가 술만 마셨지 아무리 달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사형 그대는 어째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요. 그렇게 말한 그녀의 눈 주위가 다시 붉어졌다. 영호충은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든 유쿠아는 과장하는 버릇이 있잖아. 내가 언제 술만 마시고 밥을 먹지 않았다고 그래. 이때 찬 바람이 불어오자 그녀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아직도 엄동설안이고 우뚝 솟은 벼랑 위는 나무가 없어 바람을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무척 추웠다. 영호충은 재빨리 말했다. 소삼에 아직 폐차하지 않았으니 다시 감기에 들지 않도록 해야 돼. 빨리 벼랑 아래로 내려가 봐. 언제든지 해가 솟아오르고 그대가 매우 건강할 때 다시 나를 찾아오라고. 아경산은 말했다. 춥지 않아요. 이 며칠 동안 바람이 불지 않으면 눈이 왔어요. 해가 떠오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걸요. 영호충은 급히 말했다. 그대가 다시 병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어. 나는 나는 아경산은 그의 이 초췌한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만약 정말 병이 덧나게 된다면 그 역시 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이 벼랑 위에는 돌볼 사람도 없으니 그의 목숨을 빼앗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좋아요. 나는 가겠어요. 아무쪼록 몸조심하시고 술을 적게 마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끼니에 세 그릇에 밥을 먹도록 해요. 저는 가서 아버님께 말하겠어요. 그대의 몸이 좋지 않으니 몸을 보양해야 하며 채소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어요. 영호충은 미소지었다. 나는 게을을 어기면서까지 비린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아. 그대를 보았으니 기뻐서 사흘도 되지 않아 살이 오르게 될 거야. 착한 노이지. 빨리 벼랑 아래로 내려가요. 박영산은 두 눈에 정을 담뿍 담고 두 뺨을 붉힌 채 나지기 말했다. 나를 뭐라고 불렀죠. 영호충은 겸연쩍었다. 불쑥 말한다는 게 그렇게 되었어. 소삼에는 너무 탓하지 마라. 박영산은 말했다. 제가 왜 탓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영호충은 가슴이 화끈거렸다. 팔을 벌려 그녀를 품속에 안고 싶었으나 겨우 참았다. 그녀가 나에게 이처럼 대할 때 더욱 멀리해야 한다. 어지 그녀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는 고개를 돌리고 낮은 어조로 말했다. 산을 내려갈 때는 천천히 가고 평소처럼 달려가지 말도록 해. 피곤하면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요. 박영산은 말했다. 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벼랑가로 다가갔다. 박영산은 벼랑 아래 사장쯤 되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쳐 움직이지 않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 이제 내려가야지. 박영산은 말했다. 네. 그제서야 그녀는 몸을 돌리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영호충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다. 바위 위에 앉아 희열을 참을 수 없어 웃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벼랑간 소 리내어 길게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산골짜기로 휘파람 소리가 메아리 쳤으며 그 메아리 소리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정말 기쁘다. 이튿날은 눈이 내렸다. 박영산은 정말 오지 않았다. 영호충은 6화로부터 그녀의 회복이 빠르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진다는 말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 다시 20여일이 지났다. 박영산은 한바구니의 종자 대나무 잎에 찹쌀을 싸서 찐건을 가지고 벼랑 위로 올라왔다. 영호충의 얼굴을 한찬동안 응시하던 그녀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나를 속이지 않았군요. 정말 얼굴이 좋아졌어요. 영호충은 그녀의 뺨에 붉은색이 도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대 역시 좋아졌군. 이 같은 얼굴을 보니 정말 기뻐. 박영산은 말했다. 나는 매일같이 그대에게 밥을 갖다 주겠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춥고 습기가 많다고 하시면서 사과외로 돌아오면 목숨을 잃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여더요. 저는 대사형이 밤낮으로 벼랑에서 지내고 있어서 병이 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대사형은 내공이 고강하여 병이 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등 뒤에서 대사형을 칭찬한 거예요. 대사형은 기쁘죠. 영호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종종 사부님과 사모님을 생각하지. 한시 바삐 두 분의 얼굴을 뵙고 싶어. 박영산은 말했다. 어제 저녁 어머니를 도와 하루종일 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 종자를 가져와 대사형에게 많이 먹여드려야지 하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바구니의 종자를 충아에게 갖다 주어 먹도록 해라 정말 뜻밖이었어요. 영호충은 코가 시큰해져 생각했다. 사모님께서는 내게 정말 잘 대해주시는구나. 박영산은 말했다. 이것은 방금 찐 것이라 아직 따끈따끈해요. 제가 벗겨드리죠. 그리고 그녀는 종자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잎사귀가 풀리지 않으라고 동염엔 끈을 풀고 잎을 벗겼다. 영호충은 구수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박영산은 종자를 내밀었다. 그는 받아서 한 입 깨물었다. 이 종자는 소찬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는 초고 향균 부에 연자 두 변 등을 섞어 넣어 맛이 좋았다. 박영산은 말했다. 이 초고는 소림이나와 함께 캔 거예요. 영호충은 말했다. 소림이라니. 박영산은 웃으며 말했다. 임사제 말이에요. 그저께 그는 나에게 동쪽산 비탈길 아래 초고가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반나절을 캤는데 겨우 조그만 바구니에 반밖에 차지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맛이 참 좋아요. 그렇죠.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군. 맛이 참 좋군. 잘못하다간 혓바닥까지 깨물어 삼키게 더. 소삼의 요즘에는 임사제를 욕하지 않아. 박영산은 말했다. 왜 안 해요.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용서 없어요. 최근에 그는 많이 착해져서 욕을 덜하는 편이죠. 범법도 열심히 연마해요. 진보가 있을 땐 몇 마디 칭찬도 해주죠. 자아 소림 그 일초는 그럴 싸해. 어제보다 한결 나은 걸. 다만 아직 빠르지 못해. 다시 연마해. 다시 연마해 호호호. 영호충은 말했다. 그대는 그에게 검수를 가르치고 있는 모양이지. 박영산은 말했다. 음 그가 말하는 것은 복권성의 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사저들이나 사매들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나는 복주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 알아듣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한가로울 때 그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대사형 저는 벼랑 위로 올라오지 못하자 매우 답답하고 할 일이 없고 해서 그에게 몇 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소림은 둔하지 않아 빨리 배워요. 영호충은 웃었다. 사저겸 사분호릇을 하게 되니 그가 감히 그대의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어. 박영산은 말했다. 말을 잘 듣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 어제와 그저께 나는 그에게 함께 꽝을 잡으러 가자고 했으나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는 백홍일관과 천신도현이라는 두 초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연습을 해야 한다나요. 영호충은 의아하여 말했다. 그가 화산에 온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 백홍일관과 천신도현을 익히게 되었지. 소삼의 본파의 건법은 차근차근 배워야지 서둘러선 안 돼. 박영산은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함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소림은 호승심이 강해요. 낮에도 연마하고 밤에도 연마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세 마디도 하기 전에 건법 얘기를 들고 나오곤 해요. 그래 다른 사람이 3개월간 익혀야 할 건법을 반개월 만에 다 배워요. 그 까닭에 내가 그를 데리고 놀고 싶어도 그는 시원스럽게 따라오지 않아요. 영호충은 잠자코 있었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번뇌를 느꼈다. 하나의 종자를 입에 두입 베어 물었을 뿐 손에 들고 멍하고 앉아있었다. 박영산은 그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며 웃었다. 대사형 혓바닥을 삼키게 되었나요? 어째서 말이 없어요. 영호충은 어리둥절해졌다가 반쯤 남은 종자를 입으로 가져갔다. 본래 매우 고소한 종자였지만 입안에 쩍쩍 붙어 제대로 삼킬 수 없었다. 박영산은 그를 가리키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급히 먹으니 이빨에 철썩 갈라붙죠. 영호충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애써 종자를 삼키며 생각했다. 내가 이처럼 바보스러울까? 소삼에는 놀기를 좋아하지만 벼랑 위에서 나는 내려갈 수 없다. 그녀가 임사제와 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이처럼 좁게 생각하다니 한심하구나. 이처럼 생각하자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종자는 아무래도 그대가 싼 것 같군. 너무 꼼꼼히 쌌기 때 문의 이빨과 잇몸이 붓고 말았어. 박영산은 소리내어 웃었다. 불쌍한 대사형. 이 벼랑 위에 갇혀있다가 음식 맛에 너무 민감해졌군요. 그녀는 십여일이 지나서야 벼랑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 그녀는 조그만 대바구에 작과 밤을 절반쯤 담아 가지고 왔다. 영호충은 그녀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이 십여일 동안 밥을 가져다주는 유쿠아에게 소삼애의 근황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유쿠아는 머뭇거리며 난처한 푸정을 짓곤 했었다.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의심이 잃었으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마음이 초조해져서 다그칠라 치면 유쿠아는 마지 못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소삼애의 건강은 좋아요. 매일 검수를 열심히 염마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부께서 그녀에게 벼랑 위로 올라와 대사형의 공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음을 졸이며 며칠을 보내다가 갑자기 올라온 악용산을 대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다. 영호충은 의심이 더럭 치밀어올랐다. 그녀의 몸은 건강해졌다. 그런데 어째서 십여일이 지나서야 겨우 벼랑 위로 올라왔을까? 설마 사부님과 사모님이 허락을 안 했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악용산은 영호충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대사형 며칠 가나 보지 못했다고 저를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왜 그대를 탓하겠어? 사부님과 사모님께서 벼랑 위로 못 오르게 하셨을 테지. 그렇지. 악용산은 말했다. 맞아요. 어머님은 제게 새로운 건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건법의 변화가 복잡해서 벼랑 위로 올라와 대사형과 농담을 하게 되면 마음이 헷갈리게 되어요. 영호충은 말했다. 어떤 건법이지? 악용산은 말했다. 짐작해 보세요. 영호충은 말했다. 양호검 악용산은 말했다. 아니에요. 히이검 악용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번 더 알아났혀 보세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럼 숙녀검 악용산은 혀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자랑하는 재간이니 저로선 숙녀검을 흉내낼 수 없죠. 대사형께 말해줄게요. 바로 옥녀검 19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는 매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영호충은 약간 놀랐으나 곧이어 기쁜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가 벌써 옥녀검 19식을 익히게 되었어. 음 그것은 정말 복잡한 건법이지. 그는 석연치 못했던 감정이 풀어졌다. 이 옥녀검은 19식에 불과했지만 내 일식마다 복잡한 변화가 있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일식도 펼쳐낼 수 없었다. 그는 사부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이 옥녀검 19식의 특징은 변화의 기묘함에 있다. 본파가 중시하는 이기여검이라는 방법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여제자들은 파림이 약하기 때문에 강적을 만났을 때는 이 건법을 펼쳐 상대방을 현혹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호충은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악영산은 공력으로는 아직 그 건법을 연마할 때가 되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 영호충과 악영산 그리고 몇 명의 사난매들은 사부와 사모님이 그 건법을 가지고 대련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사부님은 계속 강문각파의 건법을 대결했으나 사모님은 계속 옥녀검 19식으로 맞서 싸웠다. 19식의 옥녀검은 놀랍게도 10여 문파나 되는 고명한 건법을 일일이 상대했던 것이다. 당시 묵제자들은 옥녀검 19식을 보고 감탄에 맞지 않았다. 그때 악영산은 어머님께 가르쳐 달라고 졸랐으나 악부인은 말했었다. 너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첫째로 너의 공력이 약하고 둘째로 이 건법은 사람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 스무살이 된 이후에 배우도록 해라. 더군다나 이 건법은 다른 문파의 검초를 전문적으로 제압하는 효용이 있다. 만약 이 건법으로 화산 건법과 자주 대련하게 된다면 화산 건법을 파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화산 건법은 위태한 지경에 빠지지 않겠느냐. 충아는 여러 문파의 건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이 다음에 내가 이 건법을 배우게 된다면 충아와 겨루어 다른 문파의 건법을 깨뜨리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라. 이것은 2년 전에 일이었다. 영어충은 말했다. 사부님께서 매일같이 그대를 상대로 대련을 해주시다니 놀랍군. 이 건법은 임기용변을 중시했으니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다. 손을 쓰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초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연마해야 했다. 화산파에선 악불군과 영어충만이 다른 문파의 건법을 작다하게 알고 있었다. 박영산이 옥력없이 구식을 연마하려면 반드시 악불군이 친히 나서서 매일같이 상대해줘야 했다. 박영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님이야 그럴 시간이 없죠. 소림이 매일 저를 상대해주고 있어요. 영어충은 의아해 말했다. 임사재가 그가 많은 문파의 건법을 알고 있었던가. 박영산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벽사건법밖에 몰라요. 아버님은 벽사건법의 위력이 강하지는 못하지만 초식의 변화가 신비롭기 때문에 제가 오겨검식구식을 연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영어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랬었군. 박영산은 말했다. 대사형 기분이 나쁘세요? 영어충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왜 기분이 나쁘겠어? 그대가 본문의 수준 높은 건법을 익히는데 그대를 위해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어째서 기분이 나쁘게더. 박영산은 말했다. 제가 볼 때 그대의 표정은 분명히 기분이 나쁜 표정이여더요. 영어충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몇 초씩까지 익혔지. 박영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본래 어머님은 대사형을 상대로 그 건법을 익히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소림을 상대로 익히니까 대사형은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대사형은 벼랑 위에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전 한시의 밥비 그 건법을 연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사형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영어충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그대는 또 어린애 같은 말을 하는군. 동문 사남매인데 누가 그대를 상대해 주든 어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는 잠시 있다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사매가 임사제와 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나보다는 그 녀석을 상대로 건법을 익히고 싶은 거지. 박영산은 얼굴을 불켰다. 터무니없는 소림 알아요. 소림의 제가는 대사형과 비교할 때 10만 8천 리나 차이가 나요. 그를 상대해서 무엇이 좋겠어요. 영어충은 말했다. 물론 그를 상대로 연마하면 커다란 이점이 있지. 초식을 펼칠 때마다 그로 하여금 반격할 겨를도 없이 공격할 수 있으니 즐겁지 않겠어. 박영산은 깔깔거리고 웃다니 말했다. 그는 얄팍한 벽사건법으로는 반격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죠. 영어충은 소사매가 호승심이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임평지를 상대로 대련을 하게 되면 새로 연마한 건법을 마 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매초마다 우세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임평지를 좋아해서 그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졌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를 상대로 몇 수 펼쳐 그대가 오겨검식구식을 어느 정도까지 연마했는지 볼까. 박영산은 크게 기뻐서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오늘 오늘 벼랑 위로 오르며 나도 그와 같이 생각했죠. 그녀는 방긋 웃으며 장검을 뽑아들었다. 영어충은 말했다. 그대는 벼랑 위로 오르며 그 건법을 펼쳐 나를 이겨야겠다고 생각했겠지. 좋아. 손을 써봐. 박영산은 웃으며 말했다. 대사형 그대의 건법은 언제나 나보다 뛰어난 편이었지요. 그러나 내가 이 옥력엄 식구식을 연성하게 된다면 대사형의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영어충은 말했다. 내가 언제 그대를 업수의 여겼어. 정말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군. 박영산은 장검을 세우더니 말했다. 그대는 아직 검을 뽑지 않았어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서두를 것 없어. 그리고 왼손으로 검결을 짚고 오른손을 뻗으며 말했다. 이것은 청성파의 송풍검법인데 이 1초는 송부여래라고 하지. 그리고 오른손 식지와 중지를 뻗어 박영산의 어깨를 찔러갔다. 박영산은 비스듬히 뒷걸음질 치면서 부르짖었다. 조심해요. 영어충은 말했다. 겸손해 할 것 없어. 내가 막지 못하면 검을 뽑을 거야. 박영산은 뾰로통한 어조로 말했다. 그대는 감히 맨손으로 나의 옥여검 식구식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아직까지 그대는 연성하지 못했지 않아. 그대가 연성하게 된다면 나는 맨손으로 상대할 수 없겠지. 박영산은 이 며칠 동안 옥여검 식구식을 고되게 연마했다. 따라서 그녀는 자기의 검술이 크게 향상되어 강호의 인류 고수라도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녀가 십여일 동안이나 오지 않은 이유는 그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단번에 놀라게 하여 영어충이 탐복하는 표정을 보려는데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자기를 매우 경시하여 맨손으로 옥여검 식구식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앙칼진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검으로 그대에게 상처를 입혀도 그대는 탓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님께도 말하면 안 돼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물론이지. 그대는 마음껏 펼쳐보도록 해. 검의 사정을 두게 되면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리고 왼손을 휙 하는 소리가 나도록 뿌리치며 호통을 쳤다. 조심해. 박영산은 부르짖었다. 아. 아니 그대는 왼손에도 검을 잡고 있나요. 영어충이 이 일장을 내려쳤다면 박영산의 어깨죽지는 이미 잘려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력을 쏟아내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청성파의 사람들은 쌍검을 쓰기도 하지. 박영산은 말했다. 맞았어요. 나는 청성파의 사람들이 쌍검을 차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만 깜빡 잊었군요. 그리고 일검을 찔러갔다. 영어충은 그녀의 반격하는 기세가 표홀한 것을 보았다. 선녀가 춤을 추는 듯 날렵하기 이를 때 없지 않은가. 그래서 칭찬의 말을 던졌다. 이 일검은 정말 훌륭하군. 다만 아직 빠르지가 못해. 박영산은 말했다. 아직 빠르지 못하다고요. 더 빨랐다면 그대의 어깨를 베어버려 들 텐데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어디 베어보시지. 그리고 오른손을 검처럼 휘둘러 그녀의 왼팔을 자르려고 했다. 박영산은 속으로 울어가 치밀어 검을 질풍같이 휘둘렀다. 그리고 이 며칠간 연마한 옥력엄 식구식을 일일리 펼쳤다. 이 식구식의 검법 가운데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구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구식 가운데 진정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육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단지 육식이라 해도 상당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영어충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영어충은 그녀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가며 공격했지만 매번 앞으로 나가 공격을 하다가는 언제나 그녀의 날카로운 검새에 밀려 물러나곤 했다. 그리고 한 번은 급히 물러나다가 불쑥 도단한 바위의 등을 심하게 부딪히게 되었다. 박영산은 의기양양하여 말했다. 그래도 검을 뽑지 않을 거예요.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조금 더 있다가 뽑지. 그리고 그녀가 옥력엄을 1초 1식씩 펼쳐내도록 유도했다. 그녀가 되풀이에서 펼치는 것은 육식에 불과했다. 영어충은 그녀의 검수를 훤히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갑자기 한 걸음 나가 오른손을 내려치며 호통을 내질렀다. 송풍검의 수법이다. 조심해. 장세는 날카로웠다. 박영산은 그의 손이 자기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검을 들어 막으려고 했다. 이 1초는 영어충이 이미 내다보고 있던 터였다. 그는 왼손을 질풍같이 앞으로 뻗어내며 중지를 튕겨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의 칼날이 튕기게 되었다. 박영산은 손아귀가 격렬하게 아파오자 그만 장검을 놓치고 말았다. 장검은 그녀의 손을 떠나 빙글빙글 돌며 산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박영산은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멍하니 영어충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윗이빨로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아이쿠! 영어충은 크게 부르짖으며 급히 벼랑가로 몸을 날렸다. 그 검은 이미 천장이나 되는 깊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으며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벼랑간 벼랑가에 검은 그림자가 번쩍이는 것 같았다. 마치 옷깃이 펄럭이는 것 같았다. 영어충은 정신을 가다듬고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낭패한 얼굴이 되어 어생하게 잠겼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소사매와 검초를 시험한 것은 수백 번, 수천 번이 된다. 나는 언제나 그녀에게 양보를 했으며 한 번도 오늘처럼 손을 쓴 적이 없다. 내가 이를 처리하는 것은 갈수록 형편없구나. 박영산은 고개를 돌리고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저 검! 저 검! 영어충은 다시 놀랐다. 소사매의 장검은 무쇠를 무 자르듯한 는 보검으로서 벽수검이라고 했다. 3년 전 사부가 절강성 용천에서 구해온 거였다. 소사매는 첫눈에 반하여 그 검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으며 사부에게 몇 번이나 달라고 졸랐으나 사부께서는 시종 주지 않다가 금년 그녀 나이 18세 되는 생일날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이제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었으니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영어충은 이번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다. 박영산은 왼발로 땅을 두 번 차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숨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영어충은 불렀다. 소사매! 박영산은 나랑곳하지 않고 몸을 돌려 벼랑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영어충은 벼랑 끝까지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손가락이 그녀의 옷소매에 닿으려고 할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움츠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달려 내려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영어충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과거에는 될 수 있는 한 양보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은 어째서 사정없이 그녀의 보검을 퉁겨버렸을까? 사모님이 그녀에게 옥력엄 식구식을 전수해 주셔서 질투심이 일어난 것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원래 옥력엄 식구식은 화산파의 여제자들이 익히는 건법이다. 소사매가 더욱 많은 무공을 배울수록 나는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 어쨌든 혼자 이 벼랑 위에서 지내다 보니 성질이 거칠어진 모양이다. 그녀가 내일 벼랑 위로 올라오면 나는 정중히 사과를 해야지. 이날 밤 그는 아무리 짐을 청하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단정이 바위 위에 아파서 내공을 연마했다. 그러나 심신을 가다듬을 수 없었다. 달빛의 비스듬이 동굴 안으로 비춰들어 석벽을 밖에 비춰주었다. 영호충은 벽에 시인 풍청양이라는 세 글자를 보고 있다가 손가락을 뻗어 석벽에 움푹 들어간 글자를 더듬어 보았다. 갑자기 석벽이 어두워졌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석벽을 막아 선 것이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대뜸 장검을 집어들고 미처 검을 뽑지도 못하고 등 뒤로 향해 찔러갔다. 그러나 거미 중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벼랑간 기뻐 부르짖었다. 소삼해 그리고 가까스로 공격을 거두어들이고 내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리고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동굴 입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컸으며 몸에는 청포를 입고 있었다. 이 사람은 달빛을 등지고 있었고 얼굴을 한 조각 푸른 배로 가리고 있었다. 다만 한 쌍의 눈만을 내놓고 있었다. 영호충은 호풍을 내질렀다. 귀하는 누구시오? 그리고 그는 입구를 향해 나가며 장검을 뽑았다. 그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고 오른손을 내밀어 앞쪽을 향해 두 번 내리쳤다. 그것은 낮에 악용산이 펼쳤던 옥력원, 구식 중에 2초였다. 영호충은 크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한편 경계심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귀하는 본파의 선배님이십니까? 벼랑간 한 가닥 질풍이 얼굴을 향해 덮혀왔다. 영호충은 미처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검을 뽑았다. 이때 왼쪽 어깨가 살짝 아파왔다. 어느새 그 사람에게 얻어맞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공을 도두지 않은 것 같았다. 영호충은 급히 몇 걸음 옆으로 미끄러져 피했다. 그 사람은 뒤쫓아 오지 않고 손을 검으로 삼아 삽시간의 옥력원 십구식 가운데 육식을 단숨에 펼쳐냈다. 그가 펼쳐낸 수십초는 마치 1초와 같았으며 그 수법의 빠르기는 번개 같았다. 매 1초는 모두 악용산이 영호충을 상대로 펼쳤던 것이었다. 영호충은 어떻게 수십초의 검법을 1초인 양 펼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입을 딱 벌리고 그 사람의 동작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 사람은 기다란 소맷자락을 펄럭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벼랑 뒤로 돌아갔다. 영호충은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었다. 선배님 선배님 그리고 벼랑 뒤쪽으로 쫓아갔으나 교교한 달빛만이 온누리에 뿌려지고 있을 뿐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영호충은 찬 기운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누구일까? 그 같이 옥력엄 식구식을 펼친다면 나는 절대로 그의 손에 들린 장검을 튕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매 1초마다 능히 나의 손을 베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어찌 손뿐이랴? 나의 어디를 찌르고 싶으면 어디든지 찌를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어디를 벼려고 한다면 벨 수 있을 것이다. 그 육식의 옥력 식구식 아래의 영호충의 운명은 좌우되고 말 것이다. 원래 이 건법은 이토록 커다란 위력을 지니고 있었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것은 결코 건법 자체가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의 무예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평범한 초식을 펼쳐도 나는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찌하여 옥력옥 위에 있었던 것일까? 사부나 사모님은 그 사람의 내력을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일 소사매가 벼랑 위로 올라오면 그녀로 하여금 사모님께 물어 보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튿날 아경사는 벼랑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과 나흘째 되는 날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여려드레가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유쿠아와 함께 벼랑 위로 올라왔다. 영호충은 여려드레 낮과 밤을 기다린 끝에 그녀를 대하게 되자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유쿠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밥을 먹고 난 후 유쿠아는 영호충의 뜻을 알고 말했다. 대사형 소삼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이곳에서 많은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내가 밥 바구니를 들고 먼저 내려가죠. 아경사는 웃으며 말했다. 유쿠아 왜 도망치려고 그래요. 함께 왔으면 함께 가야죠. 그러면서 몸을 일으켰다. 영호충은 말했다. 소삼에 그대에게 할 말이 있소. 아경사는 말했다. 좋아요. 대사형이 할 말이 있다니 유쿠아도 거기 서서 대사형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요. 영호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가르침을 베풀자는 게 아니야. 그대의 벽수건. 아경사는 그 말을 가로챘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옥녀검식구식을 연마하다가 잘못해서 산골짜기로 떨어뜨렸는데 다시 찾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한바탕 울었죠. 어머니는 저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좋은 검을 구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니 더 들먹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손을 좌우로 펼쳐 보이고 웃었다.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자 영호충은 더욱 불안했다. 내가 벌을 다 받고 벼랑 아래로 내려가면 반드시 강으로 나가 훌륭한 검을 구해 소삼에에게 주도록 하지. 아경사는 웃으며 말했다. 같은 산안매끼리 한 자루의 검을 가지고 다툴 게 뭐 있어요. 더구나 그 검은 제가 실수해서 산골짜기로 떨어진 게 아닌가요. 제가 무공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죄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모두 단기영시 개필청미. 라고 해두죠. 그리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영호충은 어리둥절해져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경사는 웃으며 말했다. 아 대사형은 모를 거예요. 이것은 소림이 종종 말하는 단진 인사 각빈 천명. 즉 다만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죠. 그의 말음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린 그를 흉내내어서 놀려주곤 하죠. 호호호. 영호충은 실실 웃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임사제는 자질이 뛰어나고 또한 애써 건법을 익히는 데다가 이 몇 달 동안 소삼에의 지도를 받아 아마도 눈부신 진보를 보였을 거야. 하지만 나는 벼랑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니 해석하군.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를 위해 내가 건법을 지도해 주었을 텐데. 아경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가 군옥원에서 어른이 아이를 때리다니 염치가 없다고 소리쳐서 여창회의 손에서 대사형을 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또 하나를 위해서 여창회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 두 가지 일만 하더라도 무림에 크게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의 무공은 그의 인품에 못 미치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영호충은 말했다. 무공은 연마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협심은 타고나야 하는 것이야. 인품의 고아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지. 아경사는 미소지었다. 아버지와 어머님도 소림을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의협심에 대해서 말한다면 대사형과 소림은 비슷한 데가 이더요. 영호충은 물었다. 뭐가 비슷하다는 것이야. 어떤 점이 비슷하지. 아경사는 웃으며 말했다. 오만한 기질 말이에요. 그대들 두 사람은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죠. 유쿠아는 불쑥 입을 열었다. 대사형은 우리 사남매의 우두머리야. 약간 오만한 게 오히려 당 연애하지만 그 인간 녀석은 이 화산에서 오만무리할 자격이 없지. 유쿠아는 임평지에 대한 적대감으로 충만해져 있었다. 영호충은 의아해 물었다. 유쿠아 임사제가 자네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모양이군. 유쿠아는 성이 나는 듯 말했다. 그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죠. 다만 사형제들 모두가 그의 꼴 악선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죠. 아경사는 말했다. 여섯째 사형 왜 그래요. 언제나 소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 상대방이 어리니까 사형이 좀 너그럽게 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쿠아는 포어듬쳤다. 흥 그가 제 분수를 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때엔 이 유가가 제일 먼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경사는 말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분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쿠아는 말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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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리 더듬거리기만 하죠. 유쿠아는 말했다. 아무쪼록 이 유쿠아가 잘못 본 것이기를 원해. 아경사는 얼굴을 살짝 불켰을 뿐 더 묻지 않았다. 유쿠아가 가겠다고 나서자 아경산도 그와 같이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영호충은 벼랑가에 서서 멍하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이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고개를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산모퉁이 저쪽에서 아경산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곡조는 매우 경쾌했다. 영호충은 그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또 그녀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지만 이번 곡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아경산이 평소 부르는 노래는 길게 꼬리를 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부르는 곡은 마치 구슬이 물방울을 튕기는 것처럼 글자 하나하나가 끊어지고 있었다. 영호충은 귀를 기울였다. 이봐요 누이 찻잎을 딜러 산으로 가자 그런데 그 몇 자의 발음이 이상야르텼사 그리고 십분지 구는 음만 들을 수 있었지 그 뜻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소삼애가 언제 저와 같은 새로운 노래를 배웠지. 매우 듣기 좋군. 다음에 벼랑 위에 올라왔을 때 그녀 보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야지. 결항간 그는 가슴팍을 쇠망치로 심하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저것은 복권성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임사재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구나. 이날 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영호충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귓가에 아경산의 그 경쾌하고 활발하며 음을 분간하기 어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나 자기를 꾸짖었다. 영호충 이 멍청아. 너는 과거 얼마나 소탈하고 자유로웠느냐. 그런데 왜 오늘은 한 곡의 노래 때문에 번뇌하느냐. 그야말로 사 내 대장부라 하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그와 같이 생각했으나 아경산이 부르던 복권성의 노래가락은 시종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장검을 뽑아들고 미친 듯 석벽을 베기 시작했다. 갑자기 단전에서 한 줄기 내려 이 치밀어 올랐다. 검을 고치고 앞으로 힘껏 내지르는 순간 싹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은 놀랍게도 자루가 있는 데까지 쑥 들어가 박히는 것이 아닌가.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아무리 이 몇 달 동안 공력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일검을 석벽에 찔러 자루까지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사부나 사무라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의아함을 금치 못하고 검자루를 바닥 쪽으로 내리눌러보았다. 그 순간 손에 와 닿는 느낌으로 그 석벽이 썩은 나무처럼 부드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호기심을 느끼고는 다시 검을 뽑았다가 다시 찔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은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원래 이번에는 내력을 끌어올리지 않고 찔렀기 때문에 검이 부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욕을 한마디 하고는 동굴 밖으로 가서 머리통 크기의 돌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돌로 석벽을 후려쳤다. 석벽 뒤쪽에서 은은히 메아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쪽은 넓은 공간인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 힘을 도두어서 석벽을 때렸다. 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바위가 새치 두께의 석벽을 뚫고 저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텅텅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면서 바위가 자꾸만 저쪽으로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석벽 뒤쪽에 또 다른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다시 커다란 돌을 들어 후려쳤다. 몇 번 때리지 않아서 구멍이 뻥 뚫리게 되었고 그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 수 있었다. 그는 석벽의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뚫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 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 안쪽에는 좁다란 폭로가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발밑을 살펴본 그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발 옆에 한 구의 고루 가 엎어져 있었다. 이 광경은 너무 뜻밖이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했다. 설마 이곳이 옛사람의 무덤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해골은 어째서 하늘을 향해 눕지 않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일까? 이 모양을 보건대 이 좁은 통로는 무덤으로 통하는 통로가 아닐까? 그는 몸을 구부려 고루를 살펴보았다. 몸에 걸쳤던 옷은 사과서 흙먼지로 호에 있었는데 곁에는 커다란 두 자루의 도끼가 놓여있었다. 불빛 아래 그 도끼는 찬란한 빛을 발했다. 그는 한 자루의 도끼를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꽤 묵직했으며 적어도 사십여 그는 될 것 같았다. 도끼를 들고 석벽을 후려쳤다. 쏙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조각의 돌이 덩져나갔다. 그는 다시 한 번 어리둥절해졌다. 이 도끼가 이처럼 예리한 것을 보면 보통 물건이 아니다. 틀림없이 한 분의 무림 선배의 무기인 것 같구나. 석벽에는 도기로 찍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었고 그 자국은 매끄럽게 그지 없었다. 칼로 두부를 자른 것 같다구나 할까? 그 옆에는 예리한 도끼로 내려 찍은 자리가 있었다. 그는 잠시 어찌할 줄 모르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횃불을 든 채 통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동굴의 통로에는 여기저기 도끼로 찍어낸 흔적이 나아있었다. 알고 보니 이 통로는 바로 사람이 예리한 도끼로 파는 것이 로구나. 그렇군. 그는 산속에 감금되자 예리한 도끼로 산을 파기 시작했고 산월이 안에서 빠져넣으려고 했으나 겨우 며칠 정도를 남겨놓고 힘이 빠져 죽고 말았군. 아! 이 사람의 운명이 좋지 못해 이렇게 되었구나. 그는 십여 장을 나아갔다. 그래도 그 통로가 끝나지 않자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사람이 통로를 뚫은 것을 보건대 의지의 굿샘과 무공의 고강함은 천고에 보기 드문 지경이구나. 다시 몇 걸음을 나가자 땅바닥에 다시 두 구의 고루가 눈에 띄었다. 한 구석 벽에 기댄 채 앉아있었고 한 구는 그 자리에 웅클인 채 앉아있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원래 산월이 속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곳에 우리 화산파의 근본이 되는 종지로서 외부의 사람이 쉽게 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고루는 우리 화산파에서 문규를 범한 선배들로서 따로 이곳에 감금되어 죽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통로를 따라 왼쪽으로 돌게 되자 눈앞에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다. 족히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이었다. 동굴 안에는 일곱 부에 해골이 앉거나 누운 채로 널려있었고 그들 옆에는 한결같이 무기가 놓여있었다. 한 쌍의 철폐 한 쌍의 판관필 한 자루에 철곤 한 자루에 동봉 그리고 한 자루에 내진당 이 있었고 낭아가 잔뜩 도단한 삼첨양 인도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무기가 있었는데 칼각기도 하나 칼이 아니고 검각기는 하나 검이 아니었다. 영호충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외문의 병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예리한 복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 화산파의 제자가 아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십여 자루의 장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고 한 자루의 장검을 집어들었다. 그 검은 보통 검보다 짧았으나 검날의 폭이 두 배나 되고 꽤 묵직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화산파에서 사용한 검이군. 그리고 나머지의 장검 가운데는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항산파의 무기였다. 그리고 어떤 검은 검신이 구부러져 있던 데 바로 형산파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장검 가운데 한 가지였다. 그리고 어떤 것은 검날이 서지 않고 검의 끝이 지극히 날카롭고 뾰족했다. 이것이 바로 숭산파의 선배들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였다. 그리고 달리 이 세 자루의 장검이 있었는데 길이나 무게를 볼 때 화산파에서 사용하는 검이었다. 그는 갈수록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오악검파의 무기가 던져져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흙불을 들고 동굴의 사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오른쪽 벽에는 땅바닥에서 수장쯤 되는 곳에 한 커다란 바위가 불쑥 튀어나와 익었다. 그것은 마치 평대와 같았다. 그 커다란 바위 아래의 서벽에는 네 줄로 다음과 같은 큰 글자가 씌여있었다. 오악검파는 염치없고 천박하다. 무궁으로 이기지 못하자 암수로서 사람을 해쳤다. 글자는 한결같이 앉아 둘레의 크기였고 석벽에 깊이 패여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극히 예리한 무기로 새긴 것 같았다. 그 깊이는 몇이나 되었다. 그런가 하면 그 글자들의 모서리가 흐트러져 있어 매우 다급히 새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글귀들 옆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조그만 글자들이 새겨져 이 뒀는데 하나같이 비열하다느니 무렴치하기 이를 때 없다느니 비겁하다는 등 욕을 하는 말들이었다. 영어충은 이를 보자 무척 화가 나서 생각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우리 오하 건파에 사로잡혀 이곳에 감금되어 덧구나.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풀 길이 없어 여기다 욕을 썼군. 이 같은 행위야말로 비열하고 무렴치한 것이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하 건파와 싸웠다면 물론 좋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는 횃불을 들고 석벽의 위를 비춰보았다. 그러자 한 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범송 조학 2. 항산파의 검법을 이곳에서 깨뜨리다. 그리고 그 귀절 옆에는 무수한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 줄을 이루고 있었다. 한 사람은 검을 들고 다른 한 사람은 도끼를 들고 있었다. 대략 훌터봐도 오육백 명의 사람이 새겨져 있었는데 도끼를 쓰는 사람이 검을 쓰는 사람의 검법을 깨뜨리는 모양이었다. 그림의 옆에는 한 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장승훈 장승풍이 화산검법을 모조리 깨뜨리다. 영호충은 발끈해져 생각했다. 모렴치한 자식들 같으니 정말 대담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군. 화산파의 검법은 정묘하여 천하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인데 그 누가 깨뜨린다고 떠드는 거야. 더구나 모조리 깨뜨렸다고 하다니. 이 같은 생각을 하며 그는 태산파의 무거운 검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힘을 주어 그 글귀를 향해 내리쳤다. 칭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자 그 글귀 가운데 진 자가 부서졌다. 그는 한 번 내리침으로써 석벽이 매우 딱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석벽의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넣는다는 것은 예리한 무기가 있다 해도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옆에 도형을 바라보았다. 그 도형에는 검을 쓰는 사람의 모습이 간단하게 그려져 있고 선도 심히 간결한 편이었으나 그 자세와 형태는 바로 화산문파의 기본검법 가운데 유봉내에라는 일초를 펼치고 있는 형세였다. 검새는 나는 듯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가볍고도 날카로워 보였다. 그런데 그와 맞서 있는 인형은 손에 한 자루의 무기를 들고 있는데 공공인지 아니면 창날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무기의 끝은 곧장 상대방 검 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자세는 우스울 정도로 우둔하고 졸렬했다. 영호충은 싸늘히 냉소를 흘리며 생각했다. 허허 본문에 유봉내에라는 일초는 안으로 다섯 가지의 후수가 숨겨져 있는데 이같이 우둔한 초식으로 깨뜨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다시 그림 속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둔하고 졸렬한 가운데 여유가 있었고 몇 면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유봉내에라는 일초에 다섯 가지의 후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공공에는 은연 중 연일곱 가지의 후수가 숨겨져 있어 유봉내에들의 여러 후수를 상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았다. 영호충은 간단하게 그려진 인형을 응시하며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본문의 이 일초 유봉내에은 본래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하지만 곧 이어질 후수의 위력은 지대하다. 적이 눈치가 빨라 맞거나 피한다면 모르되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깨뜨리려 든다면 크게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 일초에는 우리 유봉내에라는 일초를 깨뜨릴 수 있는 위력이 엿보였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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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놀라움은 감탄으로 변하게 되었고 마음 깊이 당황함과 공포를 누르기 힘들었다. 그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오른손이 격렬히 아파 왔다. 횃불이 이미 끝까지 타게 되어 손이 있는 곳까지 타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횃불을 던지고 생각했다. 횃불이 없으니 동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워질 것이다. 그는 급히 면벽을 하던 동굴로 달려가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 불을 피우려고 모아둔 소나무가지를 십여개 들고 윗동굴로 달려갔다. 그리고 불이 거의 꺼져가는 횃불에다 불을 붙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공격이 본문의 검수와 비슷하다면 본문의 검수는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다. 만약 상대방의 공격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무기가 막 부딪힐 때 본문의 검수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우리의 이 유복래의라는 1초는 확실히 상대방에 의해 깨뜨려진 것이니 이미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그는 고개를 돌리고 두 번째 조의 도형을 바라보았다.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이 펼치는 건법은 화산파의 창속연객이라는 1초였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폈다. 이 1초는 과거 그가 한 달 남짓한 세월을 보내고 익숙하게 연성할 수 있었으며 그가 적을 상대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건법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가슴이 크게 설레었다. 이 1초가 다시 상대방에 의해 깨뜨려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 막대기를 쓰는 사람을 바라보니 그 사람의 손에는 모두 다섯 개의 막대기가 들려있었으며 검을 사용하는 사람의 아랫도리를 다섯 군데로 나누어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해졌다. 어째서 다섯 개의 막대기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막대기를 쓰는 사람의 자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은 다섯 개의 막대기가 아니다. 그가 삽시간에 잇따라 막대기를 다섯 번이나 찔러내어 상대방의 아랫돌이 다섯 군데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빠르다면 나도 빠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잇따라 다섯 번을 찔러낼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창속연계기라는 일초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의가양양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멍해지게 되었다. 끝낼 게 다른 바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잇따라 다섯 번을 내지른 것이 아니구나. 이 다섯 개의 막대기가 노리는 방위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나는 피할 수 없구나. 영호충은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았다. 세 번이나 이 창속연계기라는 일초를 펼쳐 이긴 적이 있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석벽의 그림처럼 반격해온다면 상대방이 막대기를 쓰든 창을 쓰든 자기는 죽지 않으면 상처를 입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영호충이라는 사람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을 느꼈다. 이마에서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틀렸다. 틀렸다. 만약 창속연계기 이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진다면 사부님께서는 어찌 모르고 계실까 어제서 나에게 경고를 해주시지 않은 것일까 그는 이 일초의 정묘한 건법에 익숙할 대로 익숙했다. 그러나 막 대기를 쓰는 사람이 다섯 방향으로 공격해오는 기세를 도저히 막 안을 수 없었다. 석벽에는 단조롭게 다섯 개의 선을 그렸지만 그 선 하나하나가 모두 그의 다리나 헛벅지의 뼈를 때리는 것 같았다. 다시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석벽에 새겨져 있는 검초는 모두 화산파의 검초였고 상대방은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를 데 없는 초식으로 모두 깨뜨리고 있었다. 영호충은 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무변 낙목이라는 일초를 보게 되어들 때 상대방의 곤봉이 연약하고 무력하며 순전히 수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 일초는 당신네들이 깨뜨릴 수 없었겠지. 그러나 작년 섯달께 일어났던 사건이 생각났다. 그때 사부는 커다란 눈송이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흥이 도도해져 무째자들을 모아놓고 검법을 강론하셨고 최후에는 이 무변 낙목이라는 일초를 펼쳤었다. 그때 그의 일검은 번개보다 빠른 것 같았고 내 일검마 다 번개같이 허공에서 내리고 있는 눈송이를 적중시켰었다. 그때 사모님마저도 손뼉을 치며 갈채를 보내지 않았던가. 사형 이 일초에 저는 승복했어요. 당신은 역시 화산파의 장문인이 되어야 마땅해요. 사부는 웃으며 말했다. 화산파를 거느리는 것은 덕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것이 아니오. 일초의 건법을 익숙하게 잘 쓴다고 해서 장문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이에 사모님은 웃으며 반박했다. 흥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사형의 언어덕행이 나보다 더 나은가요? 사부는 빙글에 웃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만큼 사모는 상대방에게 승복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런데 그녀마저 승복한 이 무변 낙목이라는 검초의 의력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 후 사부는 이 일초의 이름을 한 구절의 당시에서 취하였다고 했다. 사부는 당시 그 기절을 읽어주었지만 지금 영호충은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백 수천 그루의 나무 잎들이 분분히 떨어지듯 이 일초의 건법은 사면팔방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반격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은 기억이 났다. 그는 재차 막대기를 쓰는 사람의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 덩어리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 자세는 실로 꼴불견이었다. 도저히 받아낼 수 없어 얻어맞는 듯한 자세였다. 영호충은 우스웠다. 그런데 벼랑간 그의 웃음이 사라졌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솜털이 오롤이 곤두섰다. 그는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의 손에 들린 곰봉을 응시했다. 그 곰봉이 처한 방위는 보면 볼수록 겨우 묘하기 이를 때 없었다. 무변 낭목이라는 일초를 펼쳐 찔러내는 9검 10검 11검 12검 매일 검이 그 곰봉의 끝을 지르게 되는 형세였다. 그리고 이 곰봉을 얼핏 보면 졸렬한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지극히 교묘했다. 약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지극히 강맹했다. 그야말로 정으로서 동을 제압하고 졸렬함으로서 교묘함을 제거한다는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삽시간에 그는 화산파의 무공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설사 사부와 같이 노화순청에 도달하는 검수를 익혔다 해도 이같이 곰봉을 쓰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곳 저곳에서 제안을 받아 도저히 항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니 화산파의 검법을 배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화산파의 검술은 진정 이 같은 일격에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같은 생각을 하며 그는 동굴 안에 해골을 바라보았다. 해골들은 이미 죽은 지 3, 40년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어째서 오아권파는 지금까지 강호해서 모두 다 뽐내고 있고 그 누구에 의해 깨뜨려졌다는 소문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숭산파 등의 검법도 어떤 사람들의 의해 깨뜨려졌는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화산검법이 깨뜨려진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만약에 상대방 같이 고명하기 이를 때 없는 초식에 부딪히게 된다면 화산검법은 일패도 지하고 만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는 혈도를 지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뇌리의 무수한 상념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대사형 대사형 어디 있습니까 영호충은 깜짝 놀라 급히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급히 통로를 지나 자기가 깨뜨려 만든 동굴 입구를 기어나와 거쳐하는 동굴로 되돌아왔다. 육후안은 벼랑 바깥쪽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다. 영호충은 동굴 안에서 달려나가 살그머니 벼랑 뒤에 커다란 바위 뒤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소리쳤다. 나는 이곳에서 타자를 하고 있다네. 육사제 무슨 일인가. 육후안은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다가오며 기쁜듯 말했다. 대사형은 이곳에 계셨군요. 밥을 가져왔습니다. 영호충은 새벽 무렵부터 석벽의 초식을 응시하느라고 온 정신을 쏘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그가 거쳐하는 동굴은 과거의 과오를 조용히 뉘우치는 곳이어서 육후안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는 동굴이 아타 영호충이 없는 것을 보고는 벼랑가로 찾아 나선 것이었다. 영호충은 육후안은 오른쪽 뺨에 풀을 지시겨 발라놓은 것을 밝혀냈다. 핏물이 푸른 약초덩이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볍지 않은 상처라 생각한 영호충은 급히 물었다. 어? 자네 얼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육후안은 말했다. 오늘 아침 검술을 연마하다 조심하지 않아 검을 돌릴 때 그만 상처를 입게 되었지요. 정말 바보 짓을 했습니다. 영호충은 그의 얼굴의 표정이 북브러움이 서려있는 것을 보고 달리 사정이 있으리라고 짐작하고 말했다. 육사제 어떻게 입은 상처인가? 설마 나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겠지? 육후안은 우라가 치민다는 듯 말했다. 대사형을 감히 속이자는 게 아니고 대사형이 화를 낼까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호충은 물었다. 누구에게 찔린 것이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본문의 사형제는 평소 화목한 편이었고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는데 설마 산 위로 외부의 적이 들어온 것일까? 육후아가 이때 말했다. 나는 임사제와 검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유복레이를 펼치는 바람에 나는 조심하지 못해 그만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사형제끼리 손을 쓰다 보면 실수도 있는 법 평범한 일이니 화를 낼 필요도 없군. 거기다 임사제는 처음 배워서 연마하는 것이니 제대로 검을 거두고 휘두르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를 너무 탓하지 말게. 그런데 자네가 너무 소홀했군. 유복레의의 위력은 적지 않으니 마땅히 조심해서 상대했어야 옳았네. 육후안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찌 임가가 입문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유복레의라는 일초를 연성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사문에 들어온 지 온 연째 되는 해에 이르러서야 사부님께서는 대사형으로 하여금 그 일초를 나에게 전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호충은 어리둥절해졌다. 임사제가 화산문화로 들어온 것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유복레의를 배우다니 너무 신속한 진도가 아닌가. 하늘이 내린 총명을 타고난 사람이거나 뛰연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공을 서둘러 배웠다가는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훗날 무공을 연마함에 있어 크게 방해가 되는데 사부는 어째서 그 통로 빨리 유복레의를 전수해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육후안은 다시 말했다. 그가 그 검초를 펼치자 나는 깜짝 놀라서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런데 소삼에는 옆에서 좋다고 웃으며 손뼉을 치지 않겠어요. 육후와 나의 제자조차도 이기지 못하면서 이후 어떻게 영웅호걸이라고 뽐낼 수 있겠어요. 그 인간 녀석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다가와 나의 상처를 싸매주려고 했지만 나는 그를 발길로 차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소삼에는 노에 부르짖었어요. 육후와 상대방이 호의로 상처를 싸매주려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수치가 분노로 변한 건가요? 대사형 소삼해가 몰래 그에게 전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호충은 가슴이 크게 진팡되었다. 이 유복레의라는 일초는 심히 연마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다섯 개의 후수는 변화가 무쌍했고 또 여러 가지 오결이 있었다. 소삼해가 임사제에게 그 건법을 펼칠 수 있도록 가르치려면 반드시 무수한 심혈을 기울여야 했을 것이고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했을 것이다. 그녀가 이 며칠간 벼랑 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임사제와 온종일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박영산은 성격이 퇴워라였고 자질구레하게 시간을 들여 익히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 그리고 호승심이 강해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세심히 지도하기를 바랄 수가 없는 터였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무쌍한 일초의 유복레의를 임평지에게 익숙할 정도로 가르친 것이니 이로 미루어 임사제에 대한 관심과 애호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영호충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대는 어쩌다가 임사제와 검수를 연마하게 됐지. 유프하는 말했다. 어제 내가 대사형과 그 몇 마디를 나눈 이후 소사매는 매우 불쾌한 듯 봉오리 아래로 내려갈 때 줄곧 나에게 핀잔을 주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나를 끌고 임사제와 대련을 하라는 것이여더요. 나는 아무 경계심도 품지 않고 대련을 하게 되었는데 소사맥과 몰래 인간 녀석에게 몇 수의 검초를 가르쳤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하여 그만 의표를 찔리게 되고 그의 암수에 넘어가게 되었죠. 영호충은 모든 일을 환히 내다볼 수 있었다. 틀림없이 악영상과 임평지는 이 며칠간 매우 가정하게 지낸 것이었다. 유쿠아로 말하면 영호충과 각별한 사이였으니 그녀는 유쿠아가 눈에 거슬려 끈임없이 차가운 말과 비웃음을 던졌을 것이고 심지어 임평지에게 욕을 보도록 했을 것이다. 자네가 먼저 임사제를 욕했겠지. 그렇지. 유쿠아는 우라가 치민다는 듯 말했다. 그 비열하고 무렴치한 바보 녀석을 욕하지 않고 누구를 욕하게 됩니까? 그는 나를 매우 두려워해요. 내가 욕을 해도 그는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으며 나를 보기만 하면 슬슬 피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뜻밖에도 그 녀석이 그처럼 음흉하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흥 그에게 재간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만약 사매가 뒤에서 받들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그 녀석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었겠어요. 영호충은 가슴이 쓰렸다. 뒷동굴 석벽에 있던 유봉레이라는 일초를 전문적으로 깨뜨리는 검초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바닥에서 한 개의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일초를 유쿠아에게 전수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았다. 여섯째 사제는 그 인간 녀석을 매우 증오하고 있다. 이 일초가 펼쳐지면 반드시 그에게 중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부와 사모님은 이 일을 따지게 될 것이고 우리 두 사람은 반드시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영호충은 말했다. 한 번 손해를 보게 되면 그만큼 영악해지는 게 아닌가. 이후 다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될 걸세. 같은 사형 제 끼리인이 조금 안 승패해 너무 신경을 쓰지 말게나. 유쿠아는 말했다. 그러나 대사형 나는 관계롭습니다만 대사형. 대사형이 개의치 않을 수 있겠어요. 영호충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악영상과 자기 자신과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 속 깊이 아픔을 느꼈다. 얼굴에 근육마저도 일그러졌다. 유쿠아는 자기가 한 말이 대사형의 자존심을 크게 헤쳤다고 생각하자 빨리 말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영호충은 그의 손을 잡고 나지기 말했다. 자네는 말을 잘못하지 않았네. 내 어찌 개의치 안할 수 있겠나. 하지만 하지만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말했다. 육사제 이번 일에 대해 우리 다시는 들먹이지 말도록 하세. 유쿠아는 말했다. 그러자 대사형 그 유복레인은 대사형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손을 쓰기도 전에 그의 수작에 넘어간 것입니다. 후에 반드시 열심히 연마하여 그 녀석에게 대사형이 가르친 것이 강한지 소삼해가 가르친 것이 강한지 보여주겠습니다. 영호충은 쓴 웃음을 지며 말했다. 그 유복레이라는 일초는 허허허. 기실 별것도 아닐세. 유쿠아는 그의 표정이 씁쓸해하는 것을 보고 소삼해가 그를 냉대했기 때문에 그가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그가 밥먹기를 기다렸다가 그릇을 챙겨 산 아래로 내려갔다. 영호충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소나무 가지로 만든 횃불에 불을 붙이고 다시 뒤뚱불로 가서 석벽의 검초를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악영산이 어떻게 임평지에게 검수를 가르쳤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리 해도 정신을 가다듬고 석벽의 그림을 바라볼 수 없었다. 벽 위에 새겨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악영산과 임평지의 모습으로 변해 하나가 가르치면 하나가 배우곤 했으며 그 표정이나 태도가 친밀하기 이를 때 없어 보이곤 했다.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임평지에 준수하게 생긴 모습이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임사제의 모습은 나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준수하다. 나이는 나보다 적고 소삼해보다는 한두 살 위인이 쉽게 친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벼랑간 그는 석벽의 도형 중에 사람이 찔러낸 일검의 내공이 운용하는 방법이나 검초의 방향이야 부인의 무쌍무대 영시일검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상호님의 그 검법은 분명히 그분 스스로 창안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석벽에 그려져 있는 것일까? 참 이상한 노르디구나. 그는 다시 그 도형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석벽의 그 일검이 악부인이 창안에 낸 검초와 비슷한 것 같으나 실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석벽에 그려진 검초는 웅후하고 힘찼으며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면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남자의 손에 의해 펼쳐진 것이고 펼쳐진 일검은 나, 부인의 그 일검처럼 무수한 후수가 숨겨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더욱 단순한 반면에 훨씬 위맹스러운 면이 있었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이 창안하신 그 검법은 원래 이곳의 검법과 우연히 부합한 것이로구나. 기세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두 사람 모두 화상검법의 원리를 보고 새로운 검법을 창안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석벽의 여러 검법 가운데 많은 검초를 사부와 사모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 사부님도 본문에 고심한 검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런데 상대방의 그 막대기는 일직선으로 내밀어져 있었다. 막대기 끝이 검의 끝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 자루의 검과 한 자루의 막대기를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영호충은 그 하나의 직선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크게 부르짖었다. 야단났다. 그리고 손에 든 횃불을 그만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동굴 안은 금세 캄캄해졌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는 똑똑히 본 것이다. 한 자루의 막대기와 한 자루의 검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막대기는 견고하고 검은 부드러웠다. 쌍방은 똑같이 전력을 다해 찔러내고 있었다. 장검은 반드시 가운데서부터 부러질 것이었다. 이 1초에 쌍방은 온 힘을 쏟아놓고 있었다. 곰봉은 그 기세를 빌어 곧장 찔러가게 될 것이지만 검을 쓰던 사람은 이미 피할 애야 피할 겨를도 없이 곰봉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영호충의 내리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정말 해소시킬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무기가 부러지고 상대방의 곰봉이 질풍처럼 찔러오게 될 때 부러진 검을 내던지고 무릎을 끓든가 아니면 몸을 앞으로 재빨리 엎드린다면 곰봉의 기세를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사부와 사모님 같은 검술의 대가가 어찌 그 같은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겠는가? 죽으면 죽었지 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그야말로 일패도지다. 일패도지야. 그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화로와 화석을 꺼내 불을 당겨 횃불에 붙였다. 그리고 석벽을 다시 바라보았다. 검초는 갈수록 기이해졌고 또 정묘해졌다. 최후의 수십 초는 변화무쌍하고 오묘하기 이를 때 없었다. 그러나 검초가 아무리 무서워도 상대방의 곰봉은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화산파의 검법의 그림이 끝난 곳에는 검을 펼치던 자가 장검을 던지고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끓고서 막대기를 쓰는 사람 앞에 수그리고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영호충은 가슴에 끓어오르던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만 후였다. 의기소치만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곰봉을 쓰는 자의 그림이 교만하고 각박한 데가 없지 않았지만 화산파의 검법이 모조리 상대방에 의해 깨뜨려지고 다시 상대방과 자웅을 겨룰 수 없게 된 사실만은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날 밤 그는 뒷동굴에서 몇백 몇천 번의 원을 그리면서 서성거렸는지 모른다. 그는 한평생 지금같이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화산파는 오악검파의 하나이며 무림에서 명성을 누린 지 이미 오래되는 명문파이다. 그런데 본파의 무공이 이토록 패배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석벽의 검초를 사부님과 사모님은 모르고 깨시다. 본문의 최고 검법을 연성하게 될지라도 사부님께서는 석벽의 무공에 패배하고 말 것이다. 상대방에서 깨뜨리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본문의 최강 고수라 해도 검을 던지고 투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슴을 시인하고 싶지 않으면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는 동굴 안을 서성거렸다. 이때 불은 이미 꺼지고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횃불을 붙이고 땅바닥에 끌어앉아 항복하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었다. 검을 쳐들고 벽을 뭉개려고 했다. 그러나 검의 끝이 벽에 닿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배장부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기면 이기는 것이다. 우리 화산파의 재간이 남만 못한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는 장검을 내던지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석벽의 나머지 도형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숭산항산태산사파의 권법이 새겨져 있었고 그 권법 역시 모조리 상대방에 의해 산산이 깨뜨려지고 있었으며 그 형세는 만회할 수 없었다. 거기에도 역시 최후에는 땅에 엎드려 투항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영어충은 화산에 입문한 지 오래되었고 견문 또한 넓었다. 숭산파 등의 검초에 대해서 심화하고 정묘한 점을 명백히 한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대체적인 뜻은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석벽에 그련진 사파의 검초가 매우 고명하고 날카롭고 오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1초가 끝내는 상대방에 의해 깨뜨려지고 말았다. 그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범송 조학 장승풍 장승훈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내력을 지닌 사람들일까? 무슨 심사로 우리 오악검파의 권법을 깨뜨리는 방법을 새겨놓고 그들 자신은 무림에서 종적을 감추고 만 것일까? 우리 오악검파는 어떻게 지금까지 커다란 명성을 떨치고 있을까? 오악검파가 강호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 실로 불가사해하게 느껴졌다. 아니 요행스럽다고 생각했다. 오악검파 가운데 수천이나 되는 사장이나 제자들이 아직도 무림에서 떵떵거리는 것은 이 석벽의 도형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은 덕택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도끼를 들고 이 석벽의 도형을 깨끗이 문질러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오악검파의 명성을 보존할 것이 고나 자신이 이 뒷동구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해두면 되는 것이다. 그는 몸을 돌려 커다란 도끼를 집어들고 다시 석벽 앞으로 나섰다. 그런데 벽에 여러 가지 초식을 대하자 차마 도끼로 내려 찍을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무련치하고 비열한 짓을 이 영호충이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 벼랑간 그의 내리에 다시 그 청포복면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사람의 검술이 고명한 것을 보면 이 동굴의 그림과 크게 관계가 있을 것이다. 누구일까?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앞동굴로와 반나절을 생각해보고 다시 뒷동굴로 가서 벽면의 도형을 살펴보았다. 이같이 갑자기 앞동굴로 나왔다가 갑자기 뒷동굴로 가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날이 어두워지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아경산이 밥그릇을 들고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영호충은 크게 기뻐 급히 벼랑가로 달려가며 외쳤다. 소산해! 그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아경산은 대답하지 않고 벼랑가로 올라오더니 밥그릇을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그를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가려고 했다. 영호충은 크게 다급해져 부르짖었다. 소삼해! 소삼해! 어떻게 된 거야? 아경산은 살며시 코오듬치더니 오른발로 땅을 차며 몸을 날려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영호충은 두 번 세 번 불렀으나 그녀는 시종 대답하지 않았으며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다. 영호충은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일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바구니에 보자기를 열어젖혔다. 하얀 쌀밥에 두 그릇의 소찬만 있을 뿐 조그만 호로의 술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내려다볼 뿐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애써 밥을 먹으려고 했다. 그러나 한 수저를 입에 넣으면 입에 가시가 돋힌 듯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수저를 놓고 생각했다. 소삼해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어째서 친히 밥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을까?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면 어째서 한 번 바라보지도 않고 한마디의 말도 없이 사라졌던 말인가? 설마 여섯째 사재가 병이 들어 그녀가 대신 밥을 가져온 것일까? 하지만 육사재가 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모사재 칠사재 여덟째 사재가 밥을 가져오면 되는데 하필 소삼의 자신이 가져왔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악영산의 심정을 추측해보느라고 뒷 동굴의 석벽에 새겨진 무공을 깡그리 잇고 말았다. 다음날 저녁 악영산은 다시 밥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한마디도 그에게 건네지 않았다. 벼랑 아래로 내려갈 때는 큰 소리로 복권성의 미녀를 부르기도 했다. 영호충은 창자를 칼로 휘저어버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원래 그녀는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3일째 저녁 무렵 악영산은 다시 밥을 가져와 바위 위에 털썩 내려놓고는 몸을 돌려가려고 했다. 영호충은 더 참을 수 없어 불렀다. 소삼해 내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 악영산은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영호충은 그녀의 얼굴이 찬설이가 내린 듯 싸늘한 모습을 보며 말을 더듬거렸다.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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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영산은 말했다.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호충은 더듬거렸다. 나는 나는 평소 그는 소탈하고 언변도 뛰어난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악영산은 말했다. 빨리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보겠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다. 영호충은 크게 초조했다. 그녀의 표정으로 볼 때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급한 김에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소맷자락을 잡았다. 악영산은 불을 찢었다. 손을 놔요. 그리고 힘줘 뿌리치는 바람에 찍하는 소리와 함께 소맷자락이 찢어지면서 하얀 팔이 드러났다. 악영산은 부끄럽기도 했고 다급하기도 했다. 드러난 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공을 익히는 사람이라 조그만 예절에 대해서는 일반 교수들처럼 구속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팔이 드러나자 매우 화가 나서 부르짖었다. 그대는 당돌하군요. 영호충은 재빨리 말했다. 소삼의 미 미안해 나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악영산은 오른쪽 소매를 들어서 왼팔을 덮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거예요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왜 그대가 나에게 이같이 대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소삼의 그대는 그대는 검을 들어 나의 몸을 이리저리 찌르도록 해 나는 나는 죽어도 원망하지 않게더 악영산은 냉소했다. 당신은 대사형인데 감히 어떻게 대사형의 비위를 건드리겠어요 그대의 몸에 검을 들이대다. 우리는 그대의 사제이고 사매예요 그대가 때리지 않고 욕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천지신명께 감사할 노릇이죠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점을 사매에게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 악영산은 성이 나서 말했다. 모른다고요 유쿠아를 시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고자질을 하지 않았어요 영호충은 크게 의아하며 말했다. 내가 육사제에게 사부님과 사모님에게 고자질을 하도록 했다고 그 그대를 고자질했단 말이야 악영산은 말했다. 대일사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귀여워해 고자질을 해도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총명한 척 고자질을 고자질을 했어요 흥흥 그러고도 정말 모르세요 영호충은 짐작되는 일이 있어 대강의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 쓰라리고 아팠다 육사제와 임사제가 검술을 연마하다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사부님과 사모님이 하시고 임사제에게 벌을 내리셨나 보군 그리고 생각했다 사부님과 사모님께서 임사제를 벌하셨다고 해서 이토록 나에게 화를 내일다니 악영산은 말했다 사형제끼리 검술 시합을 하다가 한쪽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부러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육후 아를 편들어 소림을 크게 꾸짖었으며 소림은 공력이 모자라므로 유복레이라는 초식을 배우지 말았어야 했으며 다시는 저에게 검술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되었죠 이제는 그대가 이겼죠 그러나 그러나 나는 나는 그대를 다시는 아랑곳하지 않겠어요 영원히 영원히 상대하지 않겠어요 이 영원히 영원히라는 한 말은 평소 그녀가 영호충과 놀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예전엔 눈을 깜빡이고 입가에 웃음을 띄고 있어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색이 준엄했고 음성은 싸늘하여 의를 끊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영호충은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소삼해 나는 그는 본래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했다 나는 육사제에게 사부님과 사모님께 고자질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 그는 갑자기 오기가 생겼다 나 자신에 대해 가책을 느끼 잃지 않고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로 너에게 애고라며 동정을 빌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는 다음 말을 잊지 않았다 악영사는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호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어떻게 되었다는 게 아니다 다만 사부님과 사모님이 그대가 임사제와 검수 연말을 시키는 것을 만류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 아닌데 어째서 나에게 이토록 화를 내는가 하는 거야 악영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찌되었든 나는 화를 내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임사제에게 검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매일 같이 와서 놀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흥 나는 영원히 그대를 상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른발을 힘차게 디듬어 몸을 날려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영호충은 손을 뻗쳐 그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귀전에 그녀의 맑고 고운 복권성의 민요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벼랑가로 다가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산모퉁이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렴풋이 그녀 일의 왼팔이 그녀의 오른쪽 소맷자락에 가려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걱정이 되었다 내가 그녀의 옷자락을 찢어놓았다 그녀가 사부와 사모님 두 분에게 알린다면 두 분은 내가 그녀에게 무례하고 경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일 이 소문나면 사제들과 사매들도 나를 없애 여길 것이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경박한 짓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상관할 필요는 없지 그러나 그녀가 임평지 일에게 검수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을 위로했다 소삼에는 나이가 어리고 활동적이다 벼랑 위에서 과오를 미우치고 있을 동안 그녀를 상대하여 답답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나이가 비슷한 임사제를 짝으로 삼은 것이다 무슨 뜻이야 있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자랐다 정이 얼마나 깊은가 말이다 임사제는 화산에 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임사제에 대해서 그토록 일 다정하게 굴면서 나에게 이토록 야박하게 굴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 이 같은 생각이 들자 다시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이날 밤 그는 동굴 안에서 벼랑가로 다가갔다가 다시 동굴 안으로 걸어오곤 했다 왔다갔다 하기를 수천 수백 번은 반복해야 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속으로 악영산만 생각했다 석벽의 도영과 밤에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던 청포의 복면이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날 저녁 무렵 유쿠아가 밥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는 밥과 찬을 바위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 식사하세요 영어충은 음하고 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두 번 떠먹었으나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벼랑 아래로 한 번 내려다 보고는 천천히 밥그릇을 놓았다 유쿠아는 말했다 대사형 안색이 좋지 못하군요 몸이 불편하십니까 영어충은 말했다 괜찮아 유쿠아는 말했다 이 동고 는 내가 어제 사형을 위해 캐온 것이라오 한 번 맛이나 보십시오 영어충은 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두어 번 동고를 집어먹고 말했다 맛이 좋군 동고의 맛은 일구수했으나 그는 그 구수한 맛을 반품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유쿠아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대사형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죠 어제부터 사부님과 사모님께서는 소사매가 소림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어충은 냉랭히 말했다 자네는 권법으로 임사제를 이길 수 없으니 사부님과 사모님께 울면서 하소연을 했겠지 그렇지 유쿠아는 펄쩍 뛰었다 내가 그를 이기지 누가 그렇디까 나는 나는 거기까지 말하더니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영어충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임평지가 유복래의라는 일초로 유쿠아의 의표를 찔렀지만 역시 유쿠아가 사문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임평지가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쿠아가 사부와 사모님께 고자질을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영어충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원래 사제와 사매들은 나의 마음이 괴로운 것을 알고 있었구나 육사제는 나를 도와 사태를 수 오습하려고 했을 테지 허허 사내 대장부가 어찌 남의 동정을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밥그릇과 찬그릇을 하나하나 집어 산골짜기 아래로 던지며 부르짖었다 누가 자네 보고 쓸데없는 일에 관계하라고 그랬어 누가 자네 보고 쓸데없이 일에 관계하라고 했어 영어충은 손에 들린 돌을 산골짜기로 던지다가 그 같은 말을 듣자 몸을 돌리고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자네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유쿠아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서며 더듬거렸다 나는 나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영어충은 손에 들렸던 돌을 산골짜기를 향해 멀리 던진 후 유쿠아의 손을 잡더니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육사제 미안해 내 스스로 가슴이 답답해서 그랬어 자네와 는상 이리야 유쿠아는 그제서야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시 밥을 갖다 드릴게요 영어충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필요없어 나는 먹고 싶지 않아 유쿠아는 바위 위에 어제 갖다 놓은 밥과 찬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우려의 빛을 띄우며 말했다 대사형 어제도 밥을 드시지 않으셨군요 영어충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상관하지 말게 이 며칠간 나는 밥맛이 없어 유쿠아는 더 말하지 못했다 이튿날 그는 미시대도 되지 않아 밥을 들고 산 오이로 올라왔다 오늘은 주전자에 좋은 술을 마련했고 또 두 가지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대사형에게 몇 그릇의 밥을 먹이도록 해야지 벼랑 위에 와보니 영어충은 동굴 안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안색은 매우 초췌했다 유쿠아는 큰 소리로 말했다 대사형 이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는 수로로를 들어 흔들흔들해 보이고는 벽마개를 뽑았다 동굴 안은 술 향기가 가득 찼다 영어충은 호로를 받아 단숨에 반을 마시더니 칭찬을 했다 이 술맛이 괜찮군 오 유쿠아는 기뻐서 말했다 내가 밥을 떠드리겠어요 영어충은 말했다 아니 난 밥을 먹고 싶지 않아 유쿠아는 말했다 한 그릇만 잡수세요 그러면서 한 그릇에 밥을 내밀었다 영어충은 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좋아 술을 다 마신 후에 밥을 먹기로 하지 그러나 영어충은 끝내 먹지 않았다 유쿠아가 다시 밥을 가져왔을 때 영어충은 땅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유쿠아는 그의 두 볼이 새빨개져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후끈 달아오른 것이 높은 열을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유쿠아는 걱정이 되어 나지기 말했다 대사형 병이 났어요 영어충은 말했다 술술 술을 주게나 유쿠아는 술을 가져왔으나 감히 그에게 줄 수가 없었다 그릇에 맑은 물을 부어 그의 입에 댔다 영어충은 일어나 한 그릇에 물을 다 마시고 말했다 술맛이 좋군 술맛이 좋아 그리고 벌렁 뒤로 눕더니 여전히 주멀거리듯 말했다 좋은 술이야 좋은 술 유쿠아는 그의 병세가 가볍지 않음을 보고 매우 오 걱정이 되었다 이날은 마침 사부님과 사모님은 볼일이 있어 일찍 산을 내려가고 없었다 그는 즉시 나는 듯 벼랑 아래로 달려 내려가 노동약 등 사형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악불군은 매일같이 밥을 갖다 주는 일 외에 문화제자들이 벼랑 위로 올라가 영어충과 환담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었다 지금 영어충은 병을 앓고 있으니 위로 올라가 의문하는 것은 문교를 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무째자들은 함께 벼랑 위로 오르지 못하고 상의한 후에 나누어 벼랑 위로 문병을 오기로 해도다 첫날은 노동약과 양발 두 사람이 벼랑 위로 올라갔다 유쿠아는 다시 악영산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그녀는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 냉랭히 말했다 대사형은 내공이 정순한데 어떻게 병에 걸려요? 나는 그런 속 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영어충의 병에 정말 무겁고 위험했다 사흘 밤낮을 혼수상태에 빠져 일어나지 못했다 유쿠아는 애거래거라며 그녀가 벼랑 위로 올라가 문병을 해야 한다고 탈렀다 무릎을 끌고 그녀의 면전에서 빌 것 같자 악영산은 그제서야 마지 못해 유쿠아와 벼랑 위로 올라갔다 영어충은 두 뺨이 움푹 패여 있었고 텁스룩한 수염이 얼굴 가득히 자라 있어서 소탈하고 뛰어난 풍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악영산은 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의 곁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대사형 제가 돌아왔어요 다시 화를 내지 마세요 네 영어충은 무표정했다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악영산은 말했다 대사형 저예요 왜 모른 척하세요 영어충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더 한참 후에 잠이 들었다 유쿠아와 악영산이 떠날 때까지 그는 시종 눈을 뜨지 않았다 이번에 병을 그는 한 달 남짓 알았다 그제서야 그는 전차 회복되었다 이 한 달 남짓한 동안에 악영산은 세 번이나 그에게 문병을 왔었다 두 번째 벼랑 위로 올라왔을 때 영어충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세 번째 문병을 왔을 때 그는 이미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그녀가 가져온 몇 조각의 간식도 먹었다 그러나 그 문병 이후 그녀는 전혀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영어충 몸을 일으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자 하루 종일 벼랑가에 서서 소삼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매번 보이는 것은 펑 빈 듯한 산길이 아니면 유쿠아가 구부정한 몸으로 재빨리 올라오는 모습뿐이었다 어느 날 영어충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이 신속하게 벼랑 위로 올라왔다 앞에 있는 사람은 치마가 펄럭이는 것으로 보아 여자였다 그들은 신법이 뛰어났고 가파른 언덕을 마 칠평지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영어충은 자세히 바라보았다 바로 사부와 사모님이 아닌가 그는 기오빠한 나머지 소리 높여 외쳤다 사부님 사모님 악불군과 악부인이 쌍쌍이 벼랑 위로 올라왔다 악부인의 손에는 밥바구니가 들려있었다 화산파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규에 의하면 제자가 벌을 받아 사과에서 면벽하며 과오를 미우칠 때 동문의 사형제들이 밥을 갖다주는 외에는 올라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즉벌을 받는 사람의 제자라도 올라와 사부에게 인사를 드릴 수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부님께서 진이 올라온 것이다 영어충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들었다 오 악불군은 두 팔을 부여잡고 기뻐서 부르짖었다 사부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악불군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평소 대제자가 성질이 제멋대로이고 자기 자신을 잘 가눌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같은 결정은 화산파의 상승기공을 연마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벼랑 위로 오르기 전에 이미 병의 원인을 물어본 바 있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영호충의 병이 악영산 때문에 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딸을 불러 물었다 역시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고 확신이 섰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영호충이 산뼈랑 위에서 반년동 안면벽했지만 오히려 나쁜 영향만 끼쳐준 결과가 되었다 악불군은 매우 못마땅히 여겼다 하지만 제자가 염려되어 문병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악 부인은 손을 뻗어 영호충을 부축했다 그의 안색이 초췌했다 과거 환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지라 최근한 마음이 들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충아 너의 사부와 나는 지금 관회에서 돌아왔다 큰 병을 알았다는데 지금은 좀 나았느냐 오 영호충은 가슴이 화끈거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려고 했지만 억지로 참고 말했다 다 나았습니다 사부님과 사모님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피곤하실텐데 돌아오시자마자 즉시 벼랑 위로 저를 보러 오셨군요 거기까지 말한 그는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흘렀다 악 부인은 밥바구니에서 한 그릇에 인삼탕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관회의 산삼으로 달인 인삼탕이다 그것은 보가 되니 빨리 마시도록 해라 영호충은 사부와 사모님이 말리길이나 되는 관이에 가지고 온 인삼을 가장 먼저 자기에게 먹이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 그래서 그릇을 받아든 오른손이 떨려 인삼탕이 조금 흘러내렸다 악 부인은 그릇을 받아 영호충에게 먹여주었다 그는 단번에 인삼탕을 마시고 난 후 말했다 사부님과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악 부인은 손가락을 뻗치더니 그의 맥박을 짚었다 맥박이 작고 힘이 없었다 내공조회로 말할 때 옛날보다 크게 태보를 한 것이었다 더욱 불쾌해진 악 부인은 담담히 말했다 병이 나았군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 다시 말했다 충하 너는 이 사과에서 몇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 내공이 진보하기는 퍼녕 태보를 했구나 영호충은 고개를 숙였다 네 사부님 사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악 부인은 미소지었다 충하가 큰 병을 앓았고 아직 완쾌하지 못했으니 내력이 전만 못함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설마 그대는 그가 병이 나면 날수록 무공이 뛰어난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악 불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내가 살핀 것은 몸이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내력의 조회였소 오 이것은 병이 나고 안 나고와 상관이 없는 것이오 본문의 기공은 다른 문파의 내공과는 달라 열심히 연마하게 되면 잠을 자면서도 진보하게 되는 것이오 더군다나 충하는 본문의 기공을 연마한 자가 10년이 넘었소 몸 밖으로부터 오는 외상으로는 병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오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칠정 유격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거라오 악 부인은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영호충에게 말했다 충하 너의 사부는 언제나 너의 기공을 익히고 무공을 연마하라고 타일렀다 내가 사과에 의해서 홀로 지내도록 벌한 것은 기실 정말 벌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일련 안으로 기공이나 검술에 있어 대단한 진보가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 영호충은 잘못을 알고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제자 잘못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연마하겠습니다 박불구는 말했다 무림에서는 나날이 병고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 부부는 근년 5회 사방으로 뛰어다녀 보았다 인퇴된 화근은 이제는 뿌리 뽑기 힘들 정도로 성장했다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것 같더구나 나는 무척 불안하다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너는 본문의 대제자이다 나는 너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내가 훗날 오류와 어렵고도 큰 책임을 맡아 화산 일파를 빛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남녀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열심히 정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공이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을 준 것이다 영호충은 얼굴에 근심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리며 말했다 제자 제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부님과 사모님의 기대를 젖버렸습니다 박불구는 손을 뻗어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잘못을 알았으면 됐다 반개월 후에 다시 와서 너의 건법을 시험하겠다 그리고 몸을 돌려 떠나가려고 했다 영호충은 불렀다 사부님 한가지 일이 그는 석벽의 도형과 청포인에 대해 알리려고 했다 박불구는 손을 흔들더니 벼랑 아래로 우내려갔다 박불구는 나직이 말했다 반드시 반개월 동안 무공이 증진되고 건법에 익숙해지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 너의 한평생이 관련되는 일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영호충은 말했다 내 사모님 악부인은 몸을 돌려 벼랑 아래로 달려내려가 남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떠나갔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어째서 사모님께서는 검술연마가 나의 장래에 관련이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사모님께서는 사부님이 먼저 가신 후에야 당부하신 것일까 피읍 혹시 그의 내리에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따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라 감히 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마음 깊숙이 하나의 희망이 떠올랐다 혹시 사부와 사모님은 내가 소사매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것을 알고 소사매와 짝지워 주시려는 게 아닐까 다만 내가 열심히 연마하여 기공이나 검술에서 반드시 뛰어났을 때 혼인을 사부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셨겠지만 사모님은 나를 친아들처럼 대하시니까 몰래 나에게 당부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옷도 무슨 일이 나의 장래와 크게 관련이 되겠는가 이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힘이 솟았다 그는 사부가 전수해준 가장 어려운 검법을 펼쳐 보였다 뒷동굴 석벽의 도형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초식을 쓰든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화산검법의 검초를 깨뜨렸다 그는 검초를 중간 정도 펼치다가 중지하고 생각이 잠겼다 뒷동굴 석벽의 도형에 관해 사부님과 사모님에 대해 말할 결을 이 없었다 다음에 두 분이 벼랑 위로 올라오시면 자세히 관찰한 바를 말씀 듯 오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의문을 풀어야 되겠다 앞부인은 당부는 그로 하여금 새 힘이 솟구치도록 만들었으나 그 후에는 검법과 기공의 수련에 있어 진전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온종일 쓸데없이 생각으로 소일하다시피 했다 사부님과 사모님이 나와 영상을 짝지워 주신다면 소사매가 달가워할까 정말로 그녀와 부부가 된다면 소사매의 임사제에 대한 정이 사라질런지 알 수 없구나 임사제는 가까스로 사문에 들어왔다 그가 소사매에게 검법을 배우게 되자 그녀를 상대로 말을 주고받아 무 달랬을 뿐이지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애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와 소사매는 함께 자라고 십여 년간 조석으로 정을 쌓아오지 않았는가 그날 나는 하만터면 여창의 일장에 격살될 뻔했는데 임사제가 말을 해주어서 구원을 받아드니 그 일을 한평생 잊을 수가 없다 이후 마땅히 그에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 그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구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반개월이라는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악붉은 부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시 벼랑 위로 올라왔다 동행한 사람은 시대자와 유쿠와 악영산이었다 영호충은 소삼에도 함께 올라온 것을 보고 사부니 사모님하고 부를 때 음성이 떨려 나왔다 악부인은 그의 정신이 말고 안색도 반개월 전보다 많이 달할 찐 것을 보고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사나 내가 대사형에게 밥을 담아드려라 먼저 배부르게 먹은 후 건법을 펼쳐 보이게 하자 악영산은 대답했다 네 그녀는 밥바구니를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바위 위에 놓고 그릇과 젓가락을 꺼내고 하얀 쌀밥을 한 그릇에 가득 담은 후 웃으며 말했다 대사형 식사하세요 영호충은 말했다 고 고마워 박영산은 웃으며 말했다 대사형 아직도 열이 나는가요 어째서 더듬거리죠 영호충은 말했다 아 열은 이미 식었어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다 이후 아침이면 아침마다 저녁이면 저녁마다 밥을 먹을 때 그녀가 옆에 있어준다면 이 영호충은 한평생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때 그는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겨우 두세 숟갈을 떴을 뿐이었다 박영산은 말했다 다시 더 담아 들릴게요 영호충은 말했다 고맙지만 필요없어 사부님과 사모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가 동굴 밖으로 나오니 박불군 부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위 위에 앉아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할 말이 없었다 육후아는 눈을 껌뻑이고 기쁜 빛을 띄웠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육사제는 무슨 소식을 얻어듣고 저처럼 기뻐할까 박불군은 영호충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말했다 근명히 어제 장안에서 돌아왔는데 전백광이 장안에서 몇 가지 각원을 일으켰다고 하더구나 영호충은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전백광이 장안에 갔다구요 그러면 십중팔구 나쁜 일을 저질러들 것입니다 박불군은 말했다 그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장안성에서 하룻밤 사이에 잇달아 일곱 채의 부자 집을 털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집 벽에다 말리독행 전백광 차용이라는 아홉 개의 큰 글자까지 남겨놓았다 영호충은 환한 어조로 말했다 장안성은 바로 화산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커다란 글자를 남겼다면 바로 우리 화산파를 비웃은 것입니다 사부님 우리는 박불군은 말했다 뭐냐 영호충은 말했다 사부님과 사모님의 신부는 존귀하시니 그 악적을 상대하여 보검을 더럽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재주가 아직도 부족해 그 자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제자는 죄가 있는 몸으로 벼랑 아래로 내려가 그 악적을 찾아나설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악적이 화산의 아래에서 날뛰게 내버려둔다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박불군은 말했다 만약 내가 그 악적을 죽일 자신이 있다면 내가 벼랑을 내려가 도록 허락하겠다 그리하여 공을 세워 죄를 사하도록 해주겠다 너는 사모님이 전수해준 무쌍무대 영시일검이란 일초를 펼쳐보여라 이 반년 동안 아마도 거의 터드캐슬이라 생각한다 다시 사모님에게 지도를 받게 되면 그 악적을 이기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충은 어리둥절해져 생각했다 사모님은 그 일검을 전수해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그 일검을 펼쳐 보였다 정식으로 나에게 전수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나의 조회와 수위로 미루어 자연이 검초 가운데 담긴 유지를 알았으리라 짐작한 것이다 사모님께서는 내가 반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연마했으니 거의 다 익혔을 것이라고 계산하신 것이다 그는 속으로 무쌍무대 영시일검하고 뇌까렸다 그러나 이마엔 자기도 모르게 땀방울이 흘렀다 그가 처음 벼랑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는 때때로 그 일검의 정묘한 점을 생각했고 두 번 세 번 시험해 보았으나 뒤통굴 석벽에 그려진 그림을 본 이후로는 화산파의 어떤 검초도 남에게 격파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영시일검이라는 검법은 더욱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마저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자연 그 검초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묻고 먼까지 올라왔으나 다시 집어삼키곤 했다 그 일초는 쓸모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자와 유쿠아 앞에서 사모님이 자부하고 있는 일초의 검법을 깎아내릴 수가 없었다 악불구는 그의 표정이 그더지자 급히 물었다 그 검법을 너는 아직도 연성하지 못했느냐 그래도 상관없다 이 검초는 우리 화산파 검법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너의 내공조 예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이만큼 제대로 연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게 되면 모자라는 점을 보충할 수 있다 악부인도 웃으며 말했다 충하 사부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라 너의 사부는 너에게 자아공의 내공을 전수해주겠다고 응락하셨다 영호충은 흠칫하며 말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끌으려고 했다 악불구는 손을 뻗어 저지하며 웃었다 자아공은 본문의 최고의 내공이다 내가 가볍게 전수하지 않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다 다만 이 기공을 연마하려면 마음속에 잡념이 없어야 하고 거침이 없어 앞으로 나가듯 열심히 연마해야 하고 중도에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에게 큰 해를 미치게 되고 주와 임마하게 된다 충하 내가 먼저 내가 반영간 무공을 익힌 진도가 어떤지 보고 나서 자아공을 전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시대자와 유쿠와 악용산 세 사람은 대사형이 자아공을 전수받게 되었다는 말에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아공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옛부터 화산구공 제1자아라는 말이 있었다 그들은 본문의 제자들 가운데 무공이 있어 영호충이 으뜸가기 때문에 이후 반드시 영호충이 사부의 뒤를 이어받아 화산파의 장문인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사부가 이토록 빨리 화산파의 제1신공을 전수해 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유쿠와는 말했다 대사형은 매우 열심입니다 제가 밥을 가져오면 언제나 바위에 앉아서 기공을 연마하거나 검법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악용산은 그를 흘겨주며 얼굴을 찡그렸다 저 유쿠와는 대사형을 돕기 위해서 내 앞에서 사부님께 거짓말을 하는구나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추와 검을 들어라 우리 사도 세 사람이 전백광을 죽이자구나 다급해지면 부처님의 발을 밟고 싸움터에서 창나를 간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영호충은 의아하여 물었다 사모님 우리 세 사람이 전백광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까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겉으로는 내가 도전을 하고 우리는 숨어서 몰래 그를 죽이는 거야 누가 그를 죽이든 모두 내가 죽였다고 할 게 아니냐 그러면 무림통도의 신분에 어긋났다는 말을 사부님은 듣지 않을 것이다 악용산은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잘 되었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도우신다면 저도 전백광에게 도전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전백광을 죽인 여호걸이 되죠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무 명예욕이 강해 닭은 밥을 내가 지었다고 가로채고 싶은 게지 너의 대사형으로 말하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전백광과 두 차례에 걸쳐 수백초나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실을 잘 알고 있다 너의 극가지 재간으로는 덤비자마자 목이 달아날 거다 더군다나 너는 훌륭한 교수다 이부로 그 악적의 이름을 담는 것조차 삼가해야 하는데 그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찍하고 영호충의 가슴을 향해 찔러왔다 그녀는 딸에게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서 장검을 뽑아 들고 영호충의 요혈을 찔러온 것이다 영호충의 임기웅변 역시 신기할 정도로 빨라싼 즉시 검을 뽑아 밀어 붙였다 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검이 맞부딪히는 순간 영호충은 뒤로 한걸음 물러났다 악부인은 휙휙휙휙하며 잇따라 여섯 검을 찔러 내었고 창창창 하는 소리가 여섯 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호충은 검을 휘둘러 모두 막아내고 있었다 악부인은 호통을 쳤다 반격해라 그리고 벼랑간 검법을 바꾸었다 거무띵 쳐들고 곧장 내려치는가 하면 재빠르기 이를 데 없이 내려짓고 배고 하는데 결코 화산파의 검법이 아니었다 영호충은 즉시 사모님이 전백광의 쾌도를 펼쳐 그 자신으로 하여금 전백광의 공세를 막아내도록 하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악부인은 펼치는 초식을 갈수록 빨라졌다 악부인의 일초와 일초는 이미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었다 악영사는 부친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의 저 초식들은 빠르기는 하지만 검법에 불과하지 도법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백광의 쾌도는 저와 같지 않을 거예요 악불구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전백광의 무공은 뛰어나다 그의 도법을 펼치기가 어찌 쉬운 일이겠느냐 에미 역시 그의 도법을 무방할 수가 없단다 다만 쾌라는 요결을 극치로 발휘하고자 할 뿐이다 전백광을 깨뜨림에 있어서는 그의 도법의 신속함을 제압해야 하는 것이다 저것 봐 라 좋아 유복내에 그는 영호충이 두 어깨를 살짝 내려뜨리며 왼손의 검결치를 비스듬히 이끌어들이면서 오른팔곱을 슬쩍 움츠리는 즉시 유복내의 일초로 펼치는 광경을 보았던 것이다 이 일초로 이때 펼치는 것은 실로 합당했다 그래서 크게 칭찬의 말을 던진 것이었다 그런데 영호충은 일검을 비스듬히 힘없이 찔러내는 게 아닌가 그러자 악부인이 펼쳐놓은 검의 그물을 꿰뚫을 수 없었다 악불구는 생각했다 저런 저 검초를 헛 익혔군 악부인은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고 퀵퀵퀵 잇따라 삼검을 찔러 영호충으로 하여금 손발이 어지러워지도록 만들었다 악불구는 영호충의 초식이 일정한 법칙이 없이 아무렇게 방어를 하는데 10초 가운데 3초가 화산파의 검술이 아닌 것을 보고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게 되었다 그런데 영호충의 검법은 어지럽고 법칙이 없었지만 악부인의 날카로운 공세를 여유있게 막아내지 않을까 이때 영호충은 벼랑까지 물러가게 되었는데 테로가 없어 지차 그는 갑자기 반격을 개시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하여 창속영객이라는 일초를 펼쳤다 검화를 허공에 수놓으며 악부인의 미강과 귀뿌리 쪽으로 검 끝을 겨냥하며 번개같이 공격해 갔다 악부인은 창하고 일검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급히 검화를 뿌려 몸을 지켰다 그녀는 이 창속영객이라는 일초가 전개되면 곧이어 몇 가지 무서운 초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영호충은 이 일초를 평소 익숙하게 연성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찔러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해도 쉽게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비할 태세를 취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기다렸다 끝밖에도 영호충은 장검을 비스듬히 찔러내는데 그 기세가 느렸고 검에 실린 기운도 약해지더니 제풀에 검을 거두는 게 아닌가 악부인은 호통을 쳤다 마음을 써서 초식을 펼쳐야지 도대체 너는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냐 그리고 휙휙휙하고 잇따라 삼검을 찔러냈다 그리고 영호충이 몸을 훌쩍 날려 피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 창속영객이라는 일초의 꼴이 뭐냐 병을 앓고 나서 검법을 모조리 사부님께 되돌려주었단 말이냐 영호충은 말했다 예 그리고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띄우고 재차 검법을 펼쳐 반격했다 시대자와 유쿠하는 사부의 얼굴이 점점 불쾌해지는 것을 보고 속으로 똑같이 가슴을 두근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소리가 휙휙 일어나는 가운데야 부인이 장소가 좁다는 듯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 걸치고 있는 청삼이 한 폭의 푸른 그림자로 변했다 그리고 검의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검초를 다시 분간할 수 없었다 영호충의 머리는 어지럽지만 했고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만약에 야마분치를 펼친다면 상대방의 곤봉을 비껴막는 절묘한 초식에 의해 개뜨려질 것이다 내가 만약 그 일초를 계속하여 펼친다면 나 자신은 반드시 나중에 중상을 입고 말 것이다 그는 매번 화산파의 검법을 펼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석벽에서 본 깨뜨리는 방법을 상기하곤 했다 먼저번 그가 유봉레이와 창속연객을 펼쳤다가 중도에서 그만둔 것은 바로 그 초식을 깨뜨리는 방법을 상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연 몸이 움츠러들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악부인이 쾌검을 펼친 것은 그를 이끌어 무쌍무대 영시일검을 펼치도록 하여 적을 격파하고 공을 세우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영호충은 제정신이 아닌 듯 했고 전전긍긍하여 혼이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평소 영호충은 간담이 지극히 크며 하늘과 땅이 무서운 줄 모르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처럼 당황해하는 꼴을 보게 되자 크게 우라가 치밀었다 어째서 그 초식을 끝까지 펼치지 않지 영호충은 말했다 네 그는 검을 들고 곧장 찔러갔다 내공을 도두는 방법과 검을 펼치는 초식은 마치야 부인이 창안에는 무쌍무대 영시일검과 같았다 악부인은 말했다 좋아 부인은 이 일초가 날카롭게 이를 데 없어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고 몸을 비스듬히 날려 피했다 그리고 검을 돌려 영호충에 검을 쳐내려고 했다 이때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일초는 되지 않는다 소용없다 일패더지이다 그는 손목에 커다란 힘이 와 닿는 것을 느꼈다 장검이 붕하고 떠올라 허공을 향해 날아갔다 그는 깜짝 놀라 아 하고 소리를 냈다 악부인은 검을 뻗어 찔러내었는데 검광은 무지개처럼 뻗쳤고 찍찍하는 소리가 일었다 그녀는 무쌍무대 영시일검을 펼친 것이다 이때 펼친 위력은 부인이 처음 펼쳤던 날보다 위력이 훨씬 커져 있었다 그녀는 이 일초를 차관한 후 매우 의기양양했고 매일같이 연구했던 것이다 어떻게 초식을 펼치면 더욱 빠를까 어떻게 내공을 더욱 강하게 실을까 어떻게 일격에 적중시켜 적을 물리칠까 하는 점을 연구한 터였다 그녀는 영어충의 거미 중도에 이르렀을 때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려놓은 격이 되었으며 위력이 강한 초식이 형편없이 질책 끌려가는 게 허수아비가 손짓하는 것과 가짜 화가 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일초를 펼쳤던 것이었다 그녀는 제자에게 상처를 입힐 생각은 없었으나 검새가 너무 강했다 검새가 뻗어나며 어느덧 영어충의 전신을 뒤덮어 버리고 말았다 악불군은 이미 영어충이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을 뿐아 미라 반격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악불군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재빨리 딸이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고 한걸음 내딛었다 악부인의 장검이 다시 반자 정도만 들이밀어진다면 그는 달려들어 검으로 막을 작정이었다 사실 그들 부부의 재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악불군이 조금 낫다 해도 악부인이 승기를 점하고 있으니 정말 악불군이 그녀의 장검을 밀어낼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영어충이 상처를 입더라도 가볍기를 바랄 뿐이었다 전광석과 같은 순간이었다 영어충은 손이 닿는 대로 허리에 찬 검집을 더듬게 되었고 몸을 움츠리며 허리를 구부리고 끌어안는 듯한 신용을 해보였다 그리고 검집을 들어 악부인이 찔러오는 검을 겨냥하고 마주 내밀었다 이 일초는 바로 뒷동굴 석벽에 그려져 있는 도형의 하나로서 공공을 쓰는 자가 상대방이 찔러오는 검을 마주 찔러나가는 형세였으며 공공과 검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쌍방의 내력이 마주치면 장검이 반드시 부러지는 초식이었다 영어충은 장검이 손에서 날아가 버렸고 곧이어 사모님이 벼락같이 공격하는지라 그렇지 않아도 혼란되어 있던 그의 내리에 떠오르는 것이 석벽의 여러가지 초식이었다 악부인은 일검에 한거할 수 없게 되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연히 석벽의 일초를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찔러오는 검도 빨랐지만 그가 내미는 검집도 빨랐다 이 일초가 펼쳐지자 팔에 실린 내공이 자연적으로 뻗쳐나갔다 이때 싹 하는 소리가 나며 악부인의 장검이 곧장 그의 검집에 꽂히게 되었다 영어충은 당황하고 급해서 검집을 거꾸로 하지 못하고 잡히는 대로 검집을 들어 상대방의 검과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찔러오는 검을 겨냥한 것은 바로 검집의 입구였다 악부인의 장검에 충격을 주는 대신 그 검이 검집에 꽂히게 되었던 것이다 악부인은 깜짝 놀랐다 소나 귀가 격렬하게 아파오자 그녀는 자, 귀도 모르게 장검을 놓치고 말았다 영어충이 검집을 용해 빼앗은 격이었다 영어충의 이 일초는 뒤에 몇 수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뻗어나가는 공격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검집을 뻗쳐내면서 악부인을 향해 찔러갔다 지금 그녀의 몸에 있는 급소를 겨누는 바로 악부인이 사용했던 장검의 자료였다 악불군은 논란과 분노를 함께 느끼며 장검을 휘둘러 영어충의 검집을 후려쳤다 이때 그는 자아공을 도두었다 영어충은 전신이 화끈 달아옴을 느끼고 뒤로 세 걸음 물러섰다가 털썩 주저앉았다 검집은 장검이 꽂혀있는 채로 서너 토막이 나서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때 하얀 광채가 번쩍이며 허공으로 날아올랐던 장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자루가 있는 곳까지 푹 꽂혔다 시대자와 유코와 악영산 세 사람은 눈이 어지러워 모두 멍청하게 넋을 잃고 이띄었다 악불군은 영어충의 앞으로 가 철썩철썩하며 잇따라 그의 밥을 갈기고 녹이 어린 어조로 호통을 내질렀다 이 녀석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영어충은 머리가 어지러웠고 몸을 휘청거렸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리며 말했다 사부님 사모님 제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악불군은 분노가 극에 달에 호통쳤다 이 반년 동안 너는 사과에서 무엇을 뉘우쳤으며 무슨 무공을 익혔느냐 영어충은 말했다 제 제자는 제자는 아무것도 연마하지 못했습니다 이 악불군은 큰 소리로 다그쳐 물었다 내가 사모님을 상대로 한 일초는 얼떨결에 생각해낸 것이냐 영어충은 말했다 제자 제자는 위급한 김에 아무렇게나 펼친 것입니다 악불군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내가 생각도 없이 아무렇게나 펼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은 사악한 길로 드어서서 좀처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느냐 영어충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악불군은 한참 후에야 정신을 가다듬었다 영어충이 남편에게 따기를 맞아 두 뺨이 부어올랐고 푸른 멍이 들자 가여온 생각이 나서 말했다 일어나거라 이 가운데에 있는 속사정을 너는 본래 모르고 이드니 탓할 수야 없지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사형충아는 자질이 뛰어나고 총명하기 때문에 이 반 년간 우리 두 사람을 보지 못하고 무공을 연마하느라고 그만 사악한 길로 접어들었나 봐요 아직 사악한 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즉시 바로잡아 주면 될 것이 이에요 악불군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일어나거라 영어충은 몸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새토막이 나 있는 장검과 검집을 내려다보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사부와 사모님이 차 기가 무공을 연마하다가 사악한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악불군은 시대자 등에게 손짓을 하고 말했다 이리 다가오너라 시대자 유쿠와 악영산 등은 일제히 말했다 네 그리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악불군은 바위 위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25년 전에 이일이다 본문의 무공은 정과 사로 나아 누워져 있었다 제자들은 모두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화산파의 무공은 화산파의 무공일 뿐인데 어떻게 정과 사로 나아 누워진단 말인가 예전엔 왜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악영산은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연마한 것은 당연히 정통 무공이겠죠 악불군은 말했다 그야 물론이다 그것이 박문좌도의 무공일 까닭이 있겠느냐 다만 박문좌도의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정통이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좌도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러나 이 세월이 흐르게 되자 정과 산은 저절로 분별이 나게 되고 박문좌도의 파벌은 끝내 구름처럼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졌으며 25년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악영산은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듣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군요 아버지 그 박문좌도의 일파가 소멸되었다면 더 상관할 것 없잖아요 악불군은 말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래 박문좌도라고 해서 모두 삼아해도 가 아니다 그것 역시 본문의 무공이다 다만 무공을 연마하는 중점이 다를 이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공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더냐 그는 눈을 들어 영호충을 바라보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가장 먼저 전수해 주신 것은 내공을 기르는 요결이고 내공을 연마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악불군은 말했다 그렇다 화산 일파의 무공의 요점은 바로 기라는 한 글자에 있다 기는 내공으로서 일단 형성되면 권각법을 펼치건 칼과 검을 휘두르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본문의 무공을 연마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본문의 선 두 배 가운데 일파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본문 무공의 요점이 검에 있다고 주장했다 검술은 일단 연성하고 내공이 약하다 해도 적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정사지간의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다 박영산은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화내지 마세요 악불군은 말했다 무슨 말이냐 박영산은 말했다 저는 본문의 무공 중 기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검술 역시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기공이 뛰어나지만 권법을 제대로 연 또 안 왔다면 본문의 무공도 제대로 위풍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악불군은 코어듬쳤다 흥 누가 권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느냐 요점은 주종이 다르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역시 기공이 주가 된다는 것이지 박영산은 말했다 기공이나 권법 두 가지 다 주가 되는 게 좋겠어요 악불군은 노에 말했다 그 한마디는 바로 마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주가 된다면 두 가지 다 주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위 강거목장이라 무엇이 강이며 무엇이 목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 본문은 정사의 차이로 크게 한마탕소란이 일었었다 내가 그 말을 30년 전 했더라면 아마 반나절도 되지 않아 목과 몸이 분리되었을 것이다 박영산은 혀를 쏙 내밀고 말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목이 떨어지다니 어찌 그토록 흉악하고 야만적일 수 있나요 박불군은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본문의 기검양종 사이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었다 너의 그 같은 말이 그 당시에 공공연히 내뱉어졌다 기종에서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검종에서도 너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기공과 권법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주종을 가늠할 수 없다고 하면 기종에선 자연히 내가 검종의 신분을 높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종에선 내가 강과 목을 혼합하고 있으니 대형무도하다고 했을 것이다 박영산은 말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다툴 것이 아니라 시합을 해보면 판가름이 날 것 아니에요 박불군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30년 전 우리 기종은 소수였으며 검종의 사백부와 사숙득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검종의 무공은 성취가 빨랐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모두 10년 동안 무공을 연마했다면 반드시 검종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고 모두 20년을 연마했다면 각기 우열에 있어 승부를 판가름할 수 없게 되다 그러나 20년 이후가 되면 기종을 연마한 사람이 점차 강해지고 30년을 연마하게 되면 검종을 연마하는 사람은 다시 기종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진정으로 눕고 낮음이 판가름 나는데 그 20년간 쌍방이 얼 떨 격렬하게 싸웠는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박영산은 말했다 나중에 검종일파는 졌다고 인정했겠죠 박불군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하지 않더니 잠시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들은 죽어도 패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옥여봉 위에서 크게 싸운 뒤 일패두지하게 되었으나 대다수의 검종 사람들은 검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결을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강호에 나타나지 않았다 영호충을 비롯한 제자들은 아하고 놀랐다 박영산은 말했다 모두가 사형제인데 검술 시합의 승패를 그토록 따져 뭐해요 왜 그처럼 마음 좁게 생각했을까요 박불군은 말했다 무학의 근본을 따지는 일은 결코 사형제들끼리 무공 시합을 가지는 일과는 다르다 과거 오악 검파에서 맹주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었을 때 인재의 만음과 무공의 곡강함에 있어서 본파가 으뜸이었다 그러나 본파에 내분이 생기자 옥여봉에서 크게 검술 시합을 가진 후 20여 명이나 되는 고수들이 죽고 말았다 검종이 대빼하기는 했으나 기종의 고수들도 적지 않게 죽었다 그랜 맹주의 자리를 숭산파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 화근을 따지고 보면 기검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박불군은 말했다 본파가 오악 검파의 맹주가 되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화산파가 의명을 떨치지 못한 일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본파에서 사형제끼리 분쟁이 일어나 스스로 죽고 죽인 것이다 동문 사형제는 본래 골육처럼 다정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너를 죽이는 참혹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과거 옥여봉에서 전개되었던 처절한 싸움을 회상하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그는 시선을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다 악부인은 얼굴에도 공포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아마도 본파 고수가 서로 도살하던 과거의 정경을 되돌이켜보고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낀 듯했다 악불군은 천천히 앞서플 해치더니 가슴을 내밀었다 악영산이 부르짖었다 어마 아버님 악불군의 가슴에는 비스듬한 두자 길이의 상처가 나있었다 그 상처는 왼쪽 어깨에서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나있었는데 상처 자국은 이미 치유된 지 오래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당홍색의 빛을 띄우고 있었다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목숨까지 잃을 뻔해드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영호충과 악영산은 어려서부터 악불군 밑에서 자라난 몸이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악불군은 옷자락을 여미고 말했다 그날 옥녀봉의 큰 싸움에서 나는 복문의 사숙에게 일검을 막고 기절하고 말았다 그는 이미 내가 죽은 줄 알고 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다시 일검을 찔렀다면 허허허 악영산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버지의 오늘은 없을 것이고 악영산도 없었겠죠 악불군은 빙글에 웃었으나 그 웃음은 여전히 침통했다 이것은 복문의 커다란 비밀이니 그 누구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라 다른 파의 인사들은 화산파의 고수들이 하루아침에 죽거나 상처를 입은 사시에 대하여 참된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전염병에 걸렸다고 했지 본파의 수치스런 일을 다른 파에 알릴 수는 없었다 그 가운데의 원인이나 결과를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아가 만약 지금처럼 나간다면 3년이 되지 않아 기공보다 권법을 중시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비단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과거 무수한 선배들이 목숨처럼 바꾼 복문의 정통무악을 망치게 되고 나아가 화산파는 너 때문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영호충은 그 같은 말을 듣고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자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부님과 사모님은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박불구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고 한 짓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검종의 사숙부님과 사백부님들 역시 하나같이 좋은 마음을 품고 고강한 무학으로 복문을 빛내려고 했다 하지만 일단 검종이 옳다고 생각하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 길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만약 너를 꾸짖지 않았다면 너의 자질과 성질로 볼 때 검종과 같은 길로 들어설 것이고 빠른 성취를 이루어 악한 길로 들어설 것이다 영호충은 대답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부인은 말했다 충하야 조금 전 내가 나의 장검을 검집으로 받은 것은 어렵게 생각해낸 것이냐 영호충은 부끄러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자는 사모님의 날카로운 일격을 막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뜻밖에도 박부인은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기존과 검종의 높고 낮음을 이제 명백하게 알았을 것이다 너의 그 일초는 교묘했지만 너의 사부의 상승기공에 부딪히자 기묘한 초식이었지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옥녀공 위에 혈투에서 검종의 고수들의 검기는 무지개처럼 허공을 뒤집고 검초는 순식간에 천번만 번 변화했다 그러나 너의 사조부께서 연성하신 자아공으로 그들의 변화무쌍한 검법을 이기고 정으로서 동을 제압했단다 사조부님은 검종의 십여 명이나 되는 고수들을 일격에 격살하시고 본문의 정통무학이 천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기틀을 세우셨다 오늘 너희들은 사부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두들 깊이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도록 해라 본문의 무공은 기를 채로 하고 검을 용으로 하며 기는 주가 되고 검은 종이 되며 기가 강이면 검은 목이 된다 기는 제대로 연마하지 않으면 검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결국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영호충과 시대자 유쿠와 악영사는 일제히 허리를 구부리고 가르침을 받았다 악불구는 말했다 충아 나는 오늘 너에게 자아공의 요결을 전수하고 너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 전백광이라는 그 악적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 일은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 두 달 동안 너는 내가 전수한 기궁을 열심히 연마하도록 하여라 이후에는 방문좌도의 괴상야릇한 범법을 모조리 잇도록 해라 내가 나중에 시험하여 내가 정말 진보했는지 두고 보겠다 거기까지 말한 그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하게 변했다 만약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사악한 검종의 길로 나가게 되어 무거우면 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고 가벼우면 너의 무공을 업애고 본문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때 내가 아무리 빌고 애걸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내가 먼저 내게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탓하지 말아라 영어충은 이마에 식음땀을 흘리며 말했다 내 제자는 결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불구는 딸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사나 너와 유쿠아 두 사람은 성질이 매우 급하다 내가 너의 대사형에게 한 말을 너희 두 사람도 마땅히 기억해 두어라 유쿠아는 말했다 내 악영사는 말했다 저와 여섯째 사제는 성질이 급하지만 대사형처럼 총명하지 못하니 스스로 검초를 창안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은 안심하세요 악불구는 코어듬쳤다 스스로 검초를 창안하지 못한다고 너와 충아는 충형검법을 창안하지 않았느냐 영어충과 악영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영어충은 말했다 그것은 제자가 터무니없는 장난을 한번 해보았을 뿐입니다 악영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어요 장난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떻게 아셨죠 악불구는 말했다 문화제자가 스스로 검법을 창안하고 문파를 세우는데도 장문인이 모르고 있다면 그처럼 멍청한 사람이 있겠느냐 악영산은 아버지의 소매자락을 잡으며 웃었다 아버님은 여전히 저를 놀리시는군요 영어충은 사부의 어조와 표정에서 추호도 웃는 빛을 볼 수 없자 마음속으로 흠칫 놀랐다 악불구는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본문에 무공이 심화한 경지까지 도달한다면 꽃이나 잎을 날려 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화산파가 검술에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너무 작게 본 것이다 그는 왼손의 옷자락을 휘둘렀다 그 새 찬 소매자락의 힘이 이르자 유쿠아의 허리에 찬 장검이 검집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악불구는 이어 오른쪽 소매도 펼쳐 검신을 후려쳤다 그러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은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영어충은 가슴이 뜨끔해짐을 느꼈다 악부인의 남편을 바라보았던 그 눈초리에는 흠모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악불구는 말했다 가자 그리고 부인과 먼저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악영상과 시대자가 그 뒤를 따랐다 영어충은 땅바닥에 두 토막이 난 장검을 바라보며 놀란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원래 본문의 무학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어떤 일초라도 사부의 손에서 펼쳐진다면 아무도 깨뜨릴 수 없겠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뒷동굴 석벽에는 여러가지 도형이 새겨졌고 오악검파의 검초를 모조리 깨뜨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오악검파는 지금까지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무림에 우뚝 서 있다 원래 각 검파는 상승기공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검초에 우무한 내력이 실려지기 때문에 쉽게 깨뜨려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돌이는 본래 평범한 것인데 나는 너무 깊이 생각한 나머지 왜골수로 빠져들게 되어 그만 망각하게 되었구나 기실독 같은 유봉레이라는 일초를 임사제가 펼치는 것과 사부님이 펼치는 것은 위력이 크게 다르다 석벽에 공공을 쓰는 사람은 임사제의 유봉레이를 깨뜨릴 수 있지만 사부님의 유봉레이는 깨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깨닫게 되자 수개월 동안 그를 번거롭게 하던 생각이 씻은 듯 사라졌고 오늘 사부님으로부터 자아공을 전수받지 못하고 또 악용사는 자기에게 짝지워주겠다는 언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조금도 의기소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산파의 무공에 대하여 믿음을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반개월 동안 사부와 사부님이 딸을 자기에게 짝지워주실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꾼대 대에서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이튿날 저녁 무렵 유쿠아가 밥을 가지고 벼랑 위로 올라왔다 대사형 사부님과 사모님은 오늘 아침 일찍 섬서성 북쪽으로 떠나셨습니다 영호충은 의아해서 물었다 섬서성 북쪽이라고 어째서 장안으로 가지 않으셨지 유쿠아는 말했다 전백광 그 녀석이 연안부에서 몇 가지 사건을 저질렀답니다 그러니 그 악적은 장안에 없는 거죠 영호충은 속으로 사부님과 사모님이 출마하게 된다면 전백광은 반드시 주살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석함을 느꼈다 전백광은 음란하고 색을 좋아하며 세상에 해를 끼치니 죽어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의 무공은 진정곡강한 편이고 자기와 두 번이나 싸울 때 보여준 호탕한 성격은 사내대장부의 본색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가 자꾸만 나쁜 짓을 하여 무림의 공적이 된 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 후 이틀 동안 그는 기공을 부지런히 연마했다 석벽의 도영에 다시는 가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쫓아냈으며 그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다행히 사부님께서 호통을 쳐 저지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문의 죄인이 되는 불상사를 면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날 저녁 밥을 먹은 후 한 시간 가량 타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벼랑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매우 미약한 것이 무공이 매우 곶강한 인물인 모양이었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 사람은 복문의 사람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벼랑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 혹시 복면의 청포인이 아닐까 그는 재빨리 뒷동굴로 달려가 화산파의 장검을 들어 허리에 차고 다시 앞동굴로 돌아왔다 삽시간에 그 사람은 벼랑 위로 올라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영호형 옛사람이 찾아왔소 그 소리는 매우 귀에 익었다 놀랍게도 말리독행 전백방의 음성이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사부님과 사모님께서도 너를 주살하려고 산을 내려가셨는데 너무 대담하게도 화산으로 올라왔구나 무엇 때문에 올라왔을까 이 같은 생각을 하고 그는 동굴 입구로 나가며 웃음을 지었다 저녁 멀리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뜻밖 기회다 그런데 전백광은 어깨에 외짝지개를 치고 있었다 영호충의 말을 듣자 지게를 내려놓고 두 개의 대바구니를 안에서 하나의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고 웃으며 말했다 영호형이 화산 위에 감금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술을 마시지 못해 입에서 노린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재는 장안 적선주루 지하실에서 130년 묵은 두 항아리의 술을 구해 영호형과 통태하게 마셔보려고 가져왔소이다 영호충은 몇 걸음 다가갔다 달빛이 비치는 아래 커다란 두 항아리에는 과연 적선주루라는 화금빛 글자가 쓰인 붉은 바탕의 종이가 눈에 띄었다 그 종이의 색이 매우 바랜 것으로 보아 최근의 물건은 아니었다 그는 기쁨을 느끼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 백근이나 되는 술을 짊어지고 화산 위를 오르다니 그 의리야말로 굉장한 것이구려 자자 우리 술을 마십시다 그리고 그는 동굴 안에서 두세의 대접을 꺼내왔다 전백광은 항아리를 봉했던 마개를 뽑아놓고 있었다 술향기가 곧장 그들의 코에 스미는데 여간 향기롭지 않았다 술을 입에 대기도 전에 영호충은 이미 취해오는 기분이었다 전백광은 술항아리를 거꾸로 들어서 대접에 따르더니 말했다 그대가 맛보시오 맛이 어떨지 모르겠구려 영호충은 대접에 술을 마신 후 큰 소리로 칭찬의 말을 던졌다 정말 좋은 술이오 그리고 한 대접에 술을 다 비우고 엄지손가락을 축혀세웠다 천하의 명주로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술이군요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천하의 이름 있는 술이 북쪽의 분주와 남쪽의 소주라고 하는 말을 들었소 가장 좋은 분주는 산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안성에 있으며 장안성에서 으뜸 가는 술로는 이태백 이때때로 가서 흠뻑 취하게 마셨다는 적선주가 제일이라는 소리를 들었소 방금 세상에서는 이 두 항아리의 술 외에 다시 이같은 맛좋은 술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오 영호충은 의아하여 물었다 설마 적선주로의 지하실에 이 두 항아리밖에 없었단 말이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두 항아리를 꺼내고도 그곳에는 이백여 개의 항아리가 잇었소 나는 장안성의 벼스라치나 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범인이라 도 허리에 돈만 있다면 적설로로 올라와 이같이 맛좋은 술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들은 화산파 영호대협처럼 술을 즐기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오 명주를 그 따위 인간들이 먹어서야 쓰겠소 그래서 나는 우지끈 뚝딱 와르르하고 지하실에 술항아리를 모조리 깨뜨려 술향기가 사방에 넘치고 술이 허리까지 차오도록 만들었다오 영호충은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아니 그렇다면 전형은 맛좋은 술을 이백여 항아리나 박살냈단 말이오 전백광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천하의 이 두 항아리밖에 없어야만 이 예물이 더욱 귀중하게 보이지 않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정말 고맙소 그리고는 다시 한 대접의 술을 마시고 말했다 기실 전형이 두 항아리의 술을 장안성에서 화산까지 길머지고 온 것은 얼마나 귀찮고 고생스러운 것이었겠소 천하의 명주는 그만두고 두 항아리의 맑은 물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영호충은 그대의 정에 감격했을 것이예다 전백광은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역시 영호형은 사내대장구로군요 영호충은 물었다 전형은 왜 소재를 칭찬하는 것이오 전백광은 말했다 이 정가는 악이라면 모조리 저지르는 음적이예다 그리고 한때 그대에게 칼질을 해 중상까지 입혔소 거기다 화산 밑에서 많은 사건을 저질렀소 화산의 아래 위를 막론하고 모두 나를 죽여야 시원할 것이오 그러나 오늘 내가 술을 가져왔을 때 영호형은 태연히 마셨으며 술에 독을 타지 않았는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소 그러니 오로지 이처럼 흉금이 큰 사내대장부만이 이 천하 명주를 마실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예다 영호충은 말했다 지나친 칭찬이시오 소재는 전형과 두 번이나 싸우는 동안 전형의 품행이 비록 단정하진 못했지만 본래 사람을 해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소 더군다나 그대의 무공은 나보다 훨씬 곶강하여 나의 목숨을 빼앗고자 한다면 칼을 뽑아 내려치기만 하면 벨터인데 뭐가 어렵겠소 전백광은 껄껄 소리 내어 웃었다 하하하 영호형의 말씀이 옳소 그러나 나는 두 항아리의 술을 곧장 장안해서 화산으로 지고 온 것이 아니라오 나는 백근이나 되는 술을 매고 섬서성 북쪽으로 가서 두 가지의 사건을 저질렀고 다시 섬서성 동쪽으로 가서 다시 두 가지의 사건을 저질렀소 그런 연후의 화산으로 올라온 거디회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짐작되는 바가 있어 입을 열었다 원래 전형이 끊임없이 사건을 저지른 것은 일부러 우리 사부님과 사모님을 유인해낸 후 소재를 만나려고 한 것이구려 그러니까 일종의 조호이산지개를 쓴 것이구려 그런데 저 형이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것은 무슨 연유요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영호형께서 한번 알아맞춰 보시구려 영호충은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구려 그리고 한 대접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전형 그대는 화산에 온 손님이오 황량항 산속에 들일 만한 물건이 없으니 꽃을 빌어 부처님에게 바친다고 그대의 술을 빌어 경의를 표하겠소 천하에서 제일가는 맛 좋은 술을 한 대접 맛이구려 전백광은 말했다 정말 고맙소 그리고 한 대접에 술을 비웠다 영호충도 함께 마셨다 두 사람은 술 대접을 비운 후 껄껄 웃으며 동시에 대접을 내려놓았다 영호충은 벼랑간 오른발을 내밀어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두 항아리의 술을 차서 깊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뜨렸다 골짜기 밑에서 둔 탁한 소리가 두 번 들렸다 전백광은 놀라 물었다 영호형이 술항아리를 차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대와 나는 길이 다르니 친해질 수 없는 것이오 전백광 그대는 많은 죄를 저질렀고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여 무림에서는 모두 이를 갈고 있소 영호충은 그대가 소탈하여 결코 비영띵하고 나 왜소한 잡배가 아니라는 점을 높이 사서 그대와 함께 새 대접의 술을 마셨던 것이오 얼굴을 맞댄 정은 이로써 다한 셈이오 이제 두 항아리의 맛 좋은 술은 고사하고 이천하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모조리 나의 앞에 쌓아놓는다 해도 이 영호충은 그대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일리오 그리고 휙하니 장범을 꼽아들었다 전백광 불초는 오늘 그대의 쾌도로 펼치는 수법을 가르침 받겠소 전백광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 칼을 뽑지 않고 미소지었다 영호형 화산파의 검법은 지극히 고강하오 그러나 그대는 나 이가 아직 젊고 공력이 모자라오 지금 칼을 쓰거나 검을 휘두른다 해도 역시 이 정모의 적수는 되지 못할 것이오 영호충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소 영호충은 10년 안에는 그대를 죽일 수 없을 것이오 그러면서 검을 검집에 꽂았다 전백광은 껄껄 소리 내어 웃었다 하하하 상황을 잘 판단하는 자가 호걸이라고 했소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은 방호의 무명소졸에 불과하오 전형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화산까지 온 것은 나의 목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었군요 그대와 나는 적이지 친구는 아니오 전형이 어떤 영령을 내리건 불초는 일절 받아들일 수 없소 그는 몸을 흔들하더니 벼랑 뒤로 돌아갔다 그는 상대방이 말리 독행이라고 불리며 발걸음이 기이하도록 빠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전백광의 도법이 뛰어난 것도 사실이었다 묘에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전백광이 10여 년이 넘도록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그를 처치하지 못했다 그를 포위하여 잡으려고 했지만 시종 그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은 그의 경신법이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영호충은 한 발을 내딛자 즉시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그가 빨리 돌아섰으나 전백광은 그보다 훨씬 빨랐다 영호충이 겨우 수장을 달려갔을 때 전백광이 어느새 앞을 가로막았다 영호충은 즉시 몸을 돌리고 벼랑 아래쪽으로 뛰어내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전백광은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양손을 벌리고 껄껄 웃었다 영호충은 세 걸음 물러서며 부르짖었다 도망치지 못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법 나는 협조자를 부르겠으니 전형은 너무 탓하지 마시오 전백광은 말했다 스승이신 악선생이 만약 이곳에 달려온다면 그땐 이 전모가 발밑에 기름칠을 하고 도망을 쳐야 할 것이오 그러나 악선생과 악 부인은 섬서성 동쪽 500리 밖에 계시니 이리로 달려와 구할 수 없을 것이오다 영호형의 사제들과 사매들은 수는 많지만 벼랑 위로 올라온다고 해도 여전히 전모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오 남자들은 오히려 헛되이 목숨을 잃게 되고 여자들은 허허허허 높은 웃음소리는 불칙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사과에는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다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지른다 해도 사제와 사매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유명한 채화음적 이다 소사매가 그에게 발견된다면 아이쿠 위험하게 된다 소사매의 화용얼태를 이 채화음적 이 보았다면 나는 그녀에게 속죄할 길이 없게 된다 그는 눈을 껌뻑이며 생각했다 지금으로선 그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 힘으로 맞설 수 없다면 지혜로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부님과 사모님이 산으로 오실 때까지 시간을 끌 수가 있다면 좋으련만 생각을 마친 영호충은 말했다 좋소 이 영호충은 그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또 도망칠 수도 없으며 협조자도 불러올 수 없으니 그리고 손을 벌려보았다 어찌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뜻은 그대가 어떻게 하려면 해라 나로선 명의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영호형 그대는 결코 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오 그대는 이 전무가 그대를 난처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일은 그대에게 크게 좋은 일이예다 장래 그대는 반드시 나에게 깊이 살해하게 될 것이오 영호충은 손을 내져었다 그대는 나쁜 일을 많이 하여 명성이 자자하오 이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이 영호충은 결코 당신과 함께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소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이 전무가 명성이 자자한 채화대도이고 영호형은 무림에서 제 일가는 군자 악선생의 제자이니 물론 나와 함께 더러운 짓을 할 수 없을 것이오 오늘 이렇게 된 바에야 애당초 왜 그런 짓을 저질렀소 영호충은 말했다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형산성 회알루에서 영호형과 이전무가 함께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정을 나누었소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은 너제나 술을 목수보다 좋아하오 함께 몇 잔의 술을 마셨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오 전백광은 말했다 형산 군옥원에서 영호형은 이전무와 함께 기녀원에서 잠을 자게 된 폭류를 누리지 않았소 영호충은 퇴하고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때 이 몸은 중상을 입고 남의 도움을 받아 잠시 군옥원에서 상처를 치료를 했을 뿐인데 어찌 기녀와 잤다고 할 수 있겠소 전백광은 말했다 그러나 군옥원에서 영호형은 두 분의 꽃같이 아름다운 소녀와 한 이불 속에서 즐거움을 나누지 않았소 영호충은 속으로 흠칫했으나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입으로 깨끗하지 못한 말로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 영호충은 깨끗한 몸이고 그 두 분 소저로 말하면 더욱 고별한 몸이오 그대가 그와 같은 더러운 말을 한다면 나는 사정을 두지 않겠소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사정을 두지 않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대가 화산파의 고결한 명성을 누리고자 했다면 당시 두 소저를 존중했어야 마땅한데 어째서 청성파 형산파 항산파 등 무색웅들 앞에서 두 소저와 한 이불을 덮었느냐는 말이에다 영호충은 대노했다 퀵하고 주먹을 맹렬히 내질렀다 전백광은 웃으며 피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일은 그대가 아무리 억지를 쓴다 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 왜다 당일 그대가 만약 침대 위에 이불 속에서 그들 두 소저에게 경박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녀들이 그대에 대해 그리운 정을 이기지 못해 고통을 받을 까닭이 없을 거여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자는 파렴치한이다 무슨 말을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를 상대로 아리송한 말을 계속했다간 듣기 거북한 말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될런지 모른다 그날 회알루에서 그는 나의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그가 한평생 가장 큰 치욕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 이를 꺼내어 그의 입을 막아야겠다 그는 생각을 마치고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전형이 첫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화산의 무엇 때문에 왔는가 했더니 그대의 사부 의림이라는 젊은 여승의 명을 받고 두 항아리의 술을 나에게 보내 내가 그대같이 착한 제자를 만들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려 하하하 전백광은 얼굴을 붉히다가 곧 침착을 되찾고 정색하며 말했다 그 두 항아리의 술은 이 전무 스스로 보낸 것이오 그러나 이 전무가 화산까지 온 것은 확실히 의림 소사부와 관계가 있소 영어충은 웃으며 말했다 사부면 사부이지 어찌하여 대사부 소사부로 나눈단 말이오 장부일원 중천금인데 설마 그대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오 에 림삼에는 항산파의 제자여 그대가 그 같은 사부를 모신다는 것은 운수가 대통한 것이 아니겠소 하하하 전백광은 대노하여 손을 칼자루에 대고 뽑으려고 했다 그러나 억지로 참으며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영호형 그대는 손에 재주는 형편 없어도 입으로 시부렁거리는 재주는 대단하구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칼과 검 검각법에 있어선 전형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입으로 상대할 수밖에 더 있겠소 전백광은 말했다 입으로 경박한 말을 눈하는 데는 이 전백광이 졌음을 시인하겠소 영호형은 나를 따라갑시다 영호충은 말했다 가지 않겠소 나는 죽인다 해도 가지 않겠소 전백광은 말했다 그대는 내가 그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알기나 하오 영호충은 말했다 모르오 하늘로 올라가도 좋고 땅으로 꺼져도 좋소 전백광이 가는 곳에 이 영호충은 무조건 가지 않을 것이오다 전백광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나는 영호형과 함께 의림 소사부를 만나보려고 하는 것이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말했다 의림 삼해가 그대의 손에 들어간 것이구려 그대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거역하다니 감히 자기의 사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전백광은 노예 말했다 이 전무에겐 이미 스승이 바로 계셨었소 그러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소 다시는 의림을 소사부를 들먹이지 마시오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의림 소사부는 주야로 영호형을 생각하고 있소 나는 그녀를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반푸너치도 신뢰된 행동을 하지 않았소 그 일에 대해선 안심하시오 우리 갑시다 영호충은 말했다 가지 않겠고 무조건 가지 않겠소 전백광은 빙글의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대는 왜 웃소 그대의 무공이 높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오 전백광은 말했다 전문은 영호형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에게 죄를 짓고 싶지 않소 그러나 크게 기뻐 달려왔다가 실망해서 돌아가고 싶진 않소 영호충은 말했다 전백광 그대의 도법은 무척 고강하여 나를 죽이기는 쉽겠지요 그러나 영호충에게 욕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오 그껏해야 목숨을 그대 손에 바치는 것뿐 나를 잡아 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전백광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그를 비스듬히 겪는지라며 말했다 나는 남의 부탁을 받아 그대를 의림소사부에게 모시고 가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소 그런데 그대는 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시오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설사 사부님이나 사모님은 물론 오왕 맹주나 황제라고 해도 나를 어쩌지 못할 거요 가지 않겠소 만 번 십만 번 말해도 가지 않겠단 말이오 전백광은 말했다 그대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 전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려 그리고 칼을 뽑아 들었다 영호충은 노에 말했다 그대가 나를 사로잡겠다고 한 것부터가 이미 죄를 지은 것이오 이 화산의 사과에는 바로 영호충은 목숨을 버리는 곳이 될 것이오 그리고 길게 휘파람을 내불며 검을 뽑아 들었다 전백광은 한 걸음 물러서며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다 영호형 그대와 나는 아무 원한 이 없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오 우리 다시 한번 내기를 합시다 영호충은 기뻤다 내기라면 더 말할 나이 없이 좋지 만약 내가 이긴다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억지를 부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마친 그는 말했다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것이오 나는 이겨도 가지 않을 것이고지 덜하도 가지 않을 것이오 전백광은 웃었다 화산의 대제자가 전백광의 쾌도를 이토록 무서워하며 30초도 감히 받을 생각을 못하다니 한심하군 영호충은 노에 부르짖었다 누가 그대를 두려워한다고 했소 기겁해야 그대의 한 칼에 죽기 밖에 더 하겠소 전백광은 말했다 영호형 내가 그대를 약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대는 나의 이 쾌도를 30초도 받아내지 못할 것이오 그대가 나의 쾌도를 30초만 받아낸다면 이 전모는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이 자리를 떠나겠으며 다시는 잔소리를 하지 않겠소 그러한 이 전모가 요행이 30초 안에 그대를 이긴다면 그대는 부득이 나를 따라 산을 내려가 의림소사부를 만나야 할 것이오 영호충은 전백광의 도법을 생각해보았다 그와 두 번 싸운 이후 그의 도법이 가진 여러가지 살수를 나는 이미 수없이 생각해보았다 또 사부님과 사모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설마 30초를 막을 수 없으랴 영호충은 호쾌하게 말했다 좋소 내가 그대의 30초를 받아보지 그리고 휙하니 일검을 뽑아드는 즉시 공격해갔다 그는 대뜸 화산파의 살수인 유복 내의를 펼쳤다 겁날이 부들부들 떨리는가 하더니 대뜸 전백광의 상반신을 모조리 권과 아래 가두어버렸다 전백광은 칭찬의 말을 던졌다 좋은 권법이오다 그리고 팔을 휘둘러 밀어제치고 물러섰다 영호충은 호풍을 내질렀다 그리고 잇따라 창송연객이라는 검초를 펼쳐내자 전백광이 다시 창찬의 말을 했다 훌륭한 권법이오 그는 이 1초 가운데 뒷수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막으려고 하지 않고 비스듬히 걸음을 미끄러뜨려 멀리 물러났다 영호충은 호풍쳤다 2초여 영호충은 사정을 두지 않고 다시 1초를 공격했다 그는 잇따라 5초를 공격했다 전백광은 막거나 피하며 시중 반격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6초째가 되자 장검을 아래서 위로 올려쳤다 전백광은 일상대가라며 칼을 들어 곧장 내려쳤다 다음 순간 칼과 거지 맞부딪히게 되었다 영호충의 손에 들려있던 장검 이 아래로 밀렸다 전백광은 호통을 내질렀다 제6초 제7초 제8초 제9초 제10초 입으로 헤아리며 손으로 한 번씩 칼질을 했다 5초를 헤아리며 강철 칼을 5번이나 내려치겠다 매 1초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1초 1초가 모두 정수리를 향해 내려친 것이었다 이 몇 번의 칼질은 1초가 더할수록 무거워졌다 그리고 6번의 칼질을 내려치게 되었을 때 영호충은 상대방의 칼에서 버치는 기운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애써 검을 들고 맞받아야 했다 금속성이 커다랗게 울려퍼지면 칼과 검이 맞부딪혔다 손과 팔이 시큰해지며 장검이 땅으로 떨어졌다 전백광은 다시 칼을 내려치려고 했다 영호충은 두 눈을 감으며 죽음을 기다렸다 전백광은 껄껄 웃으며 물었다 제 몇 초여? 영호충은 눈을 뜨고 말했다 그대의 도법이 나보다 고깡하고 파림이나 내공에 있어서도 나보다 뛰어나니 이 영호충은 그대의 적수가 못되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갑시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가지 않겠소 전백광은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영호형 전무는 그대를 사내대장부로 알고 있소 베튼 말에 신용을 지켜야 하오 30초 안에 영호형은 승복했는데 한 말을 번복하려는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자는 거여 영호충은 말했다 방금 그대에게 진 것은 그대보다 힘이 약해진 것이므로 항복할 수 없소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 다시 겨룹시다 전백광은 말했다 좋소 그대로 하여금 지더라도 입으로나 마음속으로 승복하게 해주지 그는 바위에 앉더니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싱글벙글하며 영호충을 바라보았다 영호충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악적이 반드시 나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의림삼해를 만나러 가자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는 의림삼해의 진짜 제자도 아니고 의림삼해는 그를 보기만 하면 놀라서 혼비백산하는데 어찌 그와 사귀겠는가 다만 내가 그의 손아귀에 붙잡혔으니 어떻게 빠져나가야 오를까 그는 자기에게 잇따라 여섯 번 해대던 전백광의 수법을 생각해보았다 그 도법은 평법했지만 그 기세가 웅후하여 어떻게 해속이 켜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벼랑간 그는 움직이는 데가 있었다 그날 황량한 야밤에 산속에서 막배선생은 힘을 다해 대숙양수 비빈을 죽였다 형상검법은 뛰어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같은 검법으로 전백광을 상대하면 지지 않을 것이다 뒷동굴 석벽에는 형상검법에 여러가지 검초가 새겨져 있으니 나는 가서 40초만 보고 와서 전백광과 맞서보자 그러나 다시 생각했다 형상검법은 정묘하기 이를 데 없다 삽시간에 어떻게 빼올 수 있겠는가 나의 부질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겠지 전백광은 그의 얼굴이 수심에 차였다간 웃음을 띄우고 또 다시 우울한 빛을 띄우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영호형 나의 도법을 깨뜨릴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해냈소 영호충은 그가 관계라는 말에 특갈이 힘을 주는 것을 보고 우라가 치미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도법을 깨뜨리는데 무슨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서 어른거리니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려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잘 생각해보겠으니 방해하지 마시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애써 생각해보시오 내 그대를 시끄럽게 하지는 않으리다 영호충은 그가 애써라는 말에 힘을 주자 나직이 욕을 한마디 해주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영호충은 초에 불을 켜고 뒷동굴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형산파의 검법이 그려져 있는 도형 앞으로 다가갔다 그 1초 1초의 변화는 무쌍했다 친히 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이토록 기이한 변화가 잇따라 일어나는 검초가 있으리라곤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삽시간에 이 검법을 배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다만 이 중에서 가장 괴상망칙하고 기묘한 초식을 몇 개 보아두었다가 나가서 그를 상대로 마구잡이 식으로 싸우면서 그에게 미처 손 쓸 기회를 주지 않는 공세를 펼쳐야겠다 그는 도형을 보며 머릿속에 기억했다 매 1초 형산파의 검법은 적에 의해 깨뜨려지기는 했으나 전백광은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할 테니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기억하는 한편 손으로 연습을 해보았다 20초를 배우는데 이미 반시진이 흘러갔다 그러자 전백광의 음성이 동굴 밖에서 들려왔다 영호형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들어가겠소 영호충은 그 말을 듣고 달려나가며 부르짖었다 좋소 나는 그대의 30초를 다시 받아보리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도 영호형이 지게 된다면 그래 어떻게 하시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그래도 처음 지는 것은 아니지 않소 한 번 더 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소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검을 들어 광풍호우처럼 잇따라 7초의 공격을 펴보였다 이 7초는 그가 뒷동굴 석벽에서 본 초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초식은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전백광은 화산파의 검법 가운데 이 같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터라 그만 손발이 어지러워 연신 뒤로 물러서야 했다 그리고 제 10초의 공격을 받고 물러서게 되었을 때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며 칼을 들어 휙 하고 반격했다 그의 칼의 기세는 웅후하기 이를 때 없었다 영호충은 검법의 변화를 좀처럼 쉽게 펼칠 수가 없었다 10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칼과 검은 다시 부딪히게 되었고 영호충의 칼은 다시 튕겨져 날아가고 말았다 영호충은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전형은 힘이 셀 뿐이지 도법으로 나를 이긴 것이 아니오 나는 아직도 승복할 수 없고 내 다시 30초의 검법을 생각해 내누 제 차 그대와 겨루어 보도록 하겠소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영사는 지금도 500리 밖에 있을 것이며 그쪽에서 이 전무의 행적을 찾느라고 한창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오 열흘이고 반달 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영호형의 지연책은 아마도 쓸모가 없을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나의 사부를 의지하여 당신을 처치한다면 어찌 영웅호걸이라고 할 수 있겠소 나는 큰 병을 앓고 난 이후라 힘이 부족하여 그대에게 밀리게 된 것이오 초식으로만 겨룬다면 어찌 그대의 30초를 받지 못하겠소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소 도법으로 그대를 이기는 것도 좋고 팔임으로 이겨도 좋소 지는 것은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으로소 입으로 다투어 무엇이 달라지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좋소 나를 기다려주시오 산의 대장부라면 겁을 집어먹고 그대로 산 아래로 뺑소니 치지 않도록 하시오 이 영호충은 결코 그대를 뒤쫓아가 잡을 생각은 없소 전백광은 껄껄 소리 내어 웃더니 두 걸음 물러나 바위 위에 앉았다 영호충은 다시 뒷동굴로 들어가 생각했다 전백광은 태산파의 천송도장에게 상처를 입혔고 항산파의 의림삼해를 상대로 싸워보았으며 지금은 내가 형산파의 검법으로 그와 싸웠다 숭산파의 무공은 그로서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숭산파의 도형을 찾아내 10초를 기억하고 생각했다 형산파의 검초를 조금 전에 나는 10초도 사용해보지 못했다 내가 그를 공격할 때 숭산파의 검법을 섞어 사용하고 제차 본문의 검초를 몇 초 벼랑간 펼쳐낸다면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그는 전백광이 부르기도 전에 동굴을 나서서 싸웠다 그의 검초는 갑자기 숭산파의 검초를 펼쳤다가 또다시 형산파의 검초를 펼치는가 하면 화산파의 몇 수 검초를 펼치기도 했다 전백광은 잇따라 부르짖었다 이상하군 이상해 그러나 20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전백광은 영호충의 목에 칼을 갖다 댈 수 있었고 영호충으로 하여금 검을 던지고 졌음을 시인하게 만들 수 있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처음엔 나는 그대의 5초밖에 못 받았으나 조금 생각해본 후 그대의 18초를 받았소 그리고 다시 생각해본 후엔 어느덧 그대의 20초를 받게 되었으니 전형은 두렵지 않으시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몇 번 더 사색하게 되면 그대의 30초를 맞받게 될 것이고 몇 번 더 생각하면 오히려 지는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오 그땐 내가 전형을 죽일지도 모르니 야단이 아니겠소 전백광은 말했다 이 전모가 강호를 떠돌아다니며 한평생 만난 적수들 가운데 영호형이 가장 총명하고 지혜가 많소 그러나 무공에 있어서는 이 전모에게 훨씬 뒤떨어지오 설사 그대의 진보가 신속하다 해도 몇 시진 안으로 이 전모를 이기기는 불가능할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이 강호를 떠돌아다니며 만난 적수 가운데 전형이 가장 대담하고 당돌하오 영호충이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도망치지 않으니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오 전형 이만 신뢰하겠소 나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생각해봐야겠소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좋도록 하시구려 영호충은 입으로는 전백광과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되었다 저 악적인 화상까지 온 것은 결코 좋은 마음을 품고 온 게 아니다 그는 사부와 사모님이 주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슨 정으로 나와 한가하게 초식을 겨루겠는가 나를 제압한 이후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나의 혈도를 짚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한 번 더 한 번 더 풀어주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전백광이 화산으로 온 것은 실로 공포스럽게 이를 데 없는 음모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음모인지 전혀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사제와 사매를 처치하려는 것이라면 어째서 빨리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것이 훨씬 쉬운 일이 아닌가 잠시 생각하다가 몸을 일으키며 다시 생각했다 오늘의 일은 우리 화산파가 어려운 일에 부딪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부와 사모님도 산에 안 계시니 이 영호충이 본문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 그러니 이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 전백광과 마음과 지혜를 써서 끝까지 맞서야 될 것이며 기회만 있다면 일검으로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석벽의 도형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번에 그는 가장 악랄한 살수만을 기억해두었다 그가 동굴을 나설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호충은 이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나 얼굴에는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전형 그대가 화산의 손님인데 소재가 제대로 주인 노릇을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오 이번 시합을 한 후 누가 이기든 간의 소재는 전형으로 하여금 이 화산의 토양 명주를 맛보여드리고 자하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하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러나 훗날 산 아래로 내려가 만났을 때 나는 그대와 사생결 단을 내는 싸움을 할 것이오 오늘처럼 예의를 다해 초식을 헤아리며 내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오 전백광은 말했다 영호형과 같은 친구를 죽이는 것은 매우 아까운 노릇이오 그대를 죽이지 않는다면 훗날 그대가 무공이 신속하게 정진되어 검법이 나보다 강하게 될 때 그대는 이 채화음적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소 오늘과 같이 서로 무공을 겨룬다는 것은 실로 얻기 어려운 기회여 전형 소재는 공격을 할 테니 아무쪼록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구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 영호형은 어서 손을 쓰시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소재는 전형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장검을 번개처럼 찔러갔다 전백광의 몸 앞 석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벼랑간 그는 비스듬히 왼편으로 방향을 바꿔 맹렬히 되돌려 찔렀다 전백광은 칼을 들어 막으려 했다 영호충은 자기의 겁날이 칼날에 부딪히기 전에 갑자기 전백광의 사타구니를 걷어 올릴 듯 베어갔다 이 일초는 음흉하고 악랄했다 전백광은 깜짝 놀라서 몸을 날려 급히 피했다 영호충은 그 기세를 빌어 휙휙휙휙하고 연달아 삼검을 찔렀으며 일건마다 평생의 힘을 쏟아내 전백광의 급소를 다시 노리고 공격해 갔다 전백광은 당황하여 열쇠에 몰리게 되었고 칼을 휘둘러 동으로 막고 서로 치곤 했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영호충이 그의 오른쪽 다리를 찌르자 바지에 구멍이 나게 되었는데 검새는 기이하도록 빨랐으며 그의 다리에 한 줄기의 혈흔이 내비쳤다 전백광은 오른손 응띵 들어 한 대의 주먹을 내질렀다 퍽하며 영호충이 곤두박질치게 만든 다음 노에 부르짖었다 그대는 초식마다 나의 목숨을 놀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무공을 겨루는 수법이라 할 수 있겠소 영호충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웃었다 어찌되었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전형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오 그대의 은손 주먹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게 되었소 영호충은 싱글벙글 웃으며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무래도 나의 조골이 부러진 것 같소이다 그리고 전백광과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벼랑간 검을 왼손으로 옮기며 냅다 찔러댔다 이 일검은 불가사의했다 바로 항산파의 살수였다 전백광은 영호충의 검끝이 그의 아랫배에 며치도 되지 않는 곳에 이른 것을 보고 총망 중에 몸을 날려 땅바닥에 뒹굴어 피했다 영호충은 위에서 아래로 잇따라 사검을 찌르게 되었고 전백광은 낭패하게 되었다 몇 세 공격을 더하게 된다면 일검의 전백광을 땅바닥에 못 박아 놓을 것 같았다 그런데 전백광은 갑자기 왼발을 들어 영호충의 손목을 찼다 곧이어 원앙연안으로 오른발을 들어 영호충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영호충은 장검을 놓치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전백광은 몸을 벌떡 일으키고 달려들며 그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냉소했다 매우 신속하고 악랄한 검법이군 이 전문은 하마터면 너의 손에 생명을 잃을 뻔했다 이번에는 승복하겠지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물론 승복할 수 없소 우리들은 검수를 겨룬다고 했소 그런데 그대는 잇따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니 이 초식을 어떻게 계산해 넣는단 말이오 전백광은 칼을 거두고 냉소를 머금었다 영호충은 몸을 일으키고 말했다 그대가 30초 안에 나를 패하게 만든 것은 그대의 무공이고 강하기 때문인데 그게 어쨌단 말이오 그대가 죽이려면 죽이지 왜 나를 비웃는 것이오 그대가 웃고 싶으면 웃지 왜 비웃는 거요 전백광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영호형의 꾸질함이 올소 이 전무가 잘못했소 그리고 폭권을 하며 다시 말했다 이 전무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이오 영호형은 용서해 주시구리오 영호충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승리를 거두고도 오히려 사과하는 것을 보고 그 역시 폭권을 하며 발례했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예의를 깎듯이 차릴수록 반드시 큰 음모가 있다 그가 나를 이토록 반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반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다 전형 영호충은 마음속에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는데 전형께 건설치기 말해 주실 수 있겠소 전백광은 말했다 전백광은 남에게 말 못할 일이 없소 가늠이나 약탈 그리고 살인방화 등의 일을 다른 사람들은 속이려고 억지를 쓰지만 이 전백광은 했다면 한 것이오 어찌 발뺌을 한단 말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다면 전형은 오히려 소탈하고 훌륭한 사내이구려 전백광은 말했다 훌륭한 사내라는 말은 감당할 수 없소 하지만 어찌되었든 언행이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허허 강호에서 정말 전형과 같은 인물은 보기 어려울 것이오 전형에게 묻겠는데 그대가 계략을 짜 나의 사부를 멀리 유인해내고 화산으로 달려와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이며 어떤 음무가 있는 것이오 전백광은 말했다 이 전문은 일찍이 영호형에게 말했소 그대를 모시고 위림소 사부와 만나 그녀의 그리워 못 잊어하는 고통을 달래주자는 것이 왜다 영호충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무나 이상하오 이 영호충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말을 믿는단 말이오 전백광은 노예 말했다 이 전문은 그대를 영웅우걸로 존경하고 있는데 그대는 나를 팔 염치한으로 알고 있군 내가 한 말을 그대는 왜 못 믿는 것이오 내 말이 사람 말이 아니라 개방구 같이 들리오 이 전모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오 영호충은 그의 말이 매우 진지한 것을 모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의아하여 물었다 전형이 그 소사부를 사부로 모시게 된 것은 한마디의 농담에 지나지 않은 것이오 그대가 그녀를 위해 첫 얘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자고 하니까 이상하구려 전백광은 겸연적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오 그녀의 재간으로 어찌나 의 사부가 될 수 있겠소 영호충은 속으로 짐작되는 것이 있었다 혹시 전백광이 의림 3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의 용념이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된 것은 아닐까 그는 슬쩍 물었다 전형은 혹시 의림 소사매에 대해 한 번 보자마자 마음이 기울어져서 기꺼이 그의 지위를 따르게 된 것이 아니오 전백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대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시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전형이 말해주시오 전백광은 말했다 이 일은 전백광이 창피하게 여기는 일인데 왜 그토록 애써 물으시오 어찌되었든 이 전백광이 그대를 데리고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한다면 1개월 동안 참담한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갈 것이오 영호충은 깜짝 놀랐으나 내색을 안하고 물었다 천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소 전백광은 앞자락을 들추고 가슴을 내보였다 가슴 아래에 있는 옆점만 한 두 개의 붉은 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백광은 어떤 사람에게 이곳의 사열을 지피게 되었소 그리고 독을 복용당해 강제로 이곳으로 와 그대를 데리고 그 소사부를 만나도록 하게 된 것이오 내가 그대를 모셔가지 못한다면 이 두 붉은 점은 한 달 후에 썩어 고름이 나게 되고 그 상처는 점점 커져와 물이 손을 써서 치료할 수 없게 되오 끝내는 온몸이 썩을 것이고 3년 6개월 뒤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오 그리고 그는 엄숙한 얼굴을 하고 다시 말했다 영호형 이전모가 그대에게 솔직히 말할 것은 그대의 동정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대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반드시 그대를 모셔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오 그대가 가지 않는다면 이 전백광은 무슨 짓이든 해낼 수 있소 나는 평소 어떤 악이라도 저지르는 사람인데 생사에 고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소 영호충은 생각했다 아마도 이 일은 거짓이 아닐 것 같다 내가 그를 따라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 달 후에 그의 몸에 독이 퍼져 이 악적이 죽게 될 것이니 내가 친히 그를 죽일 필요도 없겠구나 그리하여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도대체 어느 고수가 짓궂은 장난을 하면서까지 그대에게 어려 운문제를 내놓게 되었소 전형이 중독된 약은 또 어떤 독약이오 아무리 무서운 독약이라도 해소시키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오 전백광은 우라가 치미는 듯 말했다 혈도를 찍고 독약을 쓴 사람은 들먹일 필요가 없소 이 사혈을 풀고 기이한 독을 풀 사람은 손을 쓴 사람 외에 천하에는 살인명의 평일지 한 사람뿐이오 그러나 그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겠소 영호충은 미소지었다 전형이 좋은 말로 부탁하거나 칼로 위협한다면 그가 풀어줄지도 모르지 않소 전백광은 말했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시오 어찌되었든 내가 그대를 모셔 같이 못한다면 이 전모가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대 역시 평암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야 물론이오 그러나 전형은 내가 입으로나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대패시켜야 할 것이오 그러면 이 영호충은 그같이 뛰어난 무공을 익히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대를 따라 산을 내려갈 수도 있을 거 뒤에다 전형은 잠깐 기다려주시오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겠소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나는 그와 몇 찰례 손을 썼지만 매번 30초 가까이 싸웠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은 30초도 받아내지 못했을까 그는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맞아 그날 나는 의림삼해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고 그가 펼치는 것이 30초이건 40초이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입으로 끊임없이 1초 2초를 헤아리고 있으며 마음속으로 30초만 받아내자고 생각하고 있다 이같이 정신이 헷갈리니 건법은 자연이 크게 약화될 것이 아닌가 영호충아 영호충아 넌 왜 이처럼 멍청하냐 이같은 도리를 깨닫자 그는 새로운 기운이 났다 그는 다시 석벽의 무공을 연구했다 이번에 그가 본 것은 태산파의 건법이었다 태산파의 검초는 웅후하고 무겁고 견실함을 장점으로 삼고 있었다 일시에 아무리 예를 써도 그 진술을 파악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규칙이 엄한 건법은 결코 그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잠시 바라본 그는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런데 도형 가운데 짧은 창으로 태산 건법의 초식을 깨뜨리는 수법이 매우 날렵하고 경쾌해 보였다 그는 볼수록 빠져들어 그만 그 초식을 이해하느라고 시간이 흐르는 것조차 망각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전백광이 기다림에 지쳐 그를 부르게 되었을 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써서 싸우게 되었다 이번에 영호충은 경미하게 다시는 술을 헤아리지 않았다 그리고 손을 쓰자마자 건방을 번뜩이며 전백광에게 급촉한 공격을 퍼부었다 전백광은 극의 검초가 잇따라 펼쳐질 뿐 아니라 동굴에 한번 들어가 생각하고 나올 때마다 새로운 초식이 마구 펼쳐지는지라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못하고 맞섰다 두 사람은 하나같이 속공으로 공격과 수비를 다했다 순식간에 몇 초를 싸웠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벼랑간 전백광이 한걸음 내디드며 손을 번개와 각 입벽쳐 영호충의 손목을 잡고 그의 팔을 비틀었다 그리고 검의 끝으로 영호충의 목을 겨누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힘을 주어 밀치더라도 장검이 영호충의 목을 관통하게 되는 것이다 전백광은 호통을 내질렀다 그대가 졌소 영호충은 손목이 기이하도록 아팠으나 입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대가 진 것이오 전백광은 말했다 어째서 내가 졌소 영호충은 말했다 제32초여 전백광은 말했다 32초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소 32초여 전백광은 말했다 입으로 헤아리지도 않았잖소 영호충은 말했다 입으로 헤아리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헤아리고 있었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32초였소 기슬 그는 마음속으로 술을 헤아린 적이 없었다 32초 오는 한 것은 내키는 대로 내뱉은 말이었다 전백광은 그의 손목을 놓고 말했다 틀렸소 그대의 일검은 이렇게 공격해왔소 그래서 난 이렇게 반격을 했고 그대는 이렇게 맞받았소 나는 또 이렇게 내려쳤는데 이것이 제2초여 그는 1초 1식을 펼쳐 보이며 조금 전 싸우게 된 초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펼쳐 보였다 손을 벽쳐 영호충은 손목을 잡을 때까지 소요된 초식은 28초에 불과했다 영호충은 그의 기억력이 뛰어나 두 사람이 신속하게 주고받은 1초 1식을 똑똑히 기억하고 전혀 그 순서가 틀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실로 무림해서 보기 드문 기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는 마음이 이뤄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전형의 기억력이 대단하구려 이 소재가 잘못해하렸소 내 다시 생각해 보리다 전백광은 말했다 잠깐 이 동굴에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는지 내가 들어가봐야겠소 동굴 안에 혹시 어떤 무학비급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오 어째서 그대가 동굴 안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많은 기이한 초식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오 그러면서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만약 그가 석벽의 도형을 보게 되면 큰일 난다 그는 기쁜 표정을 띄었다가 급히 걱정스런 표정을 지어 보이고 두 손을 벌리며 막았다 이 동굴 안에 숨겨진 것은 폐파의 무학비급이오 전형은 우리 화산파의 제자가 아니니 안으로 들어가 살펴볼 수가 없소 전백광은 그의 얼굴에 깊은 빛이 떠올랐다가 근심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어째서 대뜸 기쁜 빛을 띄웠을까 그리고 그 후에는 근심스런 척 가장했다 그것은 마음속의 진정을 감추려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동굴 안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동굴 안에는 반드시 나에게 불리한 물건이 있을 것이다 십중팔구는 함정이나 그가 기른 독사나 야수가 있을지도 모르니 나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을 마친 그는 말했다 원래 동굴 안에는 귀파의 무학 비급이 있었구려 그렇다면 이 전무가 봐서는 안 되겠는걸 영호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매우 실망스런 빛을 띄웠다 이후 영호충은 몇 번이나 동굴 안으로 들어가 또 많은 기이한 초식을 익혔다 비단 우악 검파의 검초뿐만 아니라 고파의 검법을 깨 뜨리는 여러 가지의 기이한 초식도 적지 않게 깨우쳤다 그러나 창졸간이라 응용하기가 힘들었다 전백광은 그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잠시 생각해 본 후 나오면 기이한 초식이 마구 펼쳐지지만 정묘할 뿐 별로 쓸모가 없으며 자기 자신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초식의 오묘한 점은 그가 한평생 보지 못하던 것으로써 실로 사랑으로 하여금 감탄케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영호충과 될 수 있으면 오래도록 싸워 불가사의한 검법을 좀 더 구경했으며 하고 생각했다 어느덧 점심때가 지나게 되었다 전백광은 다시 영호충을 제압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이번에 그가 펼친 검초는 대부분이 송산파의 검초 같다 혹시 동굴 안에 고수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닐까 그가 동굴 안으로 들어갈 때 고수가 있어서 그에게 약간의 초식을 가르쳐 준 후 그에게 나서서 나와 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경솔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내 어찌 오악검파의 묵고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는 그같이 생각되자 불쑥 물었다 그들은 왜 나서지 않소 영호충은 말했다 누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오 전백광은 말했다 동굴 안에서 그대에게 검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대의 선백오수들 말이예다 영호충은 어리둥절해졌으나 그 뜻을 알아차리고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그 선배님들은 전형과 손쓰기를 원하지 않소 전백광은 대노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흥 그 사람들은 위선에 차있소 자부심만 대단하여 나와 같은 음적 전백광과는 싸우기 싫다는 것이겠지 그대가 그들 보고 나오도록 하시오 1대1이라면 아무리 명성이 대단해도 이 전백광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이오 영호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다 만약 전형께서 흥취가 있다면 직접 동굴 안으로 들어가 열한 분의 선배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시오 그들은 전형의 도법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오 전백광은 코어듬쳤다 흥 뭐가 선백오수들이란 말이오 모두 헛배의 명성을 얻은 자들이겠지 두 번 세 번 그대에게 여러 가지 초식을 전수해 주었는데도 그대가 시종 이 전무의 30초를 막을 수 없지 않았소 그는 자기의 경신법을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열한 명의 고수가 우르르 몰려나오게 되어도 도망을 치면 된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오악검파의 선배 고수들이라면 자기들의 신분과 체면 때문에 결코 손을 합쳐 자기를 상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영호충은 정색했다 그것은 영호충의 자질이 우둔하고 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무공의 정묘한 뜻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라오 전형은 입을 조심하시오 그분들의 화를 불러 일으키면 어느 한 분의 선배가 나선다 해도 전형은 한 달 후에 독이 퍼질 것도 없이 순식간에 이 사과에서 몸과 목이 따로 떨어지게 될 것이오 전백광은 말했다 동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선배가 계시는지 그대가 말해보시오 영호충은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몇 분 선배님들은 이미 응거한 지 오래되어 밖에 간섭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소 그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전형 과 무런 상관이 없소 더군다나 몇 분 선배님들의 영호를 외부의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설사 말을 한다 해도 전형은 알지 못할 것이니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오다 전백광은 그의 얼굴이 이상한 것을 보고 애써 감춘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숭산 태산 항산 형산 사파 가운데 어쩌면 무공이 곶강한 선백오인이 있을지 모르나 뒷파에는 어떤 고수도 남아 있지 않띵일 것이오 그것은 무림에서 다 알고 안는 사실인데 영호형이 멋대로 시부렁거린다고 해서 누가 믿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소 화산파에는 확실히 지금까지 선백오수가 살아있지 않소 과거 폐파는 전형병에 침입을 받아 대분 높은 고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화산파에는 크게 원기를 잃게 되었소 그렇지 않았다면 전형이 혼자 산 위로 올라와 나를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 이외다 전형의 말이 옳소 동굴 안에는 확실히 화산파에 선백오수가 안 계시오 전백광은 영호충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호충이 동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화산파에 선백오수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생각해 본 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당황한 음성으로 불을 지졌다 아 이제 생각이 났소 알고 보니 풍청양풍 노선배님이군 영호충은 석벽에 새겨져 있는 풍청양이라는 셀커더란 글자를 기억해내고 자기도 모르게 어하고 놀란 소리를 질렀다 이번엔 결코 가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풍선배님이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손을 흔들어 보이고 말했다 전형은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풍 풍 그는 풍청양이란 이름자 가운데 청자가 있는 것을 보면 사부불자 배분을 지닌 분들보다 배분이 한 학렬 높은 인물일 것으로 생각했다 풍 사숙족께서는 은거한 지 오래되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어르신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찌 그분이 화산으로 오시겠소 전형이 믿을 수 없다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오 그러면 모든 진상이 드러날 게 아니겠소 전백광은 그가 애써 동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할수록 그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토록 당황해하는 것을 보면 나의 짐작이 틀리지 않는군 소문에 의하면 화산파의 선배님들은 과거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급살을 당했지만 오로지 풍청양 한 사람은 산 위에 없었기 때 문의 그 같은 애군에서 벗어나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다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다 해도 780세는 되었을 것이니 무공이 아무리 곡강하다 해도 끝내 정력이 이미 쇠퇴해졌을 것이다 늙어 빠진 영감을 내가 두려워할까 보냐 전백광은 말했다 영호형 우리는 이미 하루낮 하룻밤을 싸웠소 다시 싸운다 해도 그대는 끝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 그대의 품 사숙조각 끈임없이 가르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 그대는 순순히 나를 따라 산을 내려가도록 합시다 영호충이 그 말에 대답을 하려고 할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만약 몇 초만 가르친다면 내 녀석은 패배하고 말 것이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동굴 입구에는 하얀 수염을 기른 청포노인이 한 사람 서 있었다 매우 우울한 표정이었고 얼굴빛은 금처럼 노랬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노선생은 혹시 그날 밤 나타났던 복면의 청포인이 아닐까 나의 등 뒤에 있는데 어째서 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전백광은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바로 풍노선배님이십니까 그 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이 풍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영호충은 생각했다 본파에 아직 한 분의 선배님이 계시다는 말을 나는 사부님이나 사모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이리 이처럼 공교롭게 되었다니 전백광이 풍청양을 들먹이자 정말 풍청양이 나서니 말이다 이대 그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충이라는 녀석은 정말 그릇이 작아 하지만 가르쳐 주지 너는 먼저 백홍관일이라는 일초를 펼치고 곧이어 유봉레일이라는 일초를 펼쳐라 그리고 다시 그만행공을 펼치고 잇따라 재검식을 쓴다면 그는 담숨에 끊임없이 30초의 초식 이름을 말해주었다 30초의 초식은 영호충이 모두 배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검을 뻗쳐내는 것과 발딛는 방위를 아무리 해도 연결시킬 수가 없었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너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그 30초를 단숨에 펼쳐낸다는 것은 지금 너의 조회로선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번 먼저 펼쳐보도록 해라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나잡고 표정도 쓸쓸했다 마치 무한히 서글픈 일을 당한 듯했다 그러나 그 어조에는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그 말을 따라 한 번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는 즉시 백홍관일이라는 일초를 썼다 그리고 검의 끝을 허공으로 겨누게 되었다 그런데 유공래의를 잇따라 펼칠 수가 없어 머뭇거렸다 노인은 말했다 아! 정말 바보로군 바보야! 내가 악불군의 제자인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형식에 얽매어 고지식하게 변화를 모르는구나 검술의 도라는 것은 행운 유수와 같아야 하며 임의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백홍관일을 다 펼칠고 났을 때 검의 끝이 위로 향하게 된다면 너는 그 기세대로는 검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냐 검초엔 그 같은 자세가 없지만 너는 스스로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내 그 즉시 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 영호충은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는 장검을 바삭 당기며 자연스럽게 유복내위라는 일초를 펼쳤다 그리고 검초가 변하기 전에 이미 그만 행공이라는 일초를 펼쳐내고 있었다 장검은 그의 머리 위로 스치듯 지나가며 한쪽으로 뻗쳤다가 한쪽으로 뛰어오르듯 날렵하게 제검식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 전혀 빈틈이 없어 마음속으로 연간 통쾌하고 시원하지가 않았다 그 노인의 말대로 일초일식을 펼치자 종고재명의 일초를 펼치고 검을 거두게 되었을 때 바로 30초를 꼭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에는 전혀 칭찬하는 빛이 없었다 맞기는 맞다만 억지가 너무 심하고 너무 둔하다 고수와 싸우면 안 되겠지만 눈앞에 이 녀석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가 시험해 보아라 영호충은 그가 진정 자기의 사숙조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무학의 고수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는 즉시 장검을 아래로 내려뜨리고 허리를 굽혀 예를 한 후 몸을 돌려 전 백광에게 말했다 전형 공격하시오 전 백광은 말했다 나는 이미 그대가 30초를 쓰는 것을 보았소 다시 그대와 손을 쓴다고 해서 무슨 재미를 느낄 수 있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전형이 손을 쓰지 않겠다면 그것도 좋소 그럼 떠나주시오 불초는 이 노선배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으니 전형을 상대할 여가가 없소이다 전 백광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대가 나를 따라 산을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전모의 한 목숨이 그대 때문에 끊어지지 않겠소 그리고 그는 얼굴을 돌려 노인을 향해 말했다 풍 노선배님 전 백광은 후배라 어르신과 싸울 자격이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손을 쓰신다면 신분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바위 앞으로 가더니 앉았다 전 백광은 크게 마음이 놓이는 듯 큰 소리로 호통쳤다 칼 받으시오 그리고 영호충을 향해 휘둘러 왔다 영호충은 몸을 날려 피하고 장검으로 찔러갔다 이번에 펼칠 것은 조금 전 노인이 말한 제사초의 재검식이었다 그가 이 일검을 펼치는 순간 후수가 끊임어 펼쳐졌고 검법은 날렵하기 이를 때 업었다 사용되는 초식 가운데 어떤 것은 노인이 들먹인 것이고 어떤 것은 노인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행운 유수와 같아야 하고 임의로 펼쳐져야 한다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 검술이 갑자기 정진하게 된 것이었다 검의 광채는 파도가 일렁거리는 듯했고 전백광과 어느덧 일백여 초를 싸우게 되었다 벼랑간 전백광은 일성대가라며 칼을 들어 곧장 내려쳤다 영호충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손을 펼치며 장검으로 그의 가슴을 겨냥했다 전백광은 칼을 돌려 검을 옆으로 쳤다 창하는 소리와 함께 칼과 검이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영호충이 검을 움츠리기도 전에 칼을 놓고 몸을 날려서 달려들더니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영호충은 숨이 꽉 막히게 되었고 장검도 놓치고 말았다 전백광은 호통을 내질렀다 내가 나를 따라 산을 내려가지 않는다면 너를 목 졸라 죽이고 말겠다 그는 본래 영호충과 형님이니 아우니 하면서 매우 겸손하게 예의를 차렸었다 그러나 이번 백여초에 격렬한 싸움을 치르게 되자 성질을 내며 영호충의 목을 조르고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나왔다 영호충은 얼굴이 시벌개져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백광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1배 초도 좋고 2배 초도 좋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가야 된다 빌어먹을 30초의 약속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영호충은 소리내어 껄껄 웃고 싶었다 그러나 열 손가락이 목을 조르고 있는지라 소리내어 웃을 수가 없었다 결항간 그 노인이 말했다 멍청한 것 같으니 손과 발은 바로 검과 마찬가지다 금옥만당이라는 초식을 반드시 검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줄 아는구나 영호충은 내리의 전광석화 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오른손에 다섯 손가락을 질풍같이 내질렀다 바로 금옥만당이라는 수법이었다 중지와 식지가 전백광의 가슴에 있는 전종혈을 찌른 것이다 전백광은 나직이 신음소리를 내며 맥이 풀어지는 듯 당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영호충의 목을 조르던 손도 풀렸다 영호충은 자기가 아무렇게나 찌른 것이 강호의 명성을 떨치는 말리독행 전백광을 단번에 쓰러뜨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였다 그는 자기의 목을 만져보았다 그러고 보니 전백광이라는 음적은 땅바닥에 움츠리고 있었는데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두 눈을 까 뒤집고 있었다 이미 기절을 한 것이다 그는 놀람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삽시간에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극도에 달해 황망히 그의 앞으로 나가 땅바닥에 엎드리고 불렀다 사숙조 이 사손이 무례했던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그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내가 가짜라고 의심하고 있겠지 영호충은 고개를 숙였다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손은 다행히 풍사숙조님을 뵙게 되었으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노인 풍청양은 말했다 일어나거라 영호충은 공손히 세 번 저를 하고는 몸을 일으켰다 노인의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으며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영호충은 물었다 사숙조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저의 동굴에 약간의 걸량이 이듭니다 그가 가져오려고 하자 풍청양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필요없네 그리고 실눈을 떠 해를 한 번 쳐다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햇살이 아주 따사롭군 나는 오랫동안 햇살을 쬐지 않았단다 영호충은 매우 이상했으나 감히 묻지 못했다 풍청양은 땅바닥에 움츠리고 있는 전백광을 한 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는 너에게 전중혈을 찔리고 말았다 그의 공력이라면 한시 간호에는 깨어날 것이다 그때도 여전히 너를 귀찮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대패시켜야만 그는 순순히 산을 내려갈 것이다 너는 그를 제압한 이후 반드시 그에게 강요하여 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도록 시켜라 영호충은 말했다 이 사손이 방금 승리를 거둔 것은 그의 의표를 찌른 것으로 요행이 이긴 것입니다 권법으로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를 제압한다는 것은 그를 제압한다는 것은 풍청양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너는 악불군의 제자이다 나는 본래 너에게 무공하를 전수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과거 과거 무거운 맹세를 한 적이 있다 살아 생전에 결코 남과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날 밤 너에게 권법을 펼쳐 보인 것은 화산파의 옥력엄 식구식을 제대로 펼치기만 한다면 어찌 남과 싸우다가 장검을 손에서 놓치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백광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고 비밀을 지키게 할 수가 없구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뒷동굴로 들어갔다 영호충은 그의 뒤를 따랐다 풍청양은 석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벽에 있는 화산파의 권법의 도형을 너는 이미 보고 외우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펼치게 되었을 때 전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아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 서서 도형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숙주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아마도 내가 매번 넋을 잃고 바라보는 바람에 동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만약에 만약에 사숙주께서 적이라면 허허허 만약 그가 적이라면 내가 그를 발견하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겠는가 풍청양은 계속해 말했다 박불근이라는 녀석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녀석이다 너는 본 레메우 훌륭한 인재였는데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바보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영호충은 그가 은사를 욕하자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 가슴을 편 채 말했다 사숙주 저는 사숙주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가 전백광을 핍박하여 사숙주의 일을 누설치 않도록 맹세는 시키겠습니다 풍청양은 약간 어리둥절해진 표정이었으나 곧 그 이유를 깨달은 듯 담담히 말했다 만약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죽일 참이냐 영호충은 망설이며 대답하지 못했다 속으로 전백광이 수차례나 이겼으나 시종 자기를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찌 우세를 점한다고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풍청양은 말했다 내가 너의 사부를 욕한다고 원망하는 모양이구나 좋다 이후 나는 다시는 그를 들먹이지 않도록 하겠다 그가 나를 사숙이라 부르니 내가 그를 녀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겠지 영호충은 말했다 사숙주께서 저의 은사를 욕하시지만 않는다면 이 사손은 상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풍청양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꼴이 되겠구나 영호충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이 사손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숙주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풍청양은 석벽의 화산도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초식들은 확실히 본파 권법의 검초들이다 이 가운데 태반은 이미 실전되어서 아 아 허허허 너의 사부마 저도 모르고 있다 다만 초식이 오묘하기는 하지만 1초 1초를 나 누워 펼치게 된다면 끝내는 다른 사람에 의해 깨뜨려질 것이다 영호충은 거기까지 듣고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었다 은연중 그는 한층 더 깊은 검술의 진리를 깨닫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깊은 빛을 띄웠다 풍청양은 말했다 너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에게 이야기해 보아라 영호충은 말했다 사숙주께서는 각 초식을 한 덩어리처럼 이어놓을 수만 있다면 적이 깨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풍청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척 기뻐했다 나는 원래 너의 자질이 괜찮다고 말했었지 아니나 다를까 이해력이 지극히 좋구나 옛날 마교의 장교들은 그러면서 그는 석벽에 곰봉을 쓰는 인형을 가리켰다 영호충은 물었다 이 자들은 마교의 장로입니까 풍청양은 말했다 너는 모르느냐 이 열구의 해골은 마교의 십장로들이다 그리고 그는 땅바닥의 해골을 가리켰다 영호충은 의아하여 물었다 어찌하여 마교의 십장로가 모조리 이곳에서 죽었습니까 풍청양은 말했다 한 시즌이 지나게 되면 전백광은 깨어나게 된다 너는 묵은 일트를 묻느라 언제 무공을 배울 수 있겠느냐 영호충은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사숙조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풍청양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이 마교의 장로들은 모두 뛰어나게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서 모아권파의 검초를 깨끗하고도 철저하게 깨뜨렸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초식은 무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무와 관계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교묘하게 안배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고명한 초식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것은 저여 쓸모가 없게 돼 그리고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눈빛이 흐린 것으로 보아 아마도 많은 옛날 일들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영호충은 그의 어조가 씁쓸하고 표정에 붕괴한 빛이 떠오르자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우리 오아권파는 정말로 무공을 겨러 이기지 못하자 몰래 암수를 써서 사람들을 해친 것이 아닐까 풍사숙조는 오아권파의 사람이지만 그 비열한 수단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마교의 임무를 상대할 때 음모관계를 사용했다고 하여 옳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풍청양은 다시 말했다 단지 무학을 놓고 논할 때는 이 마교의 장모들 역시 상승무학의 문을 넘보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은 초식이란 죽은 것이고 초식을 펼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죽은 초식이 아무리 오묘하게 상대방의 초식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초식을 만나게 된다면 곳곳에서 제압을 당하게 되고 상대방에 의해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사라 잇다는 글자를 여는 똑똑히 기억해더라 초식을 배울 때는 살아있는 것을 배워야 하고 초식을 펼칠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펼쳐야 한다 만약 형식의 구애를 받는다면 수천수만의 초식을 연성한다 해도 천된 고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끝내 상대방에 의해 깨끗이 깨뜨려질 것이다 영호충은 크게 기뻐했다 그는 원래 성격이 활달한 편이었다 풍청양의 말은 그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었다 그는 잇따라 대답했다 네 네 반드시 산 것을 배우고 산 것을 펼쳐야 하죠 풍청양은 말했다 오하 검파 가운데는 많은 멍청이들이 있다 그들은 사부가 전수해준 검초를 익숙하게 익히기만 하면 자연이 고수가 되는 줄 알고 있다 흥 당시 300수를 숙독하게 된다면 시를 읊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겠지 그리고 남의 식구를 숙독하게 된다면 몇 수의 엉터리 시를 지을 수 있겠지 하지만 자기 스스로 창조해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대시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 같은 말은 악불군마저도 욕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영호충은 그 말이 첫째로 도리가 있고 둘째로 그가 직접 악불군을 들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변을 하지 않았다 풍청양은 말했다 살아있는 것을 배우고 살아있는 것을 펼치는 것은 제 일보에 지나지 않는다 손을 쓰게 되었을 때 초식이 없어야만 진정으로 고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각 초식이 한 덩어리가 되면 적을 깨뜨릴 수 있게 되리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는 반쯤 밖에 못 맞춘 것이다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어야 한다 너의 검초가 아무리 한 덩어리가 되도록 펼 쳐도 추호에 빈틈이 있기만 하면 적은 그 틈을 노리고 찔러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을 때 적이 어떻게 너의 초식을 깨뜨릴 수 있겠느냐 영호충은 가슴이 쿵쿵 뛰놀기 시작했고 손과 심장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는데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는데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그의 눈앞에 한평생 보지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천지가 펼쳐지는 것 같았다 풍청양은 말했다 고기를 자르려면 어쨌든 자르려고 하는 고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무를 패려고 한다면 팰 나무가 있어야 한다 적이 너의 검초를 깨뜨리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상대방을 깨뜨릴 수 있는 검초가 있어야 한다 물은 무공을 모르는 범인이 검을 마구잡이로 휘둘러댄다면 너의 경문이 아무리 넓더라도 그가 다음번에 어디를 어떻게 찌르거나 내려칠 것인지 짐작할 수 없게 된다 설사 검술에 지극히 고명한 사람이라도 그의 초식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무공을 모르는 사람은 초식이 없다 해도 상대방에 의해 가볍게 얻어 맞아 쓰러지게 된다 진정으로 상승의 검술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되 결코 상대방에 의해 제압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땅바닥에서 죽은 사람의 다리뼈를 들고 아무렇게나 영호충을 겨누고 말했다 너는 나의 이 초식을 어떻게 깨뜨리겠느냐 영호충은 그가 다음에 펼칠 초식을 알 수가 없어서 말했다 그것은 초식이 아니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습니다 풍청양은 빙글에 웃었다 바로 그거다 무공을 배우는 사람은 무기를 쓰거나 손과 발길질을 하는데 언제나 초식이 있기 마련이다 너는 그 깨뜨리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대뜸 제압할 수 있게 된다 영호충은 말했다 만약 적 역시 초식이 없다면요 풍청양은 말했다 그렇다면 상대방 역시 인류 고수 중의 인류이다 두 사람의 싸 몸이 이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고강할 수 있고 어쩌면 그가 고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방금에는 그 같은 고수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요행이 한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의 한평생 다시 없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평생 겨우 세 분을 만나보았을 뿐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어느 세 분입니까? 풍청양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웃었다 악불군의 제자 가운데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알려주는 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녀석이 있다니 정말 잘 되었다 잘 되었어 영호충은 얼굴을 붉히고 재빨리 말했다 제자는 잘못을 알았습니다 풍청양은 웃었다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어 내 녀석은 심사가 매우 활파래 나의 비위에 맞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 너는 화산파의 3-40초를 융합시켜서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초식을 모조리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1초도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나중에 아무 초식도 없는 화산검법으로 전백관과 싸우게 될 것이다 영호충은 기쁨을 느끼고 말했다 예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석벽의 도형을 바라보았다 과거 수개월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미 석벽의 검법을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다 이대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면서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저 많은 검초를 연관시키기만 하면 되었다 풍청양은 말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행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행하여야 하고 멈추지 않을 수 없도록 멈추어져야 한다 만약 하나로 연결시킬 수 없다면 그만두어라 어찌되 어떤 반점이라도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느니라 영호충은 생각했다 다만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떤 든 연결이 교묘하든 졸려하든 간에 30초의 화산파 검초를 삽시간에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 덩어리로 융합시켜 그 가운데 시작되고 끝나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는 장검을 오니 쪽으로 베고 오른쪽으로 내려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석벽 도형 가운데 검초를 조금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닮아도 좋았고 닮지 않아도 좋았다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둘렀다 따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위기양양해했다 그는 사부를 따라 무공을 연마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연습을 할 때마다 그는 정신을 똑바로 가다듬고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불구는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방법이 지극히 엄했다 묻 제자들이 권법을 연마하거나 검을 사용하던 손짓 발짓에서 한자 한치가 어긋나도 그는 즉시 멈추게 하고 바로잡았다 매초식을 완벽히 연마토록 했고 눈곱만치도 착오가 나지 않게 되어야 마 음이 놓여 고개를 끄덕여 대었다는 신용을 했다 영호충은 그의 큰 제자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호승심이 대단했다 그는 사부와 사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초식을 연마할 때 더욱더 자기 자신을 엄히 다스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풍청양은 전혀 상반된 방법으로 그에게 검도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멋대로 하면 할수록 좋다고 했으며 이야말로 영호충의 마음에 꼭 맞는 일이라서 거무띵 펼칠 때마다 느끼는 마음속에 유쾌함과 감미로움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수십 년이나 되는 맛 좋은 술을 달게 마시는 것보다도 재미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넋을 잃트 취하듯 연마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백광이 말했다 영호형 이리 나오시오 우리 다시 겨루어 봅시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검을 거두고 풍청양에게 여쭤보았다 제가 함부로 흐려치고 내려치는 검법으로 그의 쾌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풍청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막을 수 없다 아직 멀었다 영호충은 놀라 물었다 막을 수 없다고요 풍청양은 말했다 막으려면 막을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왜 막으려고 하느냐 영호충은 그 말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렇다 그는 나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어떤 초식을 펼치든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스스로 알아서 공격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검을 들고 동굴에서 달려 나왔다 이때 전백광은 칼을 비껴들고 서서 부르짖었다 영호형 그대는 풍 노선배님으로부터 비결을 지적받은 이후 검법이 크게 정진되었소 그러나 조금 전 그대에게 혈도를 지켜 쓰러지게 된 것은 내가 일시 소홀했기 때문이에다 이 전문은 승복할 수 없으니 우리 다시 겨루어 봅시다 영호충은 말했다 좋소 그리고 그는 검을 뻗쳐 비스듬히 찔러가는데 검신이 흔들흔들해서 반푼의 힘도 실리지 않은 것 같았다 전백광은 크게 의아한 듯 말했다 이것은 무슨 검초여 그러나 그는 영호충의 장검이 찔러오는 것을 보고 칼을 휘둘러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영호충은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움츠리며 허공을 향해 아무렇게나 찔러댔다 그리고 검자루를 재빨리 거두어들이는데 마치 자기의 가슴을 찌를 것 같은 형세였다 그런데 곧이어 그는 손목을 다시 반대쪽으로 펼쳐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오른쪽 허공을 내찌르게 되었다 전백광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를 향해 가볍게 시험삼아 한 칼을 내려쳤다 영호충은 피하지 않고 검의 끝에 슬쩍 쳐들더니 비스듬히 전백광의 아랫배를 찔러왔다 전백광은 부르짖었다 이상하다 그리고 칼을 돌려서 막으려고 했다 두 사람은 이와 같이 수초를 싸웠다 영호충은 석벽에 그려져 있는 화산파의 검초를 수십초 펼쳤으며 공격만 하고 수비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기 혼자서 검수를 연마하는 것 같았다 전백광은 그의 공격을 받고 손발이 어지러워졌다 그는 소리쳤다 나의 이 한 칼을 막지 못한다면 그대의 어깨 쪽지가 잘려나갈 것이오 그때 가서 나를 탓하지 마시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토록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면서 휙휙휙휙하며 삼검을 이상야릇한 방향으로 찔러왔다 전백광은 눈과 손이 빨라 일일이 막아낼 수 있었다 반격을 시도하려고 할 때 영호충이 갑자기 장검을 하늘로 내던지고 있었다 전백광은 고개를 쳐들고 검을 바라보았다 그때 퍽하는 소리와 함께 코를 얻어 막고 말았다 대뜸 피가 나왔다 전백광이 깜짝 놀라고 있는 사이 손을 검으로 삼아 질풍같이 내질렀다 다시 그의 전중혈을 짚은 것이다 전광은 천천히 쓰러졌는데 얼굴에는 매우 놀랍고 기이하다는 표정과 함께 분노의 빛을 띄웠다 영호충이 몸을 돌리자 풍청양이 그를 불러 동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너는 한 시즌 반 검수를 연마할 수 있다 그는 이번에 상처가 깊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빠르지 못할 것이고 다음에 싸울 때는 그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도 있으며 양보를 하지 않을런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이제 형산파의 검법을 익히도록 해라 영호충은 풍청양의 지시를 받은 후에는 검법에 있어 초식이 있되 초식이 없는 것처럼 휘둘렀으며 초식을 전개했으나 초식이 아닌 상태였다 형산파의 검법은 원래 변화가 많아서 허개비 같았다 그렇게 되니 초식의 시작과 끝을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백광은 다시 일어난 후 80초를 싸웠으나 그에게 얻어맞아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다 유쿠아가 밥을 갖다 주려고 벼랑 위로 올라왔다 영호충은 혈도를 잡힌 전백광을 바위 뒤로 눕혔다 풍청양은 뒷동굴에서 나오지 않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이 며칠간 나의 밥맛이 많이 좋아졌으니 여섯째 사제는 내일 밥과 찬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게 유쿠아는 신수가 환해지고 수개월 동안 우울해하던 영호충이 다른 모습이 된 듯하여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거기다 그의 위도시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검법을 애써 연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좋아요 내일은 커다란 바구니에 밥을 담아오지요 유쿠아가 벼랑 아래로 내려간 후 영호충은 전백광을 품고 그와 풍청양을 한자리에 모시고 음식을 들게 되었다 풍청양은 한 그릇에 밥만 먹고 배가 부르다고 수저를 놓았다 전백광은 화가 나는 듯 연신 불평을 해댔으며 밥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편으론 밥을 입으로 가져가며 한편으론 욕을 마구 해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왼손에 주는 힘이 너무 커져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대접을 십여쪽 나게 만들었고 그릇에 담겼던 밥알들이 그의 몸에 떨어지게 되었다 영호충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전영은 어찌 밥그릇을 상대로 풀이를 하려고 하시오 전백광은 노예 말했다 제기랄 나는 그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오 다만 내가 그대를 죽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술 시합 때 그대는 공격만 했띠 수비는 안 하느라고 덕을 보게 된 것이오 그대 스스로 말해보시오 이런 시합이 공평하오 만약 내가 양보하지 않았다면 30초 안으로 그대의 머리를 잘라냈을 것이오 흥흥 빌어먹을 것 젊은여 젊은여 그는 의림을 젊은 여생이라고 욕을 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된 노릇인지 말을 하다 말고 그만두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더니 칼을 뽑아 왼손에 들고 말했다 영호충 다시 싸웁시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리고 검을 뻗쳐 공격했다 영호충은 다시 똑같은 방법을 썼다 전백광의 쾌도를 해소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의 교묘한 초식으로 그를 찔러대기만 했다 그런데 전백광은 이번에는 손 씀씀이가 매우 무서웠다 이십여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휙휙하며 두 번의 칼칠을 했는데 한 칼은 영호충의 허벅지를 내려찍게 되었고 한 칼은 영호충의 왼팔에 상처를 내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칼 아래 사정을 두어 상처는 깊지 않은 편이었다 영호충은 놀랐다 아픔을 느끼며 건법이 흩어졌다 그리하여 수초 후에는 전백광의 발길치를 채워 쓰러지고 말았다 전백광은 칼날을 그의 목에 갖다 대고 말했다 그래도 싸우겠소 다시 싸우면 그대의 몸에 몇 번의 칼칠을 할 것이오 설사 그대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그대의 몸이 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오 피를 모조리 흘리게 될 거여 영호충은 말했다 물론 다시 싸워야 하오 영호충이 그대를 이기지 못한다 해도 설마 우리 풍사숙족께서 그대가 날뛰도록 보고만 있을성십소 전백광은 말했다 그는 선백오인이니 나와 손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는 칼을 거두어 들였으나 속으로는 무척 질리는 듯했다 영호충을 힘껏 쳐 상처를 입히게 되면 풍청양이 노예 손을 쓸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풍청양이란 노인은 매우 늙은 것은 사실이지만 쭉 그런 영감탱이가 아니었다 신과 귀가 안으로 갈무리 되어 있으며 눈동자의 영화 역시 은은한 것을 보면 내공이 매우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검술이 고강함은 더 말할 어이도 없을 것 같았다 따라서 풍청양이 검을 휘둘러 사람을 죽일 것도 없이 전백광 자신을 화산에서 쫓아내기만 해도 그로써는 야단이라고 생각했다 영호충은 옷자락을 찢어 두 곳의 상처를 싸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쓰디쓴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사숙조 그 녀석은 책략을 바꾸었습니다 나에게 마구 칼칠을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오른팔을 베게 되었다면 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후엔 그를 이기기가 어렵게 됩니다 풍청양은 말했다 날이 이미 어두웠으니 다행이야 너는 내일 아침 다시 싸우자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오늘 밤 자지 말고 우리는 하룻밤 동안 힘을 다하도록 하자 나는 오늘 밤 내게 3초의 건법을 전수하겠다 영호충은 물었다 3초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3초의 건법이라면 하룻밤을 세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했다 풍청양은 말했다 내가 볼 때 너는 꽤 총명하지만 정말 총명한 것인지 가짜로 총명한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만약 정말 총명하다면 오늘 밤 그 3초의 건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질이 뛰어나지 못하고 이해력도 평범하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일 아침 너는 그와 더 싸울 필요도 없다 저슴을 시인하고 순순히 그를 뒷나 산을 내려가야 한다 영호충은 사숙조가 그같이 말하자 이 3초의 건법이 심상치 않을 것이며 매우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크게 호승심이 솟구쳐 가슴을 펴며 늠름히 말했다 사숙조 이 사손이 이 하룻밤 사이에 3초를 다 배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의 한 칼에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투항하거나 그를 따라 산을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풍청양은 빙글에 웃었다 그것도 좋지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3초를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다 제2초는 잠시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들은 제1초와 제3초만 배우기로 하자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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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